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18번째고요 들을 때 무엇이 듣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진리에 들어가는 길은 많지만 그대에게 하나의 길을 가리켜 그대의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대는 저 까마귀 우는 소리와 까치가 지저귀는 소리를 듣는가 예 듣습니다 그대는 소리를 듣는 그대의 성품을 돌이켜 들어보라 거기에도 많은 소리가 있는가 여기에는 일체의 소리와 일체의 분별도 없습니다 기특하고 기특하구나 이것이 바로 관음보살이 진리에 들어간 문이다 내가 다시 그대에게 묻겠다 그대는 거기에 일체의 소리와 일체의 분별도 얻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그저 텅 빈 허공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원래부터 완전한 텅 빈 공은 아니어서 밝고 밝아 어둡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텅 빈 것이 아니라면 그 공하지 않은 것의 본체는 무엇이냐 형상이 없으므로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모든 부처님과 조사들의 생명이니 다시는 의심하지 말라 까마귀 우는 소리 또 까치가 지저귀는 소리를 듣느냐 이제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 듣습니다 그대는 그 소리를 까치가 우는 소리 또 까마귀 우는 소리 까치가 지저귀는 소리를 그 소리를 들을 때 까치가 지저귀는 소리 또 까마귀 우는 소리 아 이건 까치 소리고 이건 까마귀 소리구나 하고 이렇게 분별되어서 분별 인식되는 그렇게 듣는 대상을 분별해서 아는 그것 말고 소리를 듣는 그대의 성품을 돌이켜서 들어보아라 그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의 내용물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그 성품 듣고 있는 뭐 그놈 듣고 있는 그 자리 듣고 있는 그 성품 듣고 있는 그 성품을 한번 돌이켜봐라 바깥으로 아 이건 이 소리구나 저건 저 소리구나 하고 해석하고 분별하고 대상화 시켜서 둘로 나누어서 분별해서 아는 그 알식자의 그 아는 식 말고 그게 까마귀 소리가 됐든 까치 소리가 됐든 뭐 개구리 우는 소리가 됐든 자동차 빵빵 거리는 소리가 되었든 어떤 사람의 소리가 되었든 바람 소리가 되었든 그 소리 분별되는 소리의 내용물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듣고 있는 그 무엇이 듣고 있느냐 듣고 있는 그 자기 성품 그것을 돌이켜봐라 들리는 내용은 다 다르잖아요 들리는 소리가 소리에 따라서 들리는 소리를 분별해서 듣는다면 들리는 내용물은 다 다르지만 여기 듣고 있는 놈은 늘 다르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리가 왔다 갈 때 평생 내 귀에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이 소리도 왔다 가고 저 소리도 왔다 가고 좋은 소리도 왔다 가고 나쁜 소리도 왔다 가고 새 소리도 왔다 가고 바람 소리도 왔다 가고 자동차 빵빵 경적 소리도 왔다가 간단 말이에요 평생 그 모든 소리가 무수히 많은 낱낱이 분별되는 모든 소리가 왔다가 간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왔다 가고 가는 그 소리만 분별해서 알아차렸단 말이죠 소리를 분별해서 알고 그걸 좋다 나쁘다 판단하고 좋은 건 취하려 하고 싫은 건 버리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삶을 살았다 그런데 좋은 소리가 오든 나쁜 소리가 오든 어떤 소리가 오더라도 그 소리는 왔다 가잖아요 내용물 서로 다른 내용물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왔다 가지 않는 것 소리는 다양한 소리들이 왔다 가고 왔다 가는데 그 소리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소리를 듣는 그대의 성품 그것을 돌이켜 들어보라 왔다 가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왔다 가는 소리가 아니라 여기서 좋은 소리가 왔다가도 여기서 그걸 알아차리고 나쁜 소리가 왔다 가도 여기서 알아차리고 까치 소리도 여기서 알고 까마귀 소리도 여기서 알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아는 마음이 근원적인 이 본래의 마음이 그 마음은 늘 왔다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소리들은 다 내용물을 왔다 가지만 왔다 가지 않는 것 늘 여기 있는 것 그러니까 왔다 가는 것들은 늘 눈에 보이는 것도 이게 보였다가 저게 보였다가 들리는 소리도 이 소리가 들렸다가 저 소리가 들렸다가 분별되는 것들은 생사법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왔다가 갈 뿐이지만 여기서 온 줄 알고 갔을 때 간 줄 알고 한은 늘 이 자리에 있는 이 자리에서 늘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 알아차리고 있는 그 근원적인 암, 영지한 마음 보는 놈, 아는 놈, 듣는 놈이라고 표현도 하지만 말로는 어떤 표현을 해도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죠 다 허물이 있는 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하면서도 또 그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말의 뜻을 따라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의 낙처가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그대의 소리를 그대는 소리를 듣는 그대의 성품을 돌이켜 들어보아라 거기도 많은 소리가 있느냐 소리는 이 소리죠 소리 무수히 많은 소리가 왔다가 가고 있지만 여기서 듣고 있는 그놈은 여러 소리가 있느냐 거기도 여러 소리가 있느냐 듣고 있는 이놈은 여기도 여러 소리가 있느냐 내가 여기 듣고 있는 이 자리에 이놈이 여러 소리가 있으면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있는 그대로 비출 수가 있겠습니까 거울처럼 텅 비어 있어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잖아요 거울이 오염되어 있으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출 수가 없습니다 텅 비어 있어야만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출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손에서는 해인산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바닷가가 잔잔하고 고요할 때 그 위로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비추는 것처럼 또 호수 위에 달이 떠 있을 때 지난 시간으로 공부한 것처럼 비추는 것처럼 이렇게 비추는 이 비추는 여기도 많은 것들이 있느냐 많은 게 있으면 비출 수가 없죠 거울에 뭔가가 막 오염되고 꽉 들어차 있으면 바깥에 있는 모든 대상을 있는 그대로 비출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까치소리도 드러나게 하고 까마귀 소리도 드러나게 하고 모든 소리가 오고 가도록 하려면 여기 그 소리에 물들지 않는 이 소리도 아니고 저 소리도 아닌 그야말로 공적 영지한 텅 빈 그 바탕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도 거기에도 많은 소리가 있는가 많은 소리가 있을 수가 없죠 많은 소리가 있으면 그 소리로 또 해석하고 걸러서 들을 테니까 여기에는 일치의 소리와 일치의 분별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는 일치의 소리도 없고 일치의 분별도 없으니 그저 소리가 들리면 소리를 비추고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보이는 걸 비추고 그저 이렇게 비출 뿐이란 말이죠 비추는 이 자리에는 그야말로 공해서 텅 비어서 어떤 소리도 없고 어떤 분별할 것도 따로 이 자리는 없다 기특하고 기특하구나 이것이 바로 관음보살이 진리에 들어간 문이다 관세음보살님은 이근원통 관세음보살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모신 전각을 원통전 이렇게 부릅니다 이근원통이라는 게 귀자 써서 귀로 소리를 듣고 깨닫는다는 거죠 들을 때 우리는 들은 걸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분별해서 듣잖아요 그런데 관세음보살님은 이근이 원통 원만하게 툭 통해가지고 들리는 소리에 걸리지 않는다 들리는 소리를 분별해서 그 소리를 쫓아가면서 분별하고 해석하면서 중생세계로 떨어지는 분별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듣되 듣는 바 없이 듣는다 그게 이근원통으로 듣는 거예요 듣지 않는 바는 아니나 듣는 내용물에 쫓아가서 휘둘리거나 분별하지 않고 원만하게 툭 통해서 그 소리를 그대로 분별하면서도 분별하지 않고 듣는다 그게 이제 원통 자제하게 듣는다 그래서 이게 이제 듣는 놈을 돌이켜 듣는다 반문 문자성 이런 표현을 써요 듣는 맨날 듣는 소리만 쫓아가서 이건 이 소리 저건 저 소리하고 듣다가 돌이켜서 들리는 듣고 있는 그 놈을 돌이켜 들어봐라 이것이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도에 입도한 문이다라고 해서 관세음보살님은 어떤 이근원통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 듣고 아이 듣는 놈이 이놈이구나 하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깨달았다 이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관세음보살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보통 이제 선에서는 보통 이제 깨달음, 견성의 소식이 온다라는 것이 보다가 깨닫거나 듣다가 깨닫는 주로는 이제 듣다가 깨닫는 게 비율적으로 더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다가 깨닫는 이런 게 이제 많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소리를 듣고 깨닫거나 돌을 툭 던졌더니 대나무 딱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거나 심지어는 뭐 시장 통해서 사람들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깨닫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깨달았다라는 말은 그 소리를 늘 듣고 소리의 내용만 늘 듣고 살아오다가 문득 회광반조해서 돌이켜서 아 듣고 있는 이놈을 이놈이 확 드러났던 것이죠 듣고 있는 이놈을 확인한 그것을 이렇게 회광반조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이 진리에 들어간 문이다 내가 다시 그대에게 묻겠다 그대는 거기에 일체의 소리와 일체의 분별도 얻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그저 텅 빈 허공이 아니겠느냐 일체의 소리도 없고 일체의 분별도 없다라고 했으니까 완전 텅 빈 그럼 그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텅 빈 허공 아니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것은 원래부터 완전히 텅 빈 공은 아니어서 밝고 밝아 어둡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은 공인데 완전히 텅 빈 그냥 딱 공이기만 한 것은 아니어서 공에 치우쳐 있는 그냥 공이기만 한 것은 아니어서 공인 가운데 완전히 텅 빈 공인 가운데 또한 밝고 밝아 어둡지 않다 이게 이제 뭐 밝고 밝아 어둡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밝고 밝은 어둡지 않은 뭔가가 또 따로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말이 그야말로 공적 영지를 설명하는 거죠 공적하나 본래 이렇게 텅 빈 공이 아니겠느냐 공적하기만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더니 공적하지만 영지하다 공적하지만 소소형령하게 안다 그 여기서 아는 소소형령하다는 말을 붙인 이유가 우리 중생들이 아는 방식으로 분별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분별 이전에 알기 때문에 분별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다 소리를 그냥 알고 보는 것을 그냥 본단 말이죠 이것이 저것을 보는 방식 육근이 육경을 육식으로 인식하는 방식 그런 18개의 방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반야심경에서 말하듯이 무 안이비설신의 무색사항의 미촉법 무 안개 내지 무이식게 공의 자각으로 보는 거죠 그 세 가지로 나눠놓고 이것이 저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그러니까 원통 자제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통으로 그냥 하나로서 하나가 하나를 확인하는 원통하게 본다 그렇게 안다 분별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다 이렇게 이거 뭐다라고 해석하고 분별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지 않아도 그냥 먼저 알거든요 첫 번째 자리에서 먼저 안다 그러니까 갓난아기가 이게 손가락으로 나무를 두들기는 소리라는 것을 분별하고 해석할 줄은 모르지만 그 아기도 이 소리가 나면 이 소리가 난다는 건 그냥 알아요 분별할 줄은 모르지만 그냥 안단 말이죠 새나 고양이가도 그냥 안단 말이죠 이것처럼 분별하지 않고 첫 번째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정견하는 것 중도 정견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 팔정도에서 말하는 정견 그게 바로 영지입니다 영지 소소형령하게 아는 마음 그것을 이 영지를 밝고 밝아 어둡지 않다라고 했단 말이죠 완전 어둡지는 않다 볼 건 다 보고 들을 건 다 듣고 알 건 다 안다 원래부터 텅 빈 것이 아니라면 그 공하지 않은 것의 본체는 무엇이냐 아 원래부터 그렇게 텅 빈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공하지 않다라고 한 그 공적 영지하다라고 한 그것의 본체가 뭐냐 본질이 뭐냐 본바탕이 뭐냐 그걸 한번 가져와 봐라 그것은 형상이 없으므로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본체는 따로 형상이 있거나 크기가 있거나 모양이 있거나 색깔이 있거나 어제 내일이 있거나 시간을 점유하거나 공간을 점유하거나 이런 무언가가 아니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다 말로 내가 무언가를 표현하라고 하면 벌써 표현된 말이 있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꼭 표현된 말이 있단 말이죠 둘로 나누는 작업밖에 안 돼요 말로 표현하는 순간 형상이 없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도 없다 모를 뿐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그거 안다 너희들이 나 모르지 나는 그거 안다 물론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스님들도 계시지만 그건 방편이죠 그래서 이런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 공적 영지한 그 본체가 뭐냐 이랬을 때 그것은 형상이 없으므로 말로 표현할 수도 없다 모른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것이 바로 그렇다 그렇다 선제 선제다 그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과 조사들의 생명이니 생병과 너 같은 가르침이니 다시는 의심하지 말거라 너가 확인한 그것이 이것이 맞구나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19번에서 그것을 좀 자세히 드러냅니다 이미 형상과 모양이 없다면 어찌 크고 작음이 있겠으며 크고 작음이 없다면 어찌 한계가 있겠는가 이미 형상이 없고 모양이 없으면 이제 이 형상과 모양이 없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본래 텅 빈 것이지만 밝고 밝고 어둡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본래의 성품이 진짜 내가 누구냐 진정한 내가 누구냐 본래의 내가 누구냐 진정한 나는 누구냐 우리는 진정한 나를 지금까지 오은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몸이 나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이게 진정한 내가 아니다 이게 진정한 내가 아니다 공적 영지한 이 본심 이게 당신의 진정한 본래의 면목이다 몸은 너가 아니다 이 소리를 하는 거죠 느낌 생각 감정도 너가 아니다 지금까지 내가 나라고 생각해왔던 그 모든 것 그건 진정한 내가 아니다 그럼 진정한 나는 누구냐 공적 영지심인데 그게 도대체 뭐냐 이 진정한 나의 본래의 면목은 형상과 모양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형상과 모양이 없으나 이렇게 그냥 공적 영지하게 그냥 늘 작용한단 말이에요 알아차리고 있다 눈에서는 보고 귀에서는 듣고 코에서는 냄새 맡고 하면서 이렇게 작용하는 늘 텅벼서 있다거나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 무언가가 이것이 늘 작용하고 있다 늘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 이렇게 밝고 밝아 어둡지 않구나 깨어있구나 라는 것은 아는데 그럼 도대체 그건 뭐냐 가져와 봐라 어떻게 생긴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고 이름으로 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것이 바로 나의 진정한 본래의 면목이다 그건 이걸 도대체 뭐냐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이 본래의 면목을 가지고 좀 이렇게 흔들고 있는 것이다 본래의 면목이 지금 이렇게 소리도 내는 것이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본래의 면목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그냥 손을 한번 휘저을 뿐이고 그냥 꿍꿍 한번 내려칠 뿐이지 이렇게 본래의 면목을 그냥 드러내 보일 수 있을 뿐이지 보여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다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 뭔가가 아니기 때문에 눈이 눈을 보는 것과 같아서 자기가 자기를 확인하는 건데 이미 확인되어 있는 거니까 따로 어떻게 말로 말로 하는 것 자체가 분별의 방식이고 중생의 방식이고 둘로 나누어서 이해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말로는 다 닿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이 진실을 가리켜 보이지 않을 수 없으니 이렇게 말로 말로 설명하면 그냥 어긋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머뭇머뭇을 한 번씩 하게 되는 이유가 말을 하고 나서도 이것도 이 말에 걸리지 않을까 이 말에 오해하지 않을까 말을 해놓고 자기가 한 말을 거둬들여야 되거든요 법문이라는 건 자기가 말을 해놓고 그 말을 한 그것도 아니다 라고 해서 깨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입하자재라고 해서 세웠으면 그걸 다시 깨뜨려줘야지만 그 비로소 온전히 방편을 쓰는 거거든요 계속 세워두기만 하면 거기 안주에서 머물러서 그것이 진리구나 라고 묶이기 쉽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로 하는 모든 것들은 자신 만만하게 말을 할 수는 있으나 그걸 또 깨뜨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또 심지어는 방편으로서 말을 할 때도 조금 더 쉽게 말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을 하고 나면 더 크게 또 스스로 깨뜨려줘야 돼요 조금 알듯 모를 듯 뭉둥그려 말하면 그나마 허물이 좀 적어서 그나마 좀 다행인데 그런데 이제 중생들의 사람들의 분별심의 구조는 뭉둥그려 알 듯 모를 듯 얘기하면 또 그건 또 분별심이 성에 차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뭉둥그려 말하는 게 가장 좋은데 뭉둥그려 말하면 또 중생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뭉둥그려 말했다가 좀 자세히 얘기해놓고 그걸 또 깨뜨렸다가 그냥 알 듯 모를 듯 하는 말을 하기도 했다가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낙초를 보려고 낙초가 도대체 뭐길래 저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이게 아니라고 했다가 저게 아니라고 했다가 저러고 있을까 그러니까 유튜브 보고 유튜브에서 이런 법문을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 난생 처음 이런 얘기를 탁 듣고 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욕하죠 욕 안 하면 그게 비정상이겠죠 아마 처음 욕하는 사람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 법문이 세상에 가르침과 완전 다른 얘기를 하니까 세상에 가르침은 이거야 아니면 저거야 이래야 되는데 이거야 했다가 그 다음날 아니야 이래 버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스님은 자기 기분에 따라 어떨 땐 이랬다 이랬다가 어떨 땐 그게 아니라고 했다가 이러는 것 같다 그게 이제 법의 특징입니다 이게 이제 분별을 막아버리는 이 법문의 특징이 그러해야 한다 반드시 법문은 그렇게 해야 돼요 분별심이 딱 안주할 수 있는 걸 던져줘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이 진리니까 이것만 공부하면 돼 이래서 이것만이 진리야 이렇게 딱 정해주면 안 돼요 그러면 정리해서 머릿속에 쏙 집어넣어서 분별심이 거기 안심하게 돼요 이거냐 저거냐 이거다 저거다 있다 없다 윤회가 있다 없다 뭐가 있다 없다 본래 면목이 진짜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럼 무하라 그랬는데 진하가 맞느냐 무하가 맞느냐 무하를 탁 던져줘도 안 돼요 진하를 딱 던져줘도 안 돼요 진하를 던져줬다가 그 진하를 뺏어버리고 무하를 던져줬다가 무하를 뺏어버리고 그러니까 불교 안에는 진하라는 말도 있고 무하라는 말도 있고 무하라고 했다가 또 본래 면목이라고 했다가 무하라고 해놓고 열반 해탈은 또 얘기한단 말이죠 뭔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진짜 내가 누군지 진짜 나는 몸이 아니고 생각, 느낌, 감정이 아니고 형상과 모양이 없는 게 나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내가 어찌 크고 작음이 있겠어요 내가 나는 얼마네? 나는 큰데? 난 작은데? 난 키가 170 몇인데? 160 몇인데? 이건 진정한 내가 아니에요 난 지금 몸이 아픈데? 난 늙었는데? 나이가 많은데? 나이가 적은데? 이거 진짜 자기가 아니에요 허상을 가지고 지금 자기인 줄 알고 하는 어떤 말의 습관들이죠 진짜 나는 그게 진짜 내가 아니다 크고 작음이 없어요 진정한 나는 크고 작음이 없다면 어찌 한계가 있겠는가? 한계가 없습니다 나의 본래 면목은 한계가 없다 한계 지을 수 없다 무량한, 무량광, 무량수 무량한 광명, 무량한 수명 시공으로 툭 튀었단 말이에요 시공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 한계가 없으니 안팎이 없죠 이 몸, 피부 안에는 나고 이 바깥은 나 아닌 세상이다 나는 이렇게 생겼고 바깥은 이러이러하다 그게 험방한 망상이에요 안팎이 따로 없다 이 안에만 나고 바깥은 내가 아닌 게 아니다 여기 지금 이 개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제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떡이기도 하고 갸웃거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갸웃거리고 하는 그 그것과 여기서 손을 움직이는 이것과 안팎이 없다 다르지 않다 진정으로 진정한 우리의 본래 면목은 몸에 제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그래서 허공성이라고 그러죠 허공성 온 우주 법계가 진정한 나의 본래 면목이다라고 해서 법신불이 진짜 진짜다 이런 얘기를 하죠 비로자나 법신부처님이 이렇게 수인을 모든 것 하나라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로 돌아간다 직원인이라는 비료자나 법신부처님의 수인이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 것도 불의법 불의 중도를 설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너 나라는 분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팎이 없으니 멀고 가까움이 없다 멀다 가깝다는 게 없어요 제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렇게 강의하러 한 번씩 오잖아요 멀다 가난하다 분별은 하죠 그러나 또 먼 게 없고 가까운 것도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 제가 먼 길을 왔느냐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밖에 안 했어요 차 위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밖에 안 했죠 운전하고 올 때는 발을 까딱까딱 딱 요거밖에 안 하잖아요 엑셀러다를 밟고 그 옆에 브레이크를 밟고 가만히 앉아서 그 자리에서 늘 이 자리에서 그냥 요거밖에 안 한 거예요 늘 그 자리에 있어요 집 안에 있을 때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TV 볼 때도 그냥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말하자면 멀다 가깝다는 건 자기 생각이죠 자기 분별이죠 제가 미국에 갔을 때나 중국이나 인도 이런 데서 물어보면 뭐 땅덩어리가 워낙 큰 나라다 보니까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 그냥 밥 먹듯이 아주 동네 옆 동네라고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 나라 사람들은 그걸 보고 저도 야 이거 서울에서 부산은 어마어마하게 멀어서 1년에 한번 갈까 말까 하는 어마어마한 거리구나 라는 생각이 좀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었구나 실제 거리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서 이건 먼 거리야 라고 해놓으면 그때부터 먼 거지 제가 부산에서 금연에서 있을 때도 보면 강원도에서 인천에서 심지어는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일부러 온 것까지는 아닐 수도 있고 강원도 이런 데서는 일부러 오시지만 그냥 와서 본문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온 거 아까우니까 그냥 광안리 앞바다나 잠깐 가서 보고 그리고 그 여섯 시간을 왔다가 다섯 여섯 시간을 왔다가 그냥 본문 듣고 다섯 여섯 시간을 또 그냥 가는 사람들도 있다 어떻게 먼 거리를 오십니까? 그냥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먼 거리도 멀고 가까운 게 아니죠 멀다 가깝다라는 자기 생각 자기 분별이 있을 뿐이지 멀다 가깝다가 있으려면 이 육체를 기준으로 하면 멀고 가까운 게 있어요 근데 진정한 본성은 멀고 가까운 이런 거리가 따로 없다 여기가 거기고 거기가 여기예요 늘 같은 자리 그러니까 이런 이 얘기를 우리의 본성은 멀고 가깝지 않다라는 이 얘기를 비유로 들기 위해서 든 얘기가요 불교에서 절에 가면 신발장 밑에 조고각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발 아래를 내려다 봐라 이래서 우리는 이제 절에 가면 아 신발을 항상 가지런히 놓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 신발 놓는 것만 잘 보면 그 사람이 평소에 잘 깨어있는지 알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 말은 늘 발밑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세계 여행을 해도 인도에 가 있어도 중국에 가 있어도 아프리카에 가 있어도 항상 내 발등 위잖아요 내 발 위를 걸어요 늘 그냥 목전이에요 목전 늘 눈앞에 툭 트인 허공 그냥 이 같은 자리 같은 자리 다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멀고 가김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 심리적인 거로 우리가 멀다 가깝다라는 걸 마음으로 만들었을 뿐이지 어떤 사람과 내가 멀다 가깝다 어떤 거리는 먼 거리다 가까운 거리다 나에게로부터 멀다 가깝다라는 걸 나라는 아상애고 이걸 나라고 여기는 그런 망상이 있을 때만 멀다 가깝다라는 착각도 드러날 뿐이다 멀고 가까움이 없으니 이쪽과 저쪽이 없어요 이쪽 저쪽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인연 따라 인연 따라 이 공간은 누군가에게는 동쪽이고 누군가에게는 석쪽이거든요 똑같은 그 자리인데 사실은 농도 없고 석도 없고 남도 없고 북도 없는데 인연 따라 거기가 북쪽이 되기도 하고 남쪽이 되기도 할 뿐이지 이쪽이 되기도 하고 저쪽이 되기도 할 뿐이지 사실 툭 트인이 오로지 하나의 허공에는 방위가 없습니다 이쪽과 저쪽이 없으니 오고 감이 없다 평생을 오고 가며 살아도 오고 가는 게 없습니다 늘 늘 같은 자리 늘 자기의 참된 본성의 자리 발 위에 목전에 목전에 당처에 늘 있을 수밖에 없다 오고 감이 없으니 나하고 죽음도 없고 오고 가는 게 몸이 있으면 몸이 왔다 몸이 갔다 그러잖아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쪽 저쪽으로 갔다 멀고 가깝고 안팎이 있고 몸이 있으면 그럼 이런 게 전부 다 쫙 생기는데 이게 다 없으니 이 오고 감도 없으니 몸이 오고 몸이 가는 거 몸이 이 세상으로 딱 왔다가 이 세상에서 딴 세상으로 가는 거 이걸 태어남 죽음이라고 여겼는데 그게 진짜 있느냐 그것이 없다 이 몸이 있어야지만 나하고 죽음이 있죠 몸이 내가 아닌데 진정한 형상과 모양이 없는 공적 영지심 공적 영지한 이 마음이 진정한 나의 본래의 매목이니 어떻게 이 자리에 나하고 죽는 게 있겠어요 이 툭튀는 호공에 나하고 죽는 게 어디 있겠어요 나고 죽는 것은 생사법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 오고 가는 것들 오르고 가는 것들만 나하고 죽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그런데 늘 이 자리에서 왔을 때 온 줄 알고 갔을 때 간 줄 아는 그거 그 공적 영지심 그 마음은 나고 죽지 않죠 났을 때 난 줄 아는 게 있고 갔을 때 죽을 때 죽은 줄 아는 그것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 나고 죽음이 없으니 옛날과 지금이 없다 옛날 지금이 없습니다 옛날이 있고 지금이 없어요 여기가 있고 저기가 따로 없다 옛날과 지금이 없으니 미혹함과 깨달음이 없고 옛날엔 미혹했는데 이제 지금은 좀 더 많이 깨달은 것 같다 지금은 미혹한데 나중에는 내가 깨달을 것 같다 이거는 옛과 지금이 있어야지만 미혹과 깨달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인과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옛과 지금이 없으니 미혹함과 깨달음이 따로 없다 미혹한 나와 깨달은 나가 따로 없어요 미혹함과 깨달음이 없으니 중생과 부처가 없다 중생과 부처가 따로 없다 본래 부처뿐이다 마음뿐이에요 법 하나뿐이다 중생과 부처가 없으니 오염과 청정이 없으며 오염된 중생과 청정한 부처가 따로 없다 오염과 청정이 없으니 옳고 그름이 없다 오염과 청정이 없으면 오염된 건 나쁜 거 청정한 건 좋은 거 오염된 건 좀 틀린 거 청정한 건 올바른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옳다 그르다란 또 없단 말이에요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이런 게 따로 없다 옳고 그름이 없으니 모든 이름과 말을 붙일 수 없다 이게 이 세상에 나와 이 세상에 나와 우주의 모습입니다 본래 모습은 한 생각 일으켜서 분별을 쫓아가면 분별 속에는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세상도 있고 우주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선과 악 복과 지혜 부처와 중생 너와 나 어제와 오늘 멀고 가까움 이쪽 저쪽이 다 있죠 동서남북이 다 있죠 다 따로 있잖아요 부자 가난이 있고 성공과 실패가 있고 젊음과 늙음이 있고 건강과 질병이 있고 다 둘로 세수로 나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왔다 가는 줄 아는 옳다고 알고 틀리다고 아는 그 아는 성품은 다르지 않지 않느냐 건강하다고 알고 아프다고 아는 그 아는 마음은 건강도 왔다 가고 질병도 왔다 가지만 그 건강할 때 건강한 줄 알고 아플 때 아픈 줄 아는 그 마음도 왔다 가느냐 그곳이 왔다 갈 수가 있느냐 젊음도 왔다 가고 늙음도 왔다 가잖아요 모든 게 그렇게 왔다 가잖아요 전부 다 왔다 가는 것들이잖아요 그 왔다 가는 것들은 허망한 것이다 진짜 내가 아니다 왔다 가는 거 어떻게 진짜 나겠어요 인연 따라 생겨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고 끝일 뿐인데 왔다 가는 것들은 이것과 똑같다고 했죠 그냥 이것과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고 끝나버리는 이 소리처럼 전혀 여기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생각 느낌 감정 의식 의지 우리의 몸 전부 다 이것과 똑같단 말이죠 왔다 가는 것 근데 이렇게 왔을 때 온 줄 알고 갔을 때 간 줄 아는 이게 진짜 마음이지 어떻게 왔다 가는 몸이 나겠느냐 좋은 느낌도 왔다 가고 싫은 느낌도 왔다 가잖아요 우울한 느낌도 왔다 가고 기쁜 느낌도 왔다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느낌이 나라고 느끼니까 우울할 때 나는 우울해 나 요즘 우울증이야 우울증 걸린 게 나야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우울증은 왔다 가는 것들이지 여기서 우울증이 있을 때 있는 줄 알고 없을 때 없는 줄 아는 그 공적 영지한 그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울할 때 우울하다는 것을 아는 걸 통해서 법이 확인되죠 기분 좋을 때 기분 좋은 것을 아는 것을 통해서 이 법이 확인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함과 우울하지 않음 기쁨은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저 하나의 물결일 뿐입니다 그저 하나의 법일 뿐이에요 성공과 실패 늙음과 젊음 다 똑같죠 그걸 통해서 한 생각 일어나는 걸 통해서 법이 확인되는 거죠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좋은 생각을 통해서도 법 하나 확인하는 거고 나쁜 생각을 통해서도 법 하나를 확인하는 것이다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중생의 분별 속에만 따로 있을 뿐이죠 법에는 그런 게 따로 나뉘어 있지 않다 그러니 분별하는 사람 머릿속에는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그렇겠어요 근데 분별 하나 탁 내려놓아 버리면 그냥 고요하단 말이에요 아무 일이 없단 말이죠 그게 좌성의 선정이에요 선정 선정을 갈고 닦아가지고 좌선에서 앉아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마음을 멈춰서 선정을 유의 조작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방편의 선정이고 가짜 선정이고 진짜 선정은 늘 이대로가 진짜 선정인 거예요 번잡하고 복잡한 이대로가 그대로 선정이다 이대로가 그대로 고요함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이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몸이 아파 괴롭고 자식이 성공 못해 괴롭고 남편 때문에 괴롭고 뭐 때문에 괴롭고 막 종류가 있어요 내 인생이 복잡 다단하고 괴롭고 서글프고 막 괴로운 수많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분별이잖아요 난 이것 때문에 괴롭고 저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 모두가 분별이잖아요 생각이고 분별이거든요 이거 턱 나버리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그냥 법 하나 확인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괴로운 줄 아는 이 공적 영지한 이 마음 이 자리 그래도 이것 때문에 나쁘지만 저것 때문에 행복해 하고 행복한 줄도 알고 불행한 줄도 알고 배고픈 줄도 알고 배부른 줄도 아는 모든 것이 왔다 가더라도 왔다 가지 않는 이 자리에서 늘 공적 영지한 이 자리에서 무엇도 아닌 공적해서 무엇도 아닌 나는 부자도 아니고 가난도 아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젊지도 늙지도 않은 오른 것도 틀린 것도 아닌 이 공적한 그러나 그 모든 걸 알아차리는 자리 그게 진짜 나의 본래 면목이에요 그게 진짜 나의 본성이지요 근데 그 본성은 내 편견치고 그냥 모양만 쫓아가서 이름만 쫓아가서 이건 좋다더라 저건 나쁘다더라 난 이것 때문에 괴롭다 저것 때문에 괴롭다 이것 때문에 원안 생기고 저것 때문에 막 질투하고 사람들 말 한마디로 울고 칭찬 한마디에 웃고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 울고 웃고 하면서 과도하게 휘둘린단 말이죠 이게 진짜라고 느끼면 그러나 이 법의 자리 늘 이 자리에 있게 된다면 적어도 이 해우처가 확보된다면 왔다 갔다 하더라도 딱 돌아올 자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돌아올 자리가 그래도 왔다 갔다는 한동안 하기 때문에 그러나 딱 돌아올 고향 고향이 확보된단 말이에요 내 본래 자리가 확보된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가 확보된다 내가 누군지가 딱 확연한 안목이 생기니까 휘청거릴 수는 있겠지만 휘청거리더라도 큰 상관없죠 휘청거리는 그대로 이걸 볼 뿐이에요 이 자리에서는 휘청거리지만 휘청거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봤을 때 휘청거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럼 휘청거리죠 그러니까 깨닫고 나면 어마어마한 날아다니고 사람들 마음도 잃고 갑자기 돈도 벌고 병도 다 낫고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그건 부수적으로 부수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 그 모든 괴로움이 내가 만든 건데 내가 만든 괴로움이 딱 사라져버리니까 내가 그걸 일부러 만들어내지 않으니까 삶이 갑자기 좀 현실도 좋아지죠 그러나 현실이 좋아지지 않을 수 있다 달이 부러진 사람이 깨달았으면 달이 재생 안 돼요 달이 아픈 채로 문제없이 사는 거예요 아픈 채로 그냥 사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이 깨달았다고 해서 갑자기 막 부자가 되느냐 부자 안 됩니다 담배 많이 피면 아무리 깨달았어도 담배 많이 피면 그대로 폐가 썩어요 그러니까 그 신통자제함? 그렇게 뭔가 막 내가 깨닫고 나서 막 신출규모를 하고 모든 게 다 완벽하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이걸 추구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신 분들은 병원은 가야죠 병원 가야 돼요 병원 치료는 치료대로 하고 그러고 마음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가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요 여기서 써 있는 것처럼 옳고 옳음이 없으니 모든 건 말할 수 없고 옛과 지금이 없고 미혹과 깨달음이 없고 중생과 부처가 없어요 오영과 청정이 없고 옳고 그름이 없고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쉬게 돼요 쉬게 돼요 그러니까 공부는 공부대로 하지만 쉬게 돼요 공부하는 게 좀 옛날처럼 막 그냥 앞만 보고 쫓아가면서 달려가는 그 유의 조작이라기보단 쉬면서 하는 공부가 된달까 쉬면서 공부하게 되죠 아 더 이상 달려갈 데가 없구나 아무리 가도 가도 이 자리구나 더 이상 다른 자리가 있을 수가 없구나 뭘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려놓게 되죠 저절로 이대로를 받아들이게 돼요 나쁜 건 나쁜 거대로 받아들이고 좋은 건 좁은 거대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려고 애써서 받아들이는 거는 진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진단 말이죠 그냥 삶이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죠 문제가 있는 그대로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물론 없어질 수도 있지만 없어지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없어지지 않아도 상관없다 심지어 죽어도 상관없다 어차피 다 죽을 건데 죽는 게 이 몸이 나라는 생각 있을 때는 이 몸이 죽으면 내가 엄청난 괴로움이었는데 이 몸이 내가 아니구나 이 전체의 허공성이 이것이 나구나라는 걸 아니까 죽는 게 뭔 상관이 있어요 얘가 죽는 게 뭔 상관이 있어요 얘가 깨지는 거하고 얘가 깨지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겠어요 이렇게 설법을 하니까 야 조선님 대단하다 이것과 저 몸을 둘이 안으로 보는구나 내가 칼로 갖다가 들이대도 조선님은 끝도 안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칼 갖다가 들이대면 그냥 기가 똥이 차게 도망을 가겠죠 불이 났게 긴장하고 도망가고 뛰쳐나가겠죠 어떤 도인이 있다고 했을 때 저야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공부가 참 좋은 공부고 고마운 공부고 감사한 공부고 내가 해볼 가치가 있는 공부예요 단박에 도노하는 공부이기도 하면서 그래서 모든 문제가 모든 삶의 문제가 단박에 해결되는 공부예요 확실하게 그런데 단박에 해결이 안 되는 공부예요 또 이게 그러니까 다행이죠 단박에 어디로 막 떠나가 버리고 이러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행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웃긴다니까요 이거 진짜 공부 공부 공부하는 엄청나게 공부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보면 공부 안 된 사람 무지 많고요 공부 아무것도 안 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보면 뭐 그냥 세상에서 보는 분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좀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 나쁜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 좋은 일을 한다고 분별하는 사람이든 안 좋은 일을 한다고 분별하는 사람이든 뭐 무슨 뭐 권력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상관없이 내면 세계를 본다면 코드로 봤을 땐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마음이 자유로운 사람이 있다니까요 많아요 신기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스스로 나 깨달았네 이런 얘기를 못하죠 해도 아무도 안 믿어주고 전문 공부인들 집단에 가면 그보다 공부 안 된 사람들이 막 쇠가 천지 빽가리로 많을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고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집단인데 공부가 전혀 안 된 사람들도 많고 또 그 반대인 경우도 많다 왜? 왜 그럴까요? 또 그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사이에 가서 이 공부 안 된 듯 공부된 사람이 가서 얘기해 봐야 번전도 못 잦습니다 욕먹죠 닌 그거는 공부가 아니다 그래서 저 신도님들이 당신이 딱 뭔가 이렇게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스님들한테가 아니면 누구한테 스승한테가 얘기를 했더니 그건 아니야 아니야 막 이렇게 부정한다 물론 이제 긍정부정을 넘어서서 공부를 경책하기 위해 그런 경우가 많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뱀과 용이 뱀과 용과 지렁이까지 이 세상에는 겉으로는 전혀 분별할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안목을 갖추기 전에는 겉으로 실제는 용이지만 겉으로는 지렁이 모습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겉으로는 용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지렁이도 있지만 겉으로는 지렁이 모습이지만 속으로는 용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 공부의 묘미입니다 그거 가지고 또 시비 걸 것도 없어요 그러나 용이든 뱀이든 지렁이든 전부 다 근원은 이 하나니까 누구나 이 하나니까 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기 식대로 사는 거고 그걸 다 그냥 바라보는 거지 그걸 가지고 넌 왜 그렇게 사느냐 넌 왜 저렇게 사느냐 이럴 필요도 없는 거죠 다 똑같은 하나의 진실을 가지고 사는 하나의 부처예요 전부 다 전부 다 부처인데 무슨 차별할 게 있겠느냐 이런 것이 다 없다면 육군과 육경과 일체의 망념 내지는 여러 가지 모양과 이름과 말도 다 얻을 수 없으니 이 어찌 본래부터 텅 비어 공적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 모든 게 다 분별할 게 전부 다 없으니 육군과 육경 눈깃고 혐엄 뜻과 색상형 미축법이라는 것이 그리고 또 일체의 망념 모든 생각 생각들 또 내지는 여러 가지 모양과 이름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모양이 있는 것들 이름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삼나마산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도 전부 얻을 수 없으니 얻을 수 없어요 실제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얻고 잃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얻는 것처럼 내가 착각하고 잃었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뭐가 있어야지 얻고 뭐가 있어야 잃죠 얻고 잃을 것이 없으니 이 어찌 본래부터 텅 비어 공적한 것이 아니겠는가 본래부터 텅 비어 공적하니 얻거나 잃을 수 없다 본래부터 어떤 물건도 한 물건도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모든 것이 공한 제법 개공한 그 자리에 신령스럽게 아는 영지는 어둡지가 않다 이것은 무정물관은 갖지 않으며 이런 무정물관은 갖지 않으며 성품이 스스로 신령스럽게 할 뿐이다 이것이 바로 그대의 공적 영지한 청정한 마음의 본체이다 이게 진짜 나의 내 마음의 본체다 본래의 최성이다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느낌 생각 감정이 내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진짜 나다 이 청정하고 공적한 마음은 삼세의 모든 부처님들의 수승하고 청정하며 밝은 마음이며 또한 중생의 본원각성이다 본원각성 본래의 근원이 되는 깨달아 알아차리는 성품 이걸 본원각성이라래요 공적 영지심을 본원각성이라고도 한다 본래 원만하게 근원이 되는 그런 각성 깨달아 알아차리는 그런 성품 이 마음을 깨달아 지키는 자는 앉은 자리에서 이려해지니 이 마음을 깨달아 지키면 이 본래 마음을 깨달아 지키면 앉은 자리에서 이려해진다 그냥 하나로 여여해진다 온 우주 전제가 하나로 그냥 이려 하나로 여여해진다 그런 요동함이 없이 어떤 요동할 게 있겠어요 그대로 해탈할 것이다 그대로 해탈이다 그러나 이것에 미혹해서 등지는 이는 이고에 등지고 있는 사람은 일체 중생들은 다 등지고 있죠 오랜 세월 끝없이 윤회의 고통을 받을 것이다 자기가 스스로 만든 생각 속의 윤회 생각 속의 세상 생각 속의 무수히 많은 장애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무승자박으로 윤회의 고통에 빠진다 그러므로 이르되 한마음 어리석어 육도에 떨어지는 자는 진리를 떠난 것이고 흔들리는 것이며 진리의 세계를 깨달아 한마음을 회복하는 자는 진리로 되돌아온 것이며 고요한 것이다 라고 하셨다 한마음 어리석어서 육도에 떨어지는 자 한마음 어리석으면 한마음에서 육도가 펼쳐져요 한마음 탐심을 일으키면 악위 지옥으로 떨어지고 한마음 진심 썩내고 화내면 아수라 지옥으로 떨어지고 한마음 어리석으면 축생이고 한마음 착한 마음 일으키면 천상이고 한마음 악한 마음 일으키면 그게 바로 지옥이다 이렇게 한마음 어리석어서 육도에 떨어지는 자는 진리를 떠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냥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나 진리의 세계를 깨달아 이 한마음 자기 마음 하나 한마음 마음 하나를 깨달아 회복한 자는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 귀의 돌아가는 거 본래의 자기로 돌아가는 거 이렇게 회복한 자는 진리로 되돌아온 것이며 고요한 것이다 고요하다 본래의 선정이다 비록 어리석음과 깨달음의 차이는 있지만 근본에서는 하나다 겉으로 봤을 때 어리석음과 깨달음의 차이가 있지만 근본에서는 하나다 그러므로 진리란 중생심이다 라고 하셨다 이게 내가 어느 정도 경제인지 까먹었는데요 진리는 곧 중생심이다 이 말이 나와요 진리는 바로 중생심이에요 중생심 중생심은 뭐가 중생심이에요? 분별심이 중생심이거든요 생각 망상이 중생심이거든요 한 생각 망상 일어나는 그게 진리에요 한 생각 망상 일으키는 이게 파도가 곧 바다잖아요 한 생각 망상 일으키는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면 끌려가는 거고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알면 이게 일어나는 이게 바로 진리에요 한 생각 일어나는 이대로가 진리다 좋은 생각을 일으켜도 진리고 나쁜 생각을 일으켜도 진리에요 끌려가지 않으면 그거의 어떤 실체를 진실을 보면 그러니까 번뇌적 보리라고 하고 생사적 열반이라고 하죠 우리들이 중생심을 일으키고 있는 그게 바로 진여심이에요 그러니까 망상을 일으키는 사람을 감안해보면 참 저 사람 망상을 일으키고 있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또 법의 눈으로 본다면 저렇게 부처를 잘 쓰고 있네 저렇게 부처를 잘 쓰고 있는구나 그러면서 스스로 부처인 줄 모르고 중생이 중생심을 일으킨다라고 착각하면서 그 중생심을 쓰는 거고 이 쪽에서 볼 때는 아이고 저걸 지가 지금 부처 마음을 쓰고 있으면서 중생 마음이라고 귀를 쓰면서 지금 중생 마음을 부처 마음을 쓰고 있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질리는 곳 중생심입니다 이 공적한 마음은 성인이라고 해서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범부라고 해서 더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성인에게는 이 법이 더 작고 더 크고 중생에게는 이 법이 작겠어요? 결국 그럴 수가 없다 이게 성인에게는 더 작고 중생에게는 더 클 수가 있습니까? 그냥 똑같죠 까난 애기에게도 똑같고 부처에게도 똑같고 중생에게도 똑같죠 목마르면 물 한잔 마실 줄 아는 이게 누구에게는 더 위대하고 누구는 갖추지 않았나요? 모두에게 공적하게 평등하게 갖춰져 있어서 결코 부중불감이에요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가 없다 그러므로 성인의 지혜라고 해서 더 빛나는 것도 아니고 범부의 마음에 숨어있다고 해서 어둡지도 않다고 하였다 성인의 지혜라고 해서 더 빛나는 것도 아니다 범부의 마음에 숨어있다고 해서 더 어둡지도 않다 그래요 옛날에는 깨달은 도인이다 이런 소문을 듣고 찾아가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그런데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이분이 도인이다 이래서 여러 사람 찾아다녔었거든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떨리고 저분은 위대한 것 같고 나와 완전 다른 것 같고 저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괜히 의미부여를 하니까 범상치 않은 것 같고 개뿔 그냥 그럴 뿐인 거예요 그냥 그냥 그럴 뿐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의미부여한 거지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를 수가 없다 다르지 않죠 그런 깨달은 도인이 있다면 그냥 평등해진 사람인데 너와 내가 평등해진 사람인데 나는 너희들보다 더 고룩하고 나는 너희들의 위대한 스승이다 스승과 제자는 격부터가 다르다 스승인 향기를 풍기고 뭔가 풍미를 풍기게 하는 장치를 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뭔가 그런 척을 해야 된다든지 그냥 평상심인데 그냥 평상심대로 사는 거죠 어린애처럼 화내면 화를 버럭 냈다가 또 금방 없어졌다가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때에 따라서는 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겉모습을 보고 이분이 도인이니 아니니 이런 식으로 분별할 필요가 없는데 가만히 보면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지만 저도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게 아니구나 그런 뭐 비범한 뭔가가 있다라는 건 자기 생각이구나 그냥 평범하게 살 뿐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우리랑 똑같이 똑같이 반찬 투정도 할 수 있고 뭐가 먹고 싶다고도 할 수 있고 성인의 지혜라고 해서 더 빛나는 것도 아니에요 범부의 마음에 숨어있다고 해서 더 어둡지도 않다 이미 성인이라고 해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범부라고 해서 줄어드는 것도 아니라면 부처와 조사가 어찌 보통 사람과 다르겠는가 다만 보통 사람과 다른 것이 있다면 자기 마음을 잘 보호하는 것 뿐이다 이 본심 한 마음 이 마음이 뭔 줄 알아서 그 마음을 자기가 잘 지키는 거죠 자꾸 분별이 쫓아가지 않고 그냥 이 마음을 잘 지키는 것 뿐이지 따로 어찌 부처와 조사가 어찌 보통 사람과 다르겠는가 다를 수가 없다 어떻게 다르겠어요 어찌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인이라 할지라도 사소한 우리 법당의 인테리어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가지고 의견이 분분할 수 있죠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 분분할 수 있죠 고민 많이 안 해보면 뭘 하나 샀는데 그쪽으로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산 거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이건 장단점 장단점을 다 알고서 분별의 지식으로 다 알고 거기 적절한 걸 딱 사겠죠 저는 당장 엊그제 법당이 추워서 온풍기를 하나 사야 되겠어요 뭘 사야 되나 해서 그냥 아무거나 하나 사자 그냥 사려고 했는데 보니까 그 밑에 이렇게 자세한 정보가 있어요 정보를 보다 보니까 이 라지에이터를 하나 사려고 보니 그 정보를 읽어보니까 이 라지에이터가 좀 큰 걸 사려고 보니까 이거는 아무 데나 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기가 전기 승합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인계선으로 꼽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샀다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걸 읽어보고 사야 되는구나 해서 읽어보다 보니까 이게 또 전기세가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전기세 좀 덜 먹는 걸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그걸 또 찾아보다 보니까 남방기구 하나 사는 것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분별의 지식이 많은 사람을 훨씬 다 잘 고르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큰 스님이라고 해서 라지에이터를 남방기를 잘 고르는 방법을 그쪽으로 공부 많이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알겠어요? 더 모를 수 있죠 그런 거 물어보는 게 맞고 그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걸 잘 듣고 아 그럼 그게 옳은 것 같다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 생각은 그런 거 모르니까 이렇게 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모르니까 지식은 다 지식을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그런 지식까지 그러니까 깨달았다고 해서 남방기기에 대한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다 깨고 있다? 그게 부처가 아닙니다 그럼 분별의 지식은 모를 수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인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옳은 얘기만 한다? 세상 살림살이까지도 다 옳은 얘기만 한다? 그거 아니죠 밥하는 거야 보살님들이 더 잘하시죠 공양지 보살님이 더 잘하죠 그 도인들이 더 잘하겠어요? 그대가 만약 이 말을 믿어서 의심이 단박에 없어지고 대장부의 뜻을 내어 참되고 바른 견해를 일으켜서 직접 그 맛을 보고 스스로 긍정하는 경지에 이른다면 이것이 바로 마음 닦는 사람의 깨달은 자리 해우처다 이 말을 믿어서 의심이 단박에 없어지고 대장부의 뜻을 내어 정말 장부다운 뜻을 내어서 참되고 바른 견해를 일으켜서 저게 정말 옳구나 바른 견해를 일으켜서 직접 그 맛을 보고 이게 진짜구나 하고 내가 직접 이 맛을 보고 스스로 긍정하는 경지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고 그냥 가슴으로 탁 소화되는 이런 경지에 이른다면 정말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마음 닦은 사람이 깨달은 자리 해우처단 말이에요 해우처 그래도 아직은 해우처단 말이에요 해우 이해하는 깨달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죠 해우처니까 이걸 증오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이 또한 바른 안목이긴 하지만 또 이 또한 여기도 또 둘로 나눠요 이 견성도 둘로 나눠요 확실하게 내가 성품을 확인했다 이러는 것과 그냥 일별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해요 문득 문득 본 것 같은 문득 그냥 그냥 슥하고 와당 슥하고 지나가는 것 같은 완전히 안착되기 이전에 그 일별했다 일별하더라도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도 그래서 해우처라고 하죠 완전히 내가 안착한 증득된 단계가 아니다 몸으로 완전히 체득된 단계까지는 아니다 몸으로 완전히 체득된 단계까지는 정말 길고도 긴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보임이라는 오후 수행이라고 하는 깨달음 이후에도 꾸준히 공부하지 않으면 똑같이 오히려 중생보다 더 못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그러니까 견성은 도도 아니고 멋도 아니에요 깨달음도 아니고 멋도 아니에요 그냥 불교 입문 이제 불교 입문 시작할 수 있는 부처님 말씀 경전을 보면 대충 아 이게 무슨 얘기구나 하고 이제 조금 소화할 수 있는 그 정도 안목 안목을 좀 갖춘 거지 멋도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잘할 것도 없고 공부했네 안했네 기준 나눌 것도 없고 이걸 내가 아직 일별을 못했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뭐 내가 아직 못 깨달았으니 나도 깨닫고 싶다 할 필요도 없고 가끔 제가 뭐 지난 시간에도 읽어드렸지만 뭔가 좀 한 손씩 와가지고 기분이 시원해진 사람들 얘기를 한번 읽어주긴 하지만 거기도 걸리지 말라고 한 이유는 그것도 그때 그분도 이를테면 그렇게 시원해서 내가 진짜 너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랬다가 또 돌아오기가 돌아와요 돌아왔다가 그때부터는 다시 또 평상심으로 이제 그때 이제 진짜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다시 돌아와서 안목을 갖춘 채 다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공부가 견고해지고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단계 아닌 단계 그러니 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한 아라한이니 보살의 오시비계위니 뭐 이제 이런 식의 단계 아닌 단계들을 굳이 견도 수도 무학도니 하고 나는 이유도 거기 있을 겁니다 견도하고 나서도 수도가 필요하다 그래야 무학도 더 이상 이제 공부할 게 없구나 하는 자리까지 간다라고 단계는 별로 없지만 견도해서 벌써 끝나버린 거지만 사실은 법의 자리에서 보면 견도해서 끝난 거예요 근데 진짜 법의 자리에서 보면 견도도 필요 없어요 그냥 중생이 중생이 그대로 부처예요 중생심이 그대로 진여심이에요 그러나 중생의 분상에서 봤을 때는 또 이 단계가 있다라고도 할 수 있고 견도 수도 무학도가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중생과 부처는 다르다라고도 할 수 있단 말이죠 분별의 눈으로 보면 다 분별되지만 법의 눈으로 보면 분별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저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때에 따라 이렇게 방편을 쓰기도 하고 저렇게 방편을 쓰기도 한다 여기에는 계급이나 차례가 없으므로 돈이라고 했다 이 이 법의 자리에서는 몰록이에요 몰록 몰록 확인하고 끝이다 그러나 이 현상적인 것에서 봤을 때는 그러고 끝나지지가 않는다 이것은 믿음이라는 인에서 모든 부처의 과덕과 개합하여 조금의 차이도 없어야 비로소 믿음을 성취한다고 한 말과 같다 부처님의 과덕 결과 깨달음이라는 결과 그 과덕 거기서 오는 어떤 덕 깨달음이 어느 정도 몸에 채득한 이런 결과가 내가 이 부처의 자리를 완전히 믿는 것이 실질적인 결과로 내가 체험한 체험해서 맛본 이것과 한치도 다름이 없어요 난 그렇다고 믿어 난 모두가 다 부처라고 믿어 온 우주가 하나라고 믿어 그 믿음 가지고는 그건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 그건 얇은 믿음이죠 진정한 비로소 믿음을 선취한다고 하기가 어렵다 그때는 아직 그 믿음이 진정한 부처의 불과 과덕과 결실을 맺어서 그 맛을 봐야지만 그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한다 신신명이라는 책도 있지만 불교에서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불교에서 믿음은 신심 있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쓸 때는 저 사람 신심 있어 없어 물어보면 맨날 절에 가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108배도 열심히 하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이러면 신심 있다고 보지만 그게 신심이 아니고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결과 과덕과 깨달음의 덕과 딱 합의되어서 조금의 차이 개합해서 조금의 차이도 없는 것 그걸 비로소 믿음을 성취한다고 그래요 그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깨닫는 게 진짜 믿음이지 깨닫기 전에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그냥 진짜 신심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깨닫고 나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입장이 되어서 예를 들어 부처님께 천배를 하나 일배를 하나 다르지 않은 입장이 된다면 부처님께 일배만 하나 끝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한 시간 동안 예부를 하나 그냥 앉아서 좌선만 한 10분 하고 일어나나 겉으로 봤을 때는 한 시간 예부를 하고 기도하고 먹닥치고 하면 더 신심 있는 것처럼 볼 수 있으나 선방에 스님들은 그냥 앉아있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선사 스님들께서 모여서 토론한 내용을 보니까 초기 선불교에서는 그렇게 앉아있는 게 중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스님들이 계시죠 실제 초기 선불교에서는 그랬었고 앉아있는 거를 무조건 선방에서 앉아있는 것만 무조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오히려 스승의 법문을 듣고 문답을 통해서 자신의 안목을 키우고 진정한 선을 해야지 앉는다고 그게 선이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진정한 법의 안목이 중요하죠 그런 안목에 있어서는 초기 선불교에서는 대웅전도 없었어요 설법당에 부처님이 안 계셨어요 부처님을 안 모셨어요 왜? 스님이 주지스님이 법을 설하는 사람이 주지스님이었으니까 그 스님이 부처님 대신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법을 설해야 했기 때문에 부처님을 따로 모실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예불이며 요즘같이 하듯이 한 시간 동안 요령을 흔들고 목탁을 치면서 하지도 않았었다 물론 그걸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거대로 문화적인 어떤 전통적으로 방편으로서 인정해줄 필요는 있겠지만 그것만 한다고 무조건 신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죠 하지 않아도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걸 하지만 진짜 거트로 봤을 때는 신심이 지극하지만 신심이 일도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진짜 신심이 뭔지에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신심이에요 자기가 깨달아야 신심이 있는 거지 깨닫기 전에는 신심이 일도 없는 거예요 기복적인 신심만 있는 거죠 진짜 신심이 아니죠 사실은 기복적인 신심만 있으면 등 켜고 추건 불러주고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느끼겠지만 진짜 신심이 있는 사람은 내 이름 불러주고 뭐에 참석하고 이런 것도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거에만 묵매는 이런 신앙을 하진 않겠죠 그건 그거대로 하되 그거는 불교 문화 불교 전통 불교의식 어떤 신앙의 형태로서 내가 그냥 한다 기도 접수도 하고 참석도 하고 다 한다 그러나 스님이 주건 카드를 똑바로 읽어주든 읽어주든 내 이름을 좀 빠지고 읽었든 그거 가지고 막 와서 따지 굳이 따지지 않겠죠 그리고 그냥 내 공부하겠죠 내 본성을 밝히기 위한 공부를 하겠죠 자기 괴로움을 여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게 그게 신심이지 않겠습니까 좀 더 읽어보죠 이런 물었다 20번입니다 이미 이런 이치를 깨달아서 다시는 계급이 없다면 어째서 깨달은 뒤에도 닦아서 점차로 익히고 점차로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까 답한다 또 한 번 질문에 왜 그러면 보임 수행을 또 해야 됩니까 이런 걸 또 묻는 거죠 답한다 깨달은 뒤에 점차로 닦아야 하는 뜻은 이미 앞에서 설명했음에도 아직도 의심을 풀지 못하였다고 하니 다시 설명해 주겠다 그대는 마음을 깨끗이 하고 자세히 들어라 본부는 시작이 없는 아득한 옛날부터 지금까지 다섯 갈래의 세계에 흘러다니며 생사를 반복하면서 나라는 생각에 굳게 집착하여 뒤바뀐 망상과 무명이라는 종자의 습기가 오래 쌓여 자신의 개성을 형성시켰다 다시 보죠 본부는 우리 본부 중생들 우리는 시작이 없는 하닥한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다섯 가지의 세계에 흘러다니면서 육도 윤회한다라죠 인간계를 빼면 나머지 다섯 군데 이 오도의 윤회을 하면서 흘러다니면서 생사를 반복하면서 이게 이제 우리 형식적으로 말하면 지옥, 악의, 축생, 인간, 수라, 천상 이것을 계속 죽고 나고 죽고 나고 하면서 이 소리지만 이게 그냥 이 법의 자리 그냥 이 자리로 본다면 아까 말한 선, 악, 탐진치를 통해서 매 순간 지옥이 연기했다가 악위가 연기했다가 아수라가 화나면 아수라가 연기하고 어리석으면 축생이 연기하고 그렇게 매 순간 오도로 흘러다니는 거예요 매 순간 죽고 살아서 윤회가 아니라 매 순간 이렇게 윤회로 흘러다니면서 생사, 뭐가 생사예요 그렇게 번뇌망사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게 생사예요 그렇게 생사를 반복하면서 왜 반복해요? 나라는 생각에 굳게 집착해서 이 몸이 나다라는 아상 나라는 생각에 굳게 집착해서 그게 바로 뒤바뀐 망상이거든요 이게 나다라는 험한 생각이 뒤바뀐 망상이죠 진짜 나를 모르니까 이게 나로 착각하니까 나 아닌 걸 나라고 착각하는 거죠 나인 거는 모르고 뒤바뀐 망상으로 전도된 몽상을 가지고 그리고 무명, 어리석은 무명이라는 종자와 습기 어리석은 무명, 어리석은 이 몸이 나다라고 생각해서 어리석게 살고 무명으로 사는 것이 너무 오래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습기가 되었다 습관이 되었다 그래서 그게 종자로 굳어졌다 씨앗처럼 우리 안에 업장처럼 업습이 되어서 업의 종자로 굳어졌다 그러니까 중생의 분별 망상이 업의 습기가 되어서 종자로 굳어져서 업장 수미산을 넘는 업장처럼 굳어져서 이게 깨달음을 방해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오랫동안 쌓여서 자신의 개성을 형성시켰다 자아라는 자기 개성 있잖아요 성격적인 개성 뭐 나라는 성품 남들과 구별되는 개성 나는 남자야 젊어 늙었어 돈이 많아 적어 몸이 아파 건강해 성공했어 실패했어 잘났어 못났어 난 이런 성격이야 저런 성격이야 이런 모든 것들 그게 자기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성 특정한 개성을 가진 이 개체적인 자아가 나라고 착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개성이 진짜 있다고 생각해요 내 생각이 진짜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남의 생각이 틀어지면 내 생각대로 안 하면 대판 싸우는 거죠 뭐가 싸우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이 아닌데 사실 내 생각이라고 자기가 주인 그 생각과 싸우는 거거든요 남들과 싸우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쓸데없는 험헝한 무명에 쌓인 없습 정자 때문에 쓸데없이 이 세상에서 세상과 다투고 남들과 다투고 온갖 문제를 일으키면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므로 비록 금생에 이르러 자신의 성품이 본래 공적하여 금생에 이르러서 법문을 듣다가 아 내 성품이 본래 공적하구나 그래서 부처와 다름이 없구나 하고 단박에 깨달았다 하더라도 오랜 세월 익혀온 이 습성 이 오랜 세월 익혀온 이 습성 이게 갑자기 없애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좋고 나쁜 순역의 경계를 만나면 성내거나 기뻐하고 옳다거나 그르다는 생각이 맹렬한 불길처럼 일어나고 사라지니 객진벌레는 그 전과 다를 바가 없다 그대로 나오네요 단박에 깨달았다 하더라도 오랜 세월 익혀온 습성은 갑자기 없애지지가 않아서 이 때문에 좋고 나쁜 순역 경계를 만나면 좋은 경계 나쁜 경계를 만나면 좋은 경계는 좋아하고 싫은 경계는 막 썩내고 싫어하면서 옳다 그르다라고 막 그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맹렬한 불길처럼 타올라서 내 옳은 생각을 왜 너는 틀렸다고 하느냐 하고 남들과 싸우기도 하고 내 생각을 고집하면서 자식과 남편과 싸우기도 하고 그런 그 생각에 끌려다니면서 객진벌레 바깥에서 바깥 대상에 끌려다니는 번레죠 바깥 대상에 실제하는 줄 알고 내 생각이 실제하는 줄 알고 자기가 끌려다니고 바깥 대상에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객진벌레에 끌려다니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그 전과 다를 바가 없다 그 전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성품을 확인하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이러거나 아니면 확인했어요 이렇게 분명히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저는 그때는 좀 제가 오해한 것 같아요 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진짜인가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고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아 나는 제대로 깨달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거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끌려다니니까 내가 생각한 깨달음은 이런 게 아니거든 내가 옛날에 생각하는 깨달음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깨달음은 어디에도 여여하고 흔들림 없고 그런 게 진짜 깨달음은 그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처럼 습관도 그대로고 남들과 싸우기도 하고 남들이 나를 공격하면 욱하고 화도 나고 또 자기 고유한 습성, 개성 여기에 대한 것들을 누가 이렇게 태클을 걸면 발끈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 습성이 여전히 다를 바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의지해서 아 내가 아직 여전히 부족하구나 하면서 꾸준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인은 알아요 그 내면이 어쨌든 한편으로 보면 완전히 달라졌는데 한편으로 보면 똑같다 이런 말이 나온다니까 한편으로 보면 진짜 완전히 달라진 것 같은데 한편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미진함에 의지해서 꾸준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 반야 지혜로서 힘써 공들이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반야 지혜에 딱 이 자리에 서서 힘써 공들이고 공들이지 않는 공을 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윗바사나 윗바사나 하는데 이제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나야 이제 그때부터 진짜 윗바사나가 돼요 저절로 자기 자신을 관찰하게 돼요 물론 이제 이 자리를 모르더라도 생각을 쫓아가면 관찰이 안 되잖아요 한 생각 돌이켜서 자꾸 이렇게 봐야 돼요 자기를 냉정하게 분별을 쫓아가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돌아오고 내가 자꾸 끌려다니는구나 하고 그걸 볼 줄 아는 거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관이 불교 수행의 핵심은 지관이다 하는 게 멈추고 보는 거는 하여간 늘 해야 된다 근데 깨달음 이후에도 항상 분별에 쫓아가는 걸 보고 나서는 딱 돌이켜서 멈추게 되고 또 보게 돼요 또 이렇게 끌려갔구나 하고 보게 되고 이렇게 공들이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무명을 다스려서 크게 쉬는 경제 이럴 수 있겠느냐 무의법이다 이 공부는 애쓰는 게 아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다 이래놓고 여기 와서 또 힘써 공들이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무명을 다스리겠느냐 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애쓰라는 얘기야 애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애쓰야 돼 하는 것도 집착하면 안 되고 애쓰지 않아야 돼 하는데도 집착하면 안 돼요 애쓰지 말아야 되고 애쓰지 않듯이 애쓰야 돼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야 돼요 그러면서 해야 돼요 안 하면서 해야 된다 이게 무분별의 공부길이에요 이게 중도예요 이게 안 하면서 해야 되는 거 세상의 이치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공부죠 그러니까 추세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공부를 세간의 잣대로 공부하면 안 됩니다 다른 공부예요 다른 공부 이것은 도노하여 깨달으면 부처와 같으나 여러 생의 습기가 깊다 바람은 그쳤으나 물결은 아직 출렁이고 이치는 나타났으나 망념은 여전히 침범한다라고 하신 말과 같다 이 얘기가 아마 경전에 나오나 봐요 도노하여 깨달으면 부처와 같지만 여러 생의 습기가 그래도 깊다 바람은 그쳤으나 물결은 아직 출렁인다 이치는 나타났으나 망념은 여전히 침입한다 라고 하신 말과 같다 그래서 경전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의 이 오랜 습 이것을 이제 공부하는 닦아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평생 공부해야 됩니다 이제 공부하다 말다 하다 말다 하는 것보다 한 번 막 그냥 빛을 올리면서 막 기를 쓰고 공부하다가 제가 한 20년 우리 목탁소리 한 20년 넘게 공부하잖아요 절에 가면 스님들도 그러세요 절의 신도님들이 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한 몇 년 2, 3년 사이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물갈이가 된대요 사람들이 이 팀들이 이르르 왔다가 또 이렇게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어느 중간 보면 사라져버린대요 이렇게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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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자꾸 바뀐대요 그러다가 또 나중에 또 다시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또 이 공부처 저 공부처 떠드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공부 안 하고 공부하다가 그냥 지치고 힘들어서 공부 제대로 되지도 않네 하고 포기하고 그냥 막 세상 사이에 휩쓸려 살다가 그러다 또 괴로운 일 생기면 다시 와서 또 한 2, 3년 만에 나타나서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하고 나타나고 막 그것도 고마운 일이죠 그만들인데 막 귀를 쓰고 공부해가지고 내가 1년 안에 끝장 보겠다 그러고 난 이제 자유롭게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면 안 되고 내가 죽을 때까지 발심해서 공부하며 살겠다 그런 마음으로 꾸준하게 공부해가는 것이 이 공부에는 오히려 더 좋습니다 더 좋아서 꾸준히 발심을 하고 틈틈이 이렇게 법문도 듣고 하면서 이 공부를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 이 공부 참 재밌는 게 없어요 세상 사는 것도 재밌는데 세상 사는 재미보다 이 공부가 훨씬 재미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직접적으로 삶이 바뀌는 공부이기 때문에 이 공부가 훨씬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 재미, 이 공부의 즐거움 이것에 이렇게 좀 빠져서 발심을 해서 꾸준히 공부의 길을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오늘은 이제 21번 깨달은 뒤에 모구행 그 부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또 대해중고 선사도 가끔 영리한 근기의 무리들이 별로 힘들이지 않고 이 이치를 깨닫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은 너무 쉽다는 생각을 내어 다시는 닦지 않으니 닦지 않고 세월만 흘러 깨닫기 전처럼 유랑할 뿐 유뇌를 면치 못한다 하였다 그러니 어찌 한 번 깨달았다 하여 뒤에 닦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대해중고 선사가 서장이라는 책에서 간화선을 창시하셨다 혹은 주창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대해중고 선사가 하신 말씀이에요 가끔 실제 이런 사람들이 주연에 있습니다 영리한 근기에 꼭 영리하다고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꼭 영리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인연이 어떻게 잘 맞으면 인연이 참 잘 영리하지 않은 분이랄지라도 인연이 잘 맞는 사람들은 혹은 아주 큰 고통 속에 있던 분들도 그럴 수 있고 하여간 어떤 근기의 사람들 우리들이 별로 힘들이지 않고 이 이치를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깨닫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은 너무 쉽다는 생각을 내서 다시는 닦지 않습니다 닦지 않고 세월만 흘러서 깨닫기 전처럼 유랑할 뿐 윤회를 면치 못한다 하였다 이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참 신기해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간절한 발심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심, 발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마음공부에 대한 간절함과 또 우리 정진바람을 하듯이 정진하겠다라는 내가 이 공부를 끝내보겠다라는 그런 발심이 있는 사람과 있지 않은 사람은 이 견성을 했다 할지라도 그 이후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냥 이제 이러는 경우 있죠 우리 보통 TV에도 보면 친구 오디션 보러 갈 때 따라갔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된다 하듯이 아주 막 10년, 20년, 30년 마음공부 열심히 하던 신도님들이 그냥 친구 데리고 왔는데 혹은 아들, 딸을 데리고 왔는데 본인은 저 스님 하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아들, 딸이 같이 왔다가 엄마 이거 너무 간단한 건데 이거 아니야? 엄마가 누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제 이러는 일도 쉽게 말하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귀한 줄을 몰라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게 뭐라고? 이게 무슨 깨달음이야? 이게 뭔데? 전혀 귀한 줄 모르고 또 그래서 귀한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불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한 사람들이 법상에 갇혀 있을 때 법은 이런 거야 깨달음은 이런 거야 깨달음은 세계가 하나가 되면서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런 어떤 신의적이고 신비적이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예전에 어떤 그런 평상심이 아닌 뭔가 그 어떤 새로운 어떤 의식 상태에서 항상 살게 될 것이다 내지는 깨달음이 일어날 때의 그 체험은 이럴 거야 저럴 거야 깨닫고 나면 난 이런 사람으로 탁 돌변할 거야 막 신통자제해지고 남들을 탁 마음만 봐도 신통자제하게 알고 마음을 읽을 것 같기도 하고 몸에 병도 났고 내 안에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뭐 하여간 자기 마음속에서 깨달음은 이럴 거야 라는 상 그 상을 너무 강하게 쥐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문득 자기가 이 소식을 확인했다 할지라도 스스로 외면해 버려요 이건 너무 시시하고 너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이런 것이 깨달음일 리가 없다 내가 공부해 본 바로는 이런 거는 공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이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소식을 확인했는데 끝나느냐 정말 자유로워지고 모든 괴로움이 다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랜 습 때문에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체험이 좀 쉽게 말해 좀 강렬하게 오는 경우에는 그 체험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은 아주 뭐 우리가 정말 그렇게 우리 법상에 빠진 사람들이 느낄 만한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 야 세상 다 가진 것 같고 이런 후련함과 시원함과 모든 그 공덕이 다 있는 것 같은 걸 느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반드시 왔다가 가다 보니까 왔다 가고 나서 나는 깨달았는데 놓쳤다 하거나 그때 내가 착각한 것 같다 라고 하거나 그냥 나는 혹은 어떤 사람은 나는 이제 공부 됐다 이제 더 이상 할 것도 없다 하고 그냥 아예 공부를 내려놓거나 이제 이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영리한 근기의 무리들이 별로 힘들이지 않고 이 이치를 깨닫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이들은 너무 쉽다는 생각을 내어서 다시는 닦지 않으니 오후 수행이라고 해서 점수 도노 점수라고 해서 그 이후에 공부를 정성스럽게 해가지를 못하니까 닦지 않고 그냥 세월만 흘러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깨닫기 전처럼 똑같이 유랑한다 깨닫기 전처럼 유랑할 뿐 유내를 면치 못한다 깨닫기 전처럼 돌아갑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뭐 깨달았다 하는 분들 이렇게 잘 아는 유명한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우리가 큰 스님들 중에도 그렇고 뭐 어떤 사람 뭐 깨달았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 사람 깨달았다는데 이상한데 아닌 것 같아 이제 이럴 수 있어요 그게 물론 이제 자신의 어떤 법에 대한 상을 가지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분명히 그때는 깨달았으나 또 깨달았다고 막 그냥 큰소리 치고 다녔으나 이 원만한 점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냥 다시 휩쓸려 들어가서 다시 분별에 끌려 들어가고 그래서 그냥 유뇌에 휩쓸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죠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은 많지만 딱 자기 성품을 확인하는 사람도 드물고 그런데 또 하나 자기 성품을 공부하다 확인하는 사람은 또 무수히 많지만 또 거기서 원만하게 공부가 이루어져서 그야말로 해오처를 확보한 사람들은 많이 있어도 온전히 그 증오라는 어떤 완전 부처님처럼 제대로 깨달음이 갖춰진 그런 사람은 또 드물다 이런 얘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확인했느냐 못했느냐 체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왔다가 오래 지속됐느냐 짧게 가버렸느냐 체험이 끝나고 나니까 또다시 돌아와서 공부가 안되는 것 같다 되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한 당연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지칠 수가 있거든요 지치고 놔버리고 힘들고 내가 이거 되겠나 이게 우리 로또 당첨되듯이 내가 딱 견성만 하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힘들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이 번뇌 망상에 끌려다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오히려 거기서 공부를 포기하거나 지치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우리 육바람이래 보면 정진바람이라고 있는 것이 그야말로 이 공부는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정진할 자세가 되어 있느냐 끝끝내 내가 죽을 때까지 이 공부를 놓치지 않겠다 그러니까 100미터 달리기 내가 견성까지 내가 죽도록 노력해가지고 딱 끊고 나는 이제 내 생활 편하게 할 거야 그렇게 하는 사람 공부 못하고 그냥 죽을 때까지 마라톤 하듯이 그냥 꾸준히 공부하겠다 그런 자세가 오히려 더 좋죠 그래요 욕심도 공부에 대한 욕심도 대부분 보사님들 중에도 공부 자기 뭔가 성품을 확인했다 하는 분들이 공부하다고 확인했다는 사람들 잘 없어요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해보다가 도저히 난 이상하게 안 돼서 해도 해도 안 돼서 해라 모르겠다 하고 탁 놔버리니까 이 간단한 거를 금방 확인이 되더라 이러는 분들이 오히려 계시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우리가 그동안은 뭔가 이렇게 단시간에 가행정진이라고 해서 단시간에 막 밀어붙이는 수행만이 최고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웠었는데 물론 그것 또한 인연에 따라 또 사람에 따라 아주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죠 당연히 당연히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밀어붙이는 수행도 그게 또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돼요 밀어붙이는 수행이 도움되는 경우는 밀어붙이고 밀어붙이고 끝까지 밀어붙이다가 거기서 딱 포기가 올 때 그때 되거든요 근데 포기가 올 때까지 그런 사람을 밀어붙였다가 막 지쳐서 딱 포기가 되니까 이 소식이 온 거예요 근데 그건 필수인 것은 아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막 가행정진하고 고행하고 해야지만 깨달음이 온다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그것이 필수인 것은 아니다 그런 방식도 있을 수는 있다 그런데 그건 좀 힘들게 가는 방법 일 수도 있죠 굳이 그렇게 힘들게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모든 가능성이 전부다 나름의 근기에서는 또 자기의 입장에서는 맞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옳고 어떤 것이 틀리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무조건 그렇게 막 그냥 밀어붙이는 수행만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 정답인 것처럼 붙잡을 필요까지는 막 굳이 없다 그러나 제일 핵심은 밀어 어느 순간 밀어붙인다 할지라도 밀어붙이다가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져서 포기해 그 다음엔 포기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내가 정말 죽을 때까지 정진바람 일로 꾸준히 내가 하겠다 놓치지 않겠다 다른 건 몰라도 난 이 공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공부라는 확신이 있으니 이거보다 중요한 공부가 어디 있어요 나를 만나는 공부인데 진짜 내가 누군지를 밝히는 공부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공부이니 정말 정말 죽음을 해결하는 공부잖아요 죽음을 해결하는 공부 늙고 병들고 죽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공부니 이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단박에 잠깐 밀어붙였다가 그만둘 수가 있겠어요 이 공부 아니면 할 공부가 없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세상 공부는 전부 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을 잠깐 쥐는 방법 뭐 이런 거에 대한 지식 공부잖아요 분별의 공부거든요 그 공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제 지금 보면 세상 사람들이 곳곳에서 이 마음공부를 이제 하고 있고 또 뭐 경영 과학 학문 의학 심리학 뭐 모든 분야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 마음공부 또 뭐 명상이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불교는 제가 세간법이 아니라 출세간법이라고 했잖아요 세간법은 지식이 많으면 분별지 분별할 줄 아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이제 공부도 잘하고 많은 걸 배우고 세간을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지식들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세간의 특징은 지식이 많은 사람 분별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는 게 계속 바뀌니까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공부해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 그래서 많은 걸 공부한 사람 그래서 분별지가 많은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세간법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곳곳에 있는 분야분야가 전부 다 이 불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눈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다못해 뭐 심리치유 관련된 책이라든지 아니면 대중적인 인문학 서적이라든지 양자 물리학 서적이라든지 하다못해 자기개발서라든지 이런 곳에서 조차요 농사 관련된 책 무슨 과학 관련된 책 환경 관련된 책 이런 곳에서 조차 야 이렇게 시대가 달라지나 깜짝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런 분야분야의 책들에서 정말 뭐랄까 그 그 최고의 단계랄까요 의식적으로 최고의 단계의 수준에 간 사람들이 쓴 책들을 읽어보면요 그 부분들은 분별지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분별지는 끝끝내 모든 사람들이 분별지에 끝까지 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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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높은 건 뭐일까 뭐일까 끊임없이 분별지를 찾아가다가 결국은 막힐 수밖에 없다 결국은 이것은 분별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곳곳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음공부 이 진정한 영성이랄까 이런 것에 눈뜨기 시작하면서 난생 듣도 보도 못하든 나는 분별지가 어느 분별지가 가장 위대한가를 찾고 찾고 찾다가 어떤 지식이 어떤 지혜가 가장 위대한 지식인지를 찾고 찾고 찾다가 남들보다 더 위대한 지식을 찾으려고 노력하던 사람이 지식으로는 가다할 수 없다라는 사실에 막힌 뒤에는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하든 이 분별지가 아니라 무분별지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지? 무분별지라는 게 있다고? 나는 분별지는 내가 들어봤지만 무분별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체험해보지 못하고 내가 한 번 가보지 못한 거란 말이죠 즉, 세관법은 내가 세관상에서는 이 분야에서 최고의 학자다 할지라도 결국 막히거든요 모든 학문은 아무리 최고의 학자라 할지라도 그 분야에서 최고의 학문을 발표했는데 10년이 뭐예요? 몇 년도 안 돼서 그게 뒤집혀요 그리고 그 뒤집힌 것이 또 몇 년도 안 돼서 또 뒤집히고 또 뒤집히고 또 뒤집혀요 웃긴 건 뒤집히고 뒤집히고 뒤집혀서 최고 단계 올랐다 싶었는데 나중에 딱 오르고 나니까 이게 옛날에 했던 요거랑 또 같단 같은 우리가 유행도 옛날 유행 다시 돌아오듯이 그러니까 그게 분별지의 한계 분별지는 돌고 돌아봐야 거기예요 그래봐야 세관 분별지 속에서 돌고 도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으냐면 자식을 자식이 얘가 도대체 어느 게 얘한테 맞을까 얘를 내가 유학을 보내는 게 맞을까 안 보내는 게 맞을까 이 일을 시키는 게 맞을까 저 일을 시키는 게 맞을까 이 사람과 결혼시키는 게 맞을까 저 사람과 결혼시키는 게 맞을까 그 정답을 낼 수 있을까요? 최고의 인생 철학 관련된 교수님들을 모셔놓고 그 답을 논문을 써서 내라고 해서 내린 답과 그냥 자기 한 초등학생밖에 안 되는 동생한테 야 너 형 여자친구 봤지? 어때? 좋던데? 형 결혼해 엄마 아빠가 싫어하지만 난 응원해 그 말이 더 진리와 가까울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모의이기 때문에 더 가슴을 가슴에서 나오는 답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처럼 머리로는 아무리 해봐야 답이 안 나와요 높고 낮음이 차별이 없어요 다 분별지라는 하나의 망상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불교만 불교 공부하는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이제는요 곳곳에서 다 그런 이 무분별지라는 이 어떤 용어는 어떤 용어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곳에 눈뜨게 돼요 제가 한 15년 전에 그 후쿠오카 마산업인가 그 자연 농법이라는 책을 봤었을 때 그때 되게 놀라웠던 게 농사 농사 관련된 얘기를 하는 일본의 어떤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유기농 어쩌고 저쩌고 할 때예요 그런데 유기농도 인위적이다 자연 그대로 자연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저절로 잘 자란다 밭을 갈 필요가 없다 밭 가는 게 그냥 밭 안 가면 미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건 농사의 기본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밭을 왜 가느냐 자연 그대로 내버려 두고 인위적인 노력을 전혀 할 필요 없다 방치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다 설령 벌레가 먹고 하더라도 벌레 먹고 한 게 벌레가 먹을 수 있는 것이 벌레 먹은 인간이 먹을 때 그게 더 생명력 있는 나를 살리는 음식 일 수 있다 오히려 그러니까 무의 자연의 어떤 이런 이야기 그런 걸 통해서 무분별지에 입각한 농업 그 사람이 무분별지라는 영어를 그 당시 쓰는 걸 보고 이 형반이 불교를 공부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처럼 농사 짓는 것 뿐만 아니라 의학에서도 이제 인위적으로 막 애쓰는 것보다 자연 그대로 무의 자연이라든지 무분별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요즘의 시대가 옛날에는 자기 분야에서 잘하면 기피 파면 그게 박사였잖아요 근데 지금의 시대는 그런 권위가 이제 별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지금의 시대의 훌륭한 사람은 한 분야만 기피 파면 그 사람은 그냥 거기 사로잡혀 있는 거기 그거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꼰대같이 느껴지죠 요즘에는 오히려 마음을 열고 이 학문과 저 학문이 서로 막 왔다갔다 하고 통섭 뭐 융합 이런 용어들이 사실 불교 연기법적인 서로 상의 상관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먼저 눈뜨는 사람들이 이제는 경제 경영에서도 앞서 나가요 쟤네들이 우리 회사를 잡아먹고 있구나 어떻게 하면 쟤네를 이길 수 있을까 하면서 그 회사 경쟁에서 이기려고 여기만을 파는 게 아니라 한 생각 딱 돌이켜서 어? 저 사람이 잘하는 거? 우리가 못하는 거? 우리가 잘하는 거? 이거를 같이 해보면 되겠네 그래서 전혀 다른 분야의 회사가 그냥 같이 융합을 해버려요 그래서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우리나라 태권도와 뭐 국악이 만나고 이런 뭐 다양한 어떤 이런 그 서로 상의 상관성 서로의 연결성 옛날에는 이 분야와 저 분야를 벽을 치고 살았다면 벽을 치고 살았다면 이제는 니꺼 내꺼가 정해져 있지 않은 서로 완전히 열고 하나가 되는 분별의 지식만을 옳다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을 내려놓고 마음을 여는 그러니까 분별이 깨지는 거예요 분별이 깨지니까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니까 이것과 저것에 대한 벽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문화 가정 이런 거 옛날에 편견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편견들이 깨지게 되고 그러니까 너와 나 무슨 남녀의 고별 피부색의 고별 이제 앞으로는 보수 진보의 고별 이종교 저종교의 고별 모든 차별적 어떤 이런 견해가 깨지는 시대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점이 기독교 천주교 신자분들 무종교인 분들이 정말 많이 들으시고 심지어 타종교 성직자분들도 많이 들으신다는 얘기를 들을 때 아 이렇게 깨지고 있구나 벽이 깨지고 있구나 벽이 허물어지고 있구나 이게 이제 요즘 시대에 놀라운 점이고 그런 점들을 볼 때 아 이제 시대가 깨어나는 이 뭐랄까 토대 토대가 만들어지고 있구나 왜냐하면 시대가 깨어나려면 분별지 가지고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무분별지의 특징이 바로 열림이거든요 열림 열려있는 마음이거든요 니꺼 내꺼 나누지 않고 내꺼만이 옳다고 어떤 벽을 치지 않고 견해에 취하지 않고 그게 무주 그러니까 머무는 거잖아요 머무는 거 진정으로 불의법을 깨달아야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게 되거든요 어느 한가지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낼 줄 알아야 통합 용섭 연기법적인 지혜가 열리게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이 공부의 기본 자질이랄까요 완전히 열려있는 어디에도 갖춰있지 않은 그런 어떤 자유로운 의식 그런 것들이 이제 열리게 되고 그런 어떤 바탕 위에서는 이제 놀라운 속도로 빠르게 이 부처님 가르침 마음공부 이 불의법 이 법이 우리 여러분 10년 전에 스마트폰 없었어요 10년 10몇 년 전에도 없었어요 제가 20년 전에 홈페이지를 했지만 그때 불교계 홈페이지 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홈페이지를 다시 우리 이제 목탁 홈페이지를 지금 준비 중이에요 오픈 준비하면서 저도 감회가 새로운데 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20년 전 처음 먹탁소를 홈페이지 열때 홈페이지라는 게 잘 없었구나 그때 막 천리안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사람을 모았더니 전부 다 20대였어요 그때 모인 사람들이 불과 10년 20년 만에 이렇게 시대가 확확 바뀌었구나 이렇게 빠르게 바뀌어가는 시대에서 이제 이 언론이나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마음공부가 이 법이 그냥 실시간으로 전파를 타고 저 인도 아프리카 꼴짝이까지도 전해지는 그런 시대 이 놀라운 시대를 우리가 이제 우리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어요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천년 전에 임재조주 마조 황벽 조개 해능스님께서 유튜브 속에 나와서 막 버블 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벌써 제가 10년 전에 히말라야 오천고지에 가서 카톡을 보낸 추억이 있으니까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이제 도래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가 도래하기 위해서 그 저변이 준비가 지금 착착되고 있구나라는 이런 나 망상이지만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요즘에 사회를 보면 정말 곳곳에서 이 공부가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공부는 불자들만 한다고 생각했고 특히나 불자들 중에도 선에 관심 없는 사람은 이거 못한다고 생각했고 선을 어떻게 우리 같은 일반인이 해 그거는 정말 고차원적인 스님들이나 앉아서 이렇게 참선을 10년 20년 할 수 있는 스님들이나 그런 분들이나 가능한거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가능했겠어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열리고 있구나 그것을 지금 이 시대가 그야말로 깨어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곳곳에서 많이들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참 이 공부를 한 발이라도 먼저 하는 아마 우리들이 앞으로는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의 깨어남이랄까 그들의 어떤 괴로움의 소멸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먼저 우리 괴로움을 해결하고 그리고 그들의 괴로움을 소멸시켜주는 그런 시대 그래서 너와 나라는 차별 없이 모두가 정말 참 뭐랄까 이러는 것 같아요 그 자비심이라는 것이 진정한 자비심이라는 것이 막 그야말로 자기 성품 확인한다고 막 갑자기 지나가던 사람도 다 내 자식 같고 이렇게 자비심이 막 갑자기 막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정말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모구행 깨달음 이후에 속 키우는 행이라는 우리 모구자 진울스님의 모구자라는 그 말처럼 소를 키우는 이 오후 수행이 점차 무르익으면서 점차적으로 아 이것이 진정한 자비구나 정말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허용해 주는 것 그 사람들의 다름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대로 허용해 주는 것 다르다고 해서 내 말이 맞고 넌 틀렸어 라고 이렇게 하고 네 편 내 편 나눠서 내 편으로 편입시키도록 노력 하는 거 그게 자비가 아니구나 그게 진정한 불교를 펴는 게 아니구나 불자 아닌 사람들을 불자로 만들어서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불국토가 돼서 불교화 시키는 게 마음공부 불교의 목적이 아니구나 진실로 이 몸이 이 몸이 내가 아니다 보니까 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이 마음이 바로 우리 모두의 자기 마음이구나 자기구나 자기 이 개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든 허망한 망상이지 눈앞에 있는 이 툭 트인 허공이 이 공적 영지한 이것이 진정한 나구나 그러니 이 나의 자리는 이 자기의 자리는 어떻게 너네가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 그 무덤덤함이 그것이 진정한 자비이고 누가 죽는다 할지라도 무덤덤하지만 또 옆에서 있는 그 많은 사람 한 명 한 명들이 그 사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쓰고 움직이고 이렇게 꼬물꼬물 하면서 살아있는 모습들이 그대로 그대로 나의 모습 이거든요 이런 어떤 지혜가 성숙하게 되면 저절로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또 자기답게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작은 베품 나눔 또 괴롬의 소멸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제 깨어나면서 모두가 자신의 괴롬을 해결하고 조금씩 조금씩 다른 사람들의 괴로움에도 내가 관심을 가지면서 그들의 괴로움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모두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우리 미래에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너와 나라는 벽도 없고 이 종교 저종교라는 벽도 없고 그러나 그 종교 저종교 이 사람 저 사람 보수 진보 그 사회는 그대로 유지될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땐 분별이 그대로 유지될지라도 분별하지만 분별에 크게 걸리지 않는 분별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분별된 세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툭 트인 열린 사람들 좀 거창하게 말하면 정말 모두가 부처님 같고 예수님 같은 그런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 앞으로의 시대를 살게 되고 또 점차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바뀌게 된다면 그게 뭐 말하자면 그게 말하자면 밀 부처님의 시대고 그게 말하자면 호천개벽이고 휴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 정말 그런 세계가 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유튜브를 봐도 옛날에 우리가 뭐 무슨 뭐 권위적인 자격증 학위 무슨 대학교 뭐 무슨 직장 뭐 이런 어떤 권위가 중요했잖아요 어떤 무슨 소속 이런 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은 시대예요 그냥 누구나 모두에게 열려있는 또 우리도 모든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 힘들게 어떤 공부해서 알아낸 것들을 너무나도 쉽게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시대고 모두에게 열려있는 시대 모든 뭐 정보가 됐든 지혜가 됐든 모두가 모두에게 열려있는 시대 그런 열려있는 시대에는 그런 옛날에 어떤 차별적인 요소가 다 탑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굳이 이제 앞으로 점차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뭐 굳이 학벌 뭐 어떤 뭐 이런 다양한 차별들 이런 요소들이 깨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저가 사실 되게 놀라웠던 점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군 생활을 마감하면서 내가 이제 종단이 아닌 그냥 우리 선배 법사님들과 함께 스님들과 함께 몇몇 분들이 이렇게 그냥 소속되어 있는 이제 사단법인의 소속으로 어찌 보면은 옛날 방식으로 보면 적도 없는 종단도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었을 때 이제 사실 엄청난 그 이제 반발한달까 혹은 반대한달까 혹은 그래도 승적이 중요하다랄까 이런 벽에 많이 부딪힐 거라는 이제 각오 아닌 각오도 있었어요 너무나 놀라운 점은 물론 이제 아마 법륜스님 같은 분께서 이렇게 정토회 딱히 종단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시면서 아마도 이렇게 워낙 훌륭하게 잘하고 계시고 또 그뿐 아니라 다양한 스님들이 그렇게 요즘에 많이들 하고 계세요 요즘 약간 트렌드인가 싶을 정도로 많이들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단 한명도 단 한명도 거기에 대해서 뭐 쉽게 말해 시비권한 사람이 없을 뿐 아니라 너무나도 그 응원을 하시고 막 찬탄을 하시고 심지어는 이렇게 좀 나름의 권위적인 곳에 있는 분들까지도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차별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정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물론 아직까지도 이제 너무 이렇게 좀 제한되어 있는 이런 견해를 가진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 시대가 정말 열리고 있구나 그런 어떤 차별적인 요소들이 이제는 뭐랄까 그 이제 불의법이라는 어떤 진실 앞에서는 힘을 잃는 이제 그런 시대이구나 옛날 같으면은 뭐 가당치도 않았던 일들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렇구나 제가 언뜻 듣기로요 어떤 큰 큰 대형 강당 강당 큰 체육관 같은 걸 이제 관리하시는 분 하시는 말씀이 TV에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은 아주 유명한 단체도 아닌 개인 20대 그것도 초반밖에 안 되는 그냥 애가 하나 찾아와가지고 강당을 빌린다고 하길래 이거 비싸다 그랬더니 하루를 빌린다 그래서 이거 너 하루에 이거 얼마나 비싼 줄 아느냐 엄청 비싸다 했더니 개의치 않으면서 빌린다고 해서 깜짝 놀랬는데 이 친구가 그 큰 강당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한 설비비를 들여가지고 막 빔 프로젝트에서 막 엄청난 걸 들여서 막 설치를 하더래요 그래서 얘가 미쳤나 쟤 뭐하는 애지 전혀 이름도 없고 전 처음 보는 그리고 생긴 것도 그냥 허름해 보이는 애가 그러게 이런 일을 처음 겪어보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다는 거예요 그 설비비만 해도 막 몇백만 원 천여만 원 들 것 같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당일날 사람들이 문 열기 전부터 막 줄을 서가지고 막 안에 다 못 그 몇백 몇천 명 들어가는데도 줄을 서서 바깥에까지 줄을 서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냐 이게 물어봤더니 저 사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걸 보면서 기존 사람들이 봤을 땐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죠 이처럼 이제는 그 사람을 보니까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도 그냥 다니다가 말았고 특별한 경력 이런 것도 일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그 사람이 한마디 한마디에 10대 20대들이 열광을 하더라는 거죠 연예인에게 열광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어떤 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권위 이런 것들이 깨지고 그것은 다르게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이렇게 나누는 벽들이 사라지고 마음이 열리고 불이법의 어떤 이런 시대 이런 시대가 좀 더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들을 이제 받고는 합니다 아 좀 쓸데없는 소리를 조금 했네요 음 그러므로 깨달은 뒤에도 오랫동안 관조하고 성찰하여 호련히 망념이 일어나면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덜고 또 덜어내어서 무의에 이르러야 그때가 비로소 구경이니 천하의 선지식이 깨달은 뒤에 했다는 모구행이 바로 이것이다 어찌 한 번 깨달았다 뒤에 닦는 일을 소홀할 수 있겠느냐 하고 나서 한 말이 이제 보임 오후 수행이라고 해서 깨달음 이후에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어떻게 수행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깨달은 뒤에도 오랫동안 관조하고 성찰한다 쉽게 말해서 깨닫기 전에 그냥 윗바사나 마음관찰 이렇게 해도 아주 훌륭한 공덕이 되죠 그리고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뭐 그냥 깨닫기 이전 사람들이 윗바사나 마음챙김 마인드플릿을 했을 때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를 지금 하버드대 예일대 아주 세계 최고의 대학교에 있는 박사 이상 교수님들이 쓴 논문들이요 한 해에 막 수백 편씩 수십 수백 편씩 나오고 있다 그래요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마음챙김을 했는데 몸이 얼마나 건강해지는지 스트레스가 얼마나 해소되는지 심리적인 정신병리적인 문제가 있던 사람이 얼마나 그게 빨리 해결이 되는지 뭐 이렇게 무슨 장애가 있던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얼마나 높아지는지 뭐 이런 다양한 논문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쏟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이나 구글 같은 데서 마음챙김을 가지고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마음챙김 마음공부를 시켜요 왜 명상을 시켜요 그걸 시키니까 아이디어가 번뜩이더라는 거예요 창의력이 놀라워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고요해지니까 생각에서 우러나온 창조가 아니라 생각 너머에 불이법 무분별지 무분별지에서 나오는 생각으로는 우리 번부 중생의 생각으로는 가닿기 어려울 만한 그냥 확 초월해버리는 아이디어들이 번뜩이는 아이디어 창발성 같은 것들이 놀랍게 나오더라는 거죠 명상을 통해서 이처럼 깨닫기 전에도 마음챙김을 하고 명상을 했더니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닫기 전에 수행은 아무래도 좀 힘든 게 있어요 위빠사나를 하고 명상을 하는 건 좋은데 요즘 위빠사나를 가르치고 명상을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스승이라는 분들이 좀 벽 아닌 벽 같은 거에 이렇게 좀 있는 점들이 뭐냐 하면 이 좋은 명상을 배우고 싶다고 기웃거린 사람은 너무 많은데 정말 진지하게 이거를 끝까지 한번 내가 밀어붙여 보자 하고 수행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참 이게 이게 참 힘든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곤 해요 이게 이제 뭐랄까 일반 중생들이 이 명상을 다 관심은 가지지만 이게 명상을 통해서 막 확 확 바뀌기는 조금 어려운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요즘에 그냥 마음치유니 무슨 다양한 어떤 집단상담 다양한 프로그램이니 심리학 같은 곳에서 하는 어떤 이런 프로그램들이 때로는 오히려 더 빠른 치유가 일어난다고 하는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어떤 뭐 들어보지도 못한 다양한 명상 뭐 현한 명상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그런 곳에서 도움받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말도 조금은 이해가 될 정도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빨리 빨리 되는 것보다 정말 조금 더디더라도 이 바른 명상의 명상도 명상의 이름으로 너무 오염된 명상들 내지는 오염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방편에 치우친 명상들이 너무 많아요 뭐 부자되는 명상 뭐 뭐 되는 명상 뭐 되는 명상 하는 이런 것들도 뭐 방편 차원에서 나쁘지 않으나 결국에는 이제 본질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들고자 하는 말은 이 선이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선불교가 좋은 점이 뭐냐면 저도 옛날에 윗바사나 엄청나게 했었죠 화딱재가 나서 아무리 해도 이게 막 그냥 딱 지적이 없으니까 화딱재도 나고 막 별의별 그런 것들을 겪었고 또 그런 도반들을 워낙 많이 봐왔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공부하는 많은 분들을 봐오다 보니까 이 선을 통해서 진짜 선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막 좌선해가지고 막 밀어붙이는 그게 진짜 선이라기보다는 그건 이제 후대에 나온 선이에요 초기에 선에 활활활발했던 선은 앉아서 좌선하는 선이 아니었어요 법문도 딱 깨닫는 거예요 어떤 법문 직진심 법문 이 진울스님의 이런 수신결 같은 직진심 법문 듣다가 바로 한 그냥 말 끝에 깨닫는 거예요 언하되오라고 해서 말 끝에 깨닫는 거예요 그냥 무심하게 그냥 멍하게 듣다가 깨달아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깨닫고 나면 이 위빠사나가 저절로 되는 측면이 놀랍게 있단 말이에요 그냥 저절로 돼버려요 그냥 옛날에는 억지로 위빠사나 해야 되는 이런 측면이 있었다면 이런 측면이 있었다면 이 체험이 있고 나서는 위빠사나가 저절로 되는 측면이 있어요 억지로 내가 관조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관조가 돼요 봐진단 말이에요 한 발짝 떨어져서 그걸 지켜보게 된단 말이에요 저절로 그러니까 저절로 관조가 되고 저절로 성찰이 돼요 오랫동안 그렇게 깨달은 뒤에도 오랫동안 관조하고 성찰해요 이건 쉽게 말해서 굳이 유의조작으로 막 관조하려고 애쓰고 유의조작으로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측면이 있으면서 약간의 약간의 노력이라면 그냥 이 법에 대한 어떤 내가 생각이 끌려다닐 때 그냥 탁 돌아와서 이 자리로 돌아올 줄 아는 어떤 그 정도의 돌이킴 돌이킴 정도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아 내가 생각으로 아 내가 또 생각 끌려갔구나 이건 생각은 진짜가 아닌데 아 이 자리가 진짜라는데 이 자리로 돌아와야지 이런 식으로 돌아오면 몇 단계 몇 단계 생각을 통해서 돌아오는 거는 효율적이지 못하고 그냥 그냥 생각을 쫓아가다가 그 생각을 쫓아가는구나 하고 저절로 알아차리면서 그냥 한번 때려보든지 그냥 한번 이렇게 한번 때려보든지 그냥 무릎을 한번 탁 치면 그냥 다른 머릿속에 내가 끌려갔구나 끌려가면 안되는데 이 중생에 번뇌는 끝이 없구나 난 아직 여전히 중생이구나 이런 속삭임 내려놓고 그러니까 곧바로 직진심으로 내가 나에게 본문을 들려주는 거야 이렇게 탁 치면서 그런 식으로 끌려가다가 바로 돌아오는 그 공부가 저절로 되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진우스님께서도 이렇게 깨달은 뒤에도 오랫동안 관주하고 성찰하여 그리고 부수설명을 했어요 호련이 호련이 일어나요 망념은 생각은 왜 그 생각하는 버릇이 오랜 습관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호련이 망념이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나는 공부가 된 줄 알았는데 번뇌망상 일어날 때 곧장 생각이 일어나서 너는 공부했단 놈이 이렇게 생각이 맞느냐 공부가 부족한 거야 너는 아직 멀었어 이런 식으로 속삭인단 말이야 너의 깨달음은 진짜가 아니야 이런 식의 온갖 소음이 들려요 머릿속에서 그거는 전부 다 망념이잖아요 호련이 일어난 생각일 뿐이잖아요 그 생각을 쫓아갈 필요가 없다 그 지점에서 무너져요 많은 공부인들이 딱 자기 성품을 확인했어도 그 생각이 자꾸 일어나서 너는 너 공부는 제대로가 아니야 아직 멀었어 근데 그 기간이 좀 길 수 있단 말이죠 10년 20년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 같아서는 처음에 내가 뭔가 돌이켜서 그때 환희심 났던 그런 것처럼 뭔가 이런 전환이 일어나서 부처님처럼 막 빨리 끝나버리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까지 빨리 끝나지지가 않고 계속 생각에 끌려가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내가 뭔가 잘못되는 건 아닌가 하고 생각으로 자꾸 이 공부를 정리하고 부족한 걸 거야 다시 공부해야 될 거야 나는 내가 설사 모르는 거 아니야 이게 딱 잡히는 게 아니니까 잡히는 게 아니니까 이걸 내가 잡은 게 맞나 내가 본 게 맞나 이런 식의 생각까지 오만 가지 생각 생각들 일어나서 호련이 망념이 일어나서 그걸 거기에 끌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것은 호련이 망념이 일어나면 그것을 여기 딱 써있죠 호련이 망념이 일어나면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말하자면 이렇게 말을 표현을 말하자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것을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덜고 또 덜어내어서 무의에 이르러야 저절로 관처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게 때로는 약간의 노력 아닌 노력 탁 돌아온다든지 하는 노력하는 노력을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생각으로 하는 노력이 아니라 이런 어떤 노력을 하면서 호련이 망념이 일어날 때 그것을 따라가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한 번 따라가지 않고 또 한 번 따라가지 않고 딱 보고 성찰하고 관주하고 돌이켜보는 그래서 다시 언제나 이 자리 언제나 이 자리 그냥 아무 일 없는 자리 이 일 없는 자리로 탁탁 돌아오면 오는 이것을 가지고 이제 덜고 또 덜어낸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덜고 또 덜어내어서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이게 10년을 갈지 20년을 갈지 모를 수도 있다 그러니 지치지 말고 정진 정진 바람이를 해야 한다 하는 거고 이렇게 덜고 또 덜어내어서 결국엔 무의에 이른다 더 이상 내가 조금의 노력도 굳이 할 필요 없이 이제 그 오랜 그 습이 원만하게 조복되게 된다면 그러면 결국엔 무의에 이른다 더 이상 내가 유의 조작할 필요 없이 무의로 저절로 이제 공부되는 측면이 측면에 탁 이제 내가 돌아온다 이 본래 자리에 조금 더 이제 원만하게 안착되게 된다 그때는 이제 내가 막 쇼행이라는 이름으로 막 노력하려는 마음을 크게 내지 않아도 저절로 저절로 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무의에 결국 이르러서야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구경이니 구경 마지막 끝끝내 그 자리까지 온 것이니 천하의 선지식이 깨달은 뒤에 했다는 모구행 소 먹이는 행이 바로 이것이다 천하의 선지식들이 하는 행이 바로 이 공부다 비록 뒤에 닦는다고는 하지만 막념이 본래 공하고 마음의 성품이 본래 청정한 것임을 이미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악을 끊는다고 하지만 끊음이 없고 선을 닦는다고 하지만 닦는 것이 없으니 이것이야말로 참다운 닦음이고 참다운 끊음이다 이렇게 깨달은 뒤에 모구행이라는 것은 보임이라는 것은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악을 끊는다고 하지만 따로 악을 끊는다는 그런 생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선을 닦는다고 하지만 따로 내가 선을 닦는다 하는 그런 게 따로 있는 수행이 따로 있지 않다 선이다 악이다 하고 따로 끌려가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닦음이고 닦음 없는 닦음이다 함이 없는 함이다 그러니까 수행법 수행법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수행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할 때 크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삶을 사는 것이 공부니까 그게 닦음 없는 닦음이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열심히 잘 닦는다 하면 닦는 방법을 알려주면 닦는 방법에 또 딱 또 아래를 틀고 안주해서 거기 머무르게 된단 말이죠 그건 중도의 수행이 아니다 그러므로 온갖 행을 다 닦지만 오직 무념으로 종지를 삼는다 하였다 온갖 행을 다 닦지만 행을 다 해요 할 거 다 한단 말이에요 수행도 하고 일반적인 삶의 행위도 다 하고 할 거 다 하지만 오직 무념으로 종지를 삼는다 생각 다 해요 근데 생각 하지만 생각이 일어난 바가 없다 무념이다 그게 진짜 무념이에요 생각이 없는 게 무념이 아니고 생각이 일어났으나 그 생각이 뿌리가 공하다라는 사실에 내가 딱 안주하고 있을 때 딱 서 있을 때 그게 진정한 무념이지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무념이 아니다 생각 깨달았고 나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거야 그거는 법상이에요 법에 대한 상이에요 깨달은 사람은 생각이 일어나지 않겠지 법문 하시는 스님들 들어보시면 그렇게 얘기 하던가요 깨달았다라는 스님들 들어보면 깨달았는데 그런데 나는 생각 죽을듯이 일어난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정직한 얘기에요 죽을듯이 일어나요 일어난단 말이죠 일어나지 않는 것이 법이 아니다 일어나지만 또 때로는 끌려갈 수 있겠죠 그러나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또 끌려가지만 또 끌려가더라도 또 돌아오는 어떤 뭐랄까 자기가 돌아올 자리 이 자리가 확보되다 보니까 자꾸 그 자리에 익숙해지고 안착하고 그러는 공부가 되는 것이겠죠 규봉스님도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 선호 후수 의 뜻을 총괄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 성품은 본래 원래 번뇌가 없고 무료의 지혜와 성품이 본래 갖추어져 있으니 이 성품은 이 자기라는 성품은 원래 여기는 번뇌가 없어요 원래 번뇌가 없다 번뇌 번뇌가 없고 무료 때가 끼지 않는다 때가 없다 때가 흘러나올 흘러나올 만한 그런 막 번뇌 망상 때가 없단 말이에요 때 낄 곳이 없다 무료 때가 없는 지혜와 성품이 본래 갖춰져 있으니 누구에게나 본래 다 갖춰져 있다 깨달으나 깨닫지 못하나 똑같이 갖춰져 있다 그러니까 내가 깨달았다 해가지고 어깨 힘 딱 들어가는 사람은 전혀 깨달음을 모르거나 깨달은 상에 빠져가지고 있거나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30년을 추구해왔던 깨달음이 정말 이거란 말이에요 왜 허탈해지고 그러면서 실망을 한단 말이에요 왜? 나는 깨달아서 대단한 게 되고 싶었는데 깨닫고 보니까 이런 젠장 나한테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어리석은 무지목매한 중생조차 심지어 나쁜 짓을 하는 범죄자조차 이걸 써서 범죄를 하고 있더란 말이죠 완벽하게 누구나 갖추고 있더라 그러니 어떻게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있어요 깨닫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전혀 그런 차별 없어요 어떻게 남녀가 있을 수 있고 공부 많이 한 사람 적게 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고 성품을 확인한 사람과 확인하지 못한 사람이 따로 있고 불교 기독교가 차별이 되고 승속이 차별이 되고 비구대처가 차별이 되고 이종단 조동단이 차별이 되고 이종교 조종교가 차별이 되고 보수와 진보가 차별이 되고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똑같이 갖춰져 있다 그런데 갖춰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참 많이 하니까 제가 늘 책에 사인해줄 때도 삶은 이대로 완전합니다 이렇게 계속 해주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어떻게 갖춰져 있다고 할 수가 있느냐 나쁜 짓 하는 놈들도 있고 그 말도 그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는 말이지만 입장에서는 갖춰져 있는 게 맞아요 진짜로 그래서 이 성품은 원래 번뇌가 없고 이 진호스님의 말씀이 맞다니까요 무료의 지혜와 성품이 본래 갖추어져 있어서 이것이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단박에 깨닫고 이 깨침에 의해 닦아 나간다면 자기 깨침에 의해서 닦아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에서 닦아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일로 최상승선 또는 열의 청정선이라 한다 이게 바로 최상승선이에요 최상승선 이게 열의 청정선이에요 어떤 선만이 최상승선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호스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최상승선이에요 이렇게 공부하는 게 최상승선이다 열의 청정한 선이 바로 이것이다 만약 순간순간 닦고 익히면 저절로 점차 백천산매를 얻을 것이니 순간순간 닦고 익히게 되면 저절로 점차 백천가지 산매를 얻게 됩니다 닮아 문화에서 전해 내려온 것이 바로 이 선이다 하였다 여기 진호스님 보세요 만약 순간순간 닦고 익히면 저절로 점차 백천산매를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뒤에도 이제 계속해서 이 후반부로 가면 정해가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선정이라는 게 무엇인지 지혜가 무엇인지가 나와요 이걸 균등이 닦는 게 무엇인지 또 육조혜능스님 우리 조계종의 어떤 육조스님이 바로 조계혜능스님이시죠 혜능스님도 선정에 대해서 선정을 닦아서 이렇게 산매를 얻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신지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세요 백천산매를 점차 얻는다 이랬어요 이 선을 하는데 백천산매를 얻는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부를 많이 하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어떤 보살님 중에 한 분이 전통 선빵에서 방부드리고 꽤 오랫동안 사셨던 오래 공부하셨던 보살님이 계셔요 그런데 그분이 그 공부를 하다가 답을 낼 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그거 딱 그만두고 그냥 본문만 듣다가 소식이 오고 나니까 너무나 자유로워지고 너무나 일이 없이 너무나 정말 행복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참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한다고 해도 그렇게 공부하면 완전히 다 끝났을까요? 다 끝나지는 않아요 그러니 당연히 휘청거릴 수 있어요 그러니 이제 그분들이 찾아오셔서 이걸 물어보세요 야 나는 지금 이게 정말인 것 같고 내 스스로 이게 체득이 되어서 정말 확실한데 정말 이게 확실한데 정말 내 스스로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확실한데 그럼에도 자꾸 휘둘립니다 뭐가 휘둘리냐 그랬더니 주변의 옛날 도반들이 옛날 도반들이 그 공부하던 분들이 너 그거는 진짜 아니다 자꾸 방부를 드려야 된다 여기 와서 계속 앉아야 된다 이거 안 하면 너 제대로 하는 공부 아니다 하도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아주 뭐 아주 잘못 가는 것처럼 막 그냥 불쌍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내 마음에서는 정말 확신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뭐 카더라 하는 유명하신 분들이 또 유명한 어떤 곳에서 이런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너무 이게 참 내 스스로 딱 중심 잡을 힘이 안 된다 그래서 그래도 스님께 한 말씀 들으러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더라는 거죠 어디가 맞다 틀리다 이거는 이런 거 없어요 다 나름의 방편이 있고 나름의 방법이 있어서 다 자기의 근계에 맞게 자기 인연 따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하는 말만이 맞다라는 게 전혀 아니고 이 가능성도 있다 그 가능성도 있고 이 가능성도 있고 윗바산의 가능성도 있고 가나산의 가능성도 있고 조사산의 가능성도 있고 또 뭐라고 이름 지을 수 없는 공부의 가능성 왜 본질적인 중도적인 안목만 바르게 갖추고 있다면 어떤 공부도 바르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도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나는 이제 선정을 또 많이 하는 이런 단체 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너 그렇게 하는 건 그건 선정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깨달을 수 없어 그거는 견성을 해봐야 그거는 초선정도 안 돼 해봐야 잘 쳐줘야 초선정밖에 안 돼 그거 해가지고는 공부가 안 돼 이거는 선정을 닦아가지고 1선 2선 3선 4선 4선 8정을 9차 제정을 제대로 닦아가지고 가야만 공부길에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단 말이죠 그건 그거대로 또 오를 수 있겠죠 저는 제가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공부길 당연히 그 공부길 그러니까 초기불교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보면 딱 아 그 길이 있구나라는 걸 저희가 알아요 제가 안 가봤지만 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깨닫는 데는 선정을 통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선정을 통하지 않고 가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맞죠 그러니 그 길로 가는 방법은 그 길로 가는 방법대로 또 오른 길일 수 있어요 그게 맞으면 그 길로 가면 돼요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은 이 길로 가는 사람들이 괜히 자꾸 이 말 저 말에 왔다 갔다 하시는 것 때문에 고민된다면 그 길도 좋고 이 길도 좋고 어느 길이라도 자기가 어차피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최종 결정은 어떤 공부를 할지는 그러나 중요한 건 중도적인 바른 안목이 있으면 어떤 공부 어떤 방편을 써도 바르게 갈 수 있다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조해능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진짜 선정 경전에도 나와요 경전에서는 다 뭐라고 나오냐면 선정을 통해서 1선정 2선정 3선정을 체험해서 산매를 체험하는 것 그것만이 산매가 아니다 진짜 산매는 육조선님 일행 산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선정을 닦아서 산매를 체험하는 그 산매가 아니에요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나면 늘 일곱수일투족이 그대로 산매예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오로지 하나의 진실에 입각한 일불승이라고 하는 일진법계라고 하는 하나의 진실에 입각한 그런 삶에 대해서 길을 걷는 것이 산매고 생각하는 것이 산매고 하루하루 삶을 사는 것이 그대로 산매가 돼요 그러니 백천산매죠 그게 하루하루 낱낱체 모든 행위가 전부 다 일행 산매니까 그게 하나의 산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백천가지가 곧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백천산매고 그게 일행 산매거든요 그러니 여기서 조사선에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이 산매는 그런 선을 다 까가지고 얻는 1선정 2선정 그 산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삶 속에서 늘 있는 그 산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진우스님께서 말씀하신 산매는 바로 그 산매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어록 같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 이런 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저런 길이 있을 수도 있구나 이 길이 적절한 사람은 내가 좌선을 통해 어떤 선정 산매를 이렇게 증득하고 그 길이 정말 나에게 맞는 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죠 그 길에 또 스승님들이 많으시니까 또 선을 또 인연이 되셔서 나는 이게 또 맞다 하는 분들은 이 길을 가면 되죠 또 이 길에 나름대로의 장단점들이 있거든요 이 길의 장점은 참 쉽죠 근기 상관없이 누구나 누구나 하라는 거 없고 애써서 유의 조작하는 게 따로 없다 그러니까 선의 초기 이런 조사 스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야 이렇게 확 공부를 하셨구나 정말 뭐랄까 이렇게 공감한달까요 그런 것들이 너무 커요 그래서 아 이럴 수 있는 또 공부의 길이 있구나 이런 가능성에도 이렇게 마음을 열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진우스님의 공부를 우리가 이 공부에서는 하고 있으니까 여기를 한번 귀담아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노와 점수의 이 이치는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이번엔 22번 망상을 없애려 애쓰지 말라 하는 부분입니다 혹 어떤 사람은 선악의 성품이 공한 것을 알지 못하고 굳게 앉아 움직이지 않으면서 몸과 마음을 조복하기를 마치 돌로 풀을 누르듯 하면서 마음을 닦는다고 하니 이는 크게 미혹한 짓이다 그러므로 성문은 마음마다 미혹을 끊으려 하지만 그 끊으려는 마음이 바로 도적이다 하였다 저도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이만큼 하고 싶었는데 차마 이런 말까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진우스님은 참 권림없이 이런 말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진우스님이 사실은 또 공부인들 일정 공부인들에게는 쉽게 말해 욕을 좀 먹기도 해요 진우스님을 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진우스님의 수신결을 아주 싫어하는 분들도 계셔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이렇게 외도하고 크게 미혹한 짓이라고 하니 얼마 화딱지가 나겠어요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혹시 듣는다면 이게 진우스님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게 낙철을 보면 돼요 낙철을 이렇게 앉아가지고 좌선만 하고 있어도 바르게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공부 안 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견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좌선하는 사람도 이런 얘기 듣고 혹 어떤 사람이 선하게 성품이 공한 것을 알지 못하고 앉아서 앉아서 움직이지 않으면서 좌선만이 공부야 이러면서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좌선하는 게 이게 진짜 공부야 그러면서 몸도 조복해야 돼 오늘 그런 얘기 한단 말이야 앉아가지고 좌선하고 이렇게 결과보자고 오래 앉아 처음에는 힘들지 오래 앉아 있으면 몸이 조복이 돼 공부는 몸을 먼저 조복해야 돼 오래 앉아 있는 연습을 해서 이게 오래 앉아 있어도 괜찮을 만큼 딱 돼서 몸을 조복받으면 그때부터는 시원 수월해져 그 다음에 또 마음을 조복해요 이제 그러고 나서 몸을 조복하고 그러고 나서 또 마음을 조복하려고 마음을 조복하는 게 뭐냐면 생각을 조복하려고 생각이 일어나면 이 생각이 뭐 원수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은 나쁜 거 선악 나눠놓고 생각은 악이야 망상이니까 악이지 선악의 뿌리가 거한 줄 모르고 생각 일어나면 그건 나쁜 거야 망상이 일어나니까 나쁜 거지 그러니까 그건 끊없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조복하려고 마치 돌로 풀을 누르듯 하면서 마음을 닦는다고 한다 생각 일어나면 이게 나쁜 거잖아요 선악으로 돌로 나눠놓으니까 본래 선과 악이 둘이 아닌 공이라는 걸 모르니까 생각 일어나는 건 번뇌방상이니까 나쁜 거야 하고 어떻게 해요 이걸 꾹 돌로 내려 누르듯이 눌러놓는단 말이에요 아니 잡풀을 돌로 눌러놓는다고 걔가 죽어요 계속 자라요 잡풀은 잠시 잠시 내려놓은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 마치 돌로 풀을 누르시 하면서 생각을 없애겠다고 앉아가지고 생각과의 전쟁을 일으켜요 뇌과학에서 하루에 5만 가지 생각 일어나다고 6만 가지 생각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럼 뇌과학까지 갈 게 없어요 우리 옛날 사람들은 그냥 뇌과학 공부 안 했던 옛날 어르신들도 한 말이 딱 이 5만 가지 생각 때문에 죽겠다 이랬잖아요 5만 가지 생각 일어난다는 걸 이미 다 아셨던 것 같아요 그 5만 가지 생각과 내가 어떻게 전부 다 5만 가지 생각에 하나 일어날 때마다 다 돌로 찍어 누르듯이 앉아가지고 좌선에서 누르면 어떻게 살아요 힘들어서 지쳐요 저도 옛날에 윗바사나 하루 공부 다녔을 때 이렇게 해야 돼 이 공부인 줄 알고서 앉아서 공부를 하니 피곤해서 힘들고 피곤해서 못 살겠더라고요 진짜 끼어 있으려고 피곤해가지고 힘이 들어가가지고 제가 잘 공부를 못했으니까 그랬겠죠 공부 잘하는 분들은 안 그렇게 하겠죠 근데 저는 이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치 돌로 풀을 누르듯이 하면서 마음을 당한다고 하니까 100점 100패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성공하는 날이 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공부에 자질이 없나 보다 수행에 자질이 없나 보다 자꾸 기죽고 풀죽고 그런데 진우스님의 말씀을 보니까 속이 다 후련한 거예요 이는 크게 그것도 조금도 아니고 크게 미혹한 짓이다 성문은 마음마다 미혹을 끊으려 하지만 여기서 성문이라는 거는 그냥 소승 공부를 좀 잘못하는 사람 이런 것의 대명사처럼 대회생 불교에서는 소승 불교를 약간 좀 이렇게 폄하하잖아요 그 소승 불교를 즉 여기서 성문성이라는 거는 소승 불교 그 당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부파불교 너무 현학적으로 자기만 공부하려 하고 부파불교는 대승 불교처럼 막 일체 중생을 구제하려고 안 하고 당신들끼리 교학인만 파고 있는 이런 불교였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그냥 성문이다 이렇게 하면 그냥 어리석은 공부인 이런 식으로 그냥 알아들으면 돼요 그래서 성문은 마음마다 미혹을 끊으려 하지만 그 끊으려는 마음이 바로 도적인 줄 모른다 건네망상을 돌로 찍어 눌러가지고 끊으려고 하지만 그게 끊어지느냐는 말이죠 끊으려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어리석은 도적인데 그 마음이 바로 어리석은 도적이다라고 하였다 경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다만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음행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성품으로부터 일어난 것임을 확실히 관찰한다면 일어나도 일어남이 없는 것이다 아 이런 말은 좀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아무에게나 공부인이 아닌 사람한테 이런 얘기 했다가는 그래? 내가 살생하는 것도 성품이 하는 거야? 성품에서부터 일어난 거네? 그럼 나 살생해도 되네? 이런 식으로 또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법은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진짜 공부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막 욱하고 막 마음이 일어난 사람은 아직 지금 이 공부할 때가 아니에요 이제 기초부터 다시 공부 시작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다시 뺏겨서 기초부터 공부하시면 된다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는 생각 일어나는 건 나쁜 거 망상이래는 게 나쁜 거 선악을 둘로 나눠놓고 생각 일어나는 건 나쁜 거 생각 없는 건 좋은 거 이렇게 둘로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참된 무리법은 그것이 아니다 나쁜 생각은 또 나쁜 거 좋은 생각은 좋은 거 이렇게 둘로 나누잖아요 선악 근데 그거는 분별의 생각이잖아요 세간법이에요 세간법 그래서 좋은 생각은 많이 해야지 나쁜 생각은 하지 말아야지 그것도 훌륭한 사람이죠 세간에서는 좋은 사람이죠 근데 선악을 넘어서는 사람은 되지 못하는 거죠 출세간 무분별지는 되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는 출세간에 무분별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분별지의 생각을 가지고 이걸 판단하려고 하면 다 틀려요 이건 틀린 말이죠 분별지의 생각으로 이 무분별지를 들으면 이게 다 사회비 외도의 말처럼 느껴져요 큰일날 소리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 나아가서 그 생각만 나쁜 거라 찍어 누르려는 사람은 그런 둘로 나누는 차별심이 있잖아요 그런 둘로 나누는 차별심이 본래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살생, 도둑질, 음행, 거짓말 그것도 이 성품에서 나왔어요 그것도 하나의 파도예요 바다에서 드러난 파도예요 아름다운 파도 볼품없는 파도 전부 다 하나의 파도예요 자기 마음 하나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나쁜 거, 좋은 거 자기 생각 속에 분별의식 속에 이건 나쁜 거, 저건 좋은 거를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게 내가 만든 세상이 진짜 세상 전부인 걸로 착각하잖아요 그걸 만법 유식이라 그래요 자기 만법이 자기 생각 자기 분별심으로 만들었을 뿐이다 그런데 그러니 자기 분별의식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창조해 놓은 자기 세상에 그걸 자기가 만든 세상인 줄 모르고 그게 진짜 내 바깥에 있는 세상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파도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만법 유식이에요 모든 파도가 전부 다 자기 분별심이에요 만법 유식이에요 그런데 그걸 바다 입장에서 보면 바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바로 일체의심조고 그 삼계 유심이 되는 거예요 삼계 유심 이렇게 적게 무색게 삼계가 전부 다 마음 하나다 이건 이제 바다 입장에서 한단 말이에요 바다 입장에서는 모든 파도가 전부 다 마음 하나다 모두 바다 하나다 파도 입장에서 본다면 전부 다 식이죠 식 그런데 식을 쫓아가면 좋은 거 있고 나쁜 거 있죠 내가 나쁜 짓을 했으면 식의 입장에서 보면 나쁜 짓이고 좋은 일을 했으면 보시를 했으면 좋은 짓이죠 하나는 나쁜 파도고 하나는 좋은 파도죠 그런데 바다 입장에서 본다면 이 삼계 유심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체 유심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는 선과 악이 따로 없다 선과 악이 공하다 그는 분별심으로 봤을 때 좋고 나쁜 것처럼 보일 뿐이죠 바다 입장에서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요 우리가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하는 게 살생이잖아요 인간계에서 가장 큰 죄가 살생이잖아요 한 사람을 죽였어요 선입니까? 악입니까?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죠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폭풍구가 몰아쳐서 사람이 몇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폭풍구가 살인마라서 다시는 그 살인마를 나타나지 않게 해야 될까요? 다시는 비바람이 오지 않도록 해야 될까요? 그럼 우린 다 죽는데요 폭풍구가 사람을 죽인 사생을 한 게 그런 나쁜 놈인 게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인연 따라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났고 마침 그 사람은 쉽게 말해 자신의 인연이 이때까지인 거라서 그 인연을 인연으로 그냥 이 생을 달리했을 뿐인 거예요 한 사람을 죽인 사람을 살인마라고 하면서 철창에 가두죠 욕을 하죠 근데 우리 역사 속에 보면 막 10만 명, 5만 명 심지어 30만 명을 죽였다 중국 30만 명을 머리를 써가지고 막 물에 쓸려 내려가게 죽게 한 그 분을 가장 위대한 우리 나라를 지킨 가장 위대한 위인으로 가장 훌륭하신 분으로 추앙을 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존중하죠 한 명 죽인 건 살인마처럼 하면서 30만 명 죽인 건 사실은 이 번성 입장에서는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번성 입장에서는 이게 선이 있고 악이 있느냐 사람 죽인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악이고 무조건 선이냐 가만 놔두니까 막 10명 숨이 형 계속 칼 가지고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막으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그 사람 칼에 자기가 어떻게 했지 하다가 자기가 죽었으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인 살인마입니까? 아니면 더 많은 사람 죽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죠 그럼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죽였지만 나쁜 놈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놈이 나쁜 건가요? 아니면 좋은 건가요? 손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냥 파도예요 파도 바다 위에서 일어난 파도예요 번질의 입장에서 본다면 화물며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죠 내가 이 여인을 막 이렇게 터치했다 그러면은 감옥에 들어가요 함부로 만졌다 그런데 고소했다 그럼 감옥에 들어가죠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같이 뽀뽀하고 만졌다 그럼 아주 아름다운 행복의 이야기가 되어버려요 그것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정말 로메오와 줄리엣 하여튼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는데 그게 똑같은 키스 장면이 다른 곳에서는 천하에 죽일 놈이 될 수도 있어요 인연 따라 인연 따라 인연 따라 아 이놈이 이래 나쁜 놈인지 모르고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나쁜 놈이었다 하면 그때 좋았던 감정 그때 인연에서는 좋았고 저 때 인연에서는 나쁘고 이런 것일 뿐이지 절대적인 실체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처럼 세상의 모든 일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죠 내가 돈이 옛날에 연봉 1억을 받다가 지금 2천만 원 받는다 그거는 사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데 내 분별에서는 그만큼 받다가 이만큼 받으니까 괴로울 뿐이지 그냥 내가 때거리도 없고 그냥 단돈 만 원 10만 원도 없이 살다가 야 그래도 꾸준히 내가 월급을 받을 수 있구나 단돈 2천만 원이라도 연봉을 받을 수 있구나 하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 되겠어요 그럼 연봉 2천에는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요 자식이 어떤 장애가 이렇게 하나 왔다 어떤 분이 그런 고민을 얘기를 하셨어요 아이가 뭔가 이렇게 뭐 특장애 같은 게 왔다 예를 들어 그것 때문에 너무 고요롭다 그걸로만 보면 괴롭죠 남들과 비교하면 괴롭죠 근데 그것보다 더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또 그것도 떠나서 아예 몇 살 살다가 먼저 떠나보낸 그런 부모님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야 이렇게 좀 힘든 일이 아이에게 왔지만 이렇게라도 살아있어주는 게 얼마나 고마워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답변 드리는 게 정답이냐 왜 그것도 비교 이거보다 좋으니까 그나마 마음 쉬세요 이럴 수는 있겠지만 여기 갖다 비교하든 저기 갖다 비교하든 그냥 비교의 답변일 뿐이에요 작은 답변밖에 되지 못해요 핵심은 그보다 더한 나쁜 나쁜 입장도 있으니까 그걸 위안 삼아 사세요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 비교를 완전히 놔버리면 삶을 그냥 그 어떤 분별과 상관없이 무분별지에서 허용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있는 그대로 보게 돼요 그랬을 때 그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진정으로 어떤 치유가 일어나죠 이처럼 본래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이 세상에는 선악이 따로 없습니다 이 선도 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악도 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선이다 악이다 하는 건 자기 생각이 만든 거지 실제 선도 없고 악도 없어요 다 자기 생각이 만든 거예요 그는 살생도 도둑질도 음행도 거짓말도 동일한 행위가 어떨 때는 악이 되고 어떨 때는 선이 될 수 있다니까요 분별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의 성품에서 일어난 것임을 확실히 관찰한다면 일어남도 일어남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깨닫기 전에는 공부하기 전에는 내가 계율을 지켜야 되지만 부처님 큰스님들 같은 깨달은 분들은 깨닫고 나면 내가 하는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다 어떤 일을 해도 거기 걸림없다 옛날 막 큰스님들 막 시장에 가서 막 술 마시고 하면서 그분들 힘든 분들 같이 술 먹어주면서 그분들 얘기 들어주면서 거기서 막 노래도 부르고 했다는 이야기들 온효스님도 그렇고 근대에 계셨던 춘성스님 이런 분들도 막 그랬다 그래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욕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자리에서 하되 함의 없이 하는 분이라는 관점이 있으니까 개율을 분명히 어겼는데도 그거 가지고 불교계에서 욕 안 하죠 고생들은 개율을 어겼다고 해도 그거 가지고 욕 안 하잖아요 쉽게 말해 이미 그 개율을 넘어서 버리면 넘어서 버리면 그 개율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얘기를 듣고 나도 그런 거 아니야 하고 막 막킥막킥 해서는 큰일 나는 거죠 일반 우리 중생들은 당처가 고요한데 무엇을 다시 끊을 것이냐 일어난 자리 일어난 자리 모든 파도는 전부 다 바다에서 일어났잖아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한 모든 생각 분별 망상 전부 다 이 당처에서 일어난 그 당처로 돌아가면 이 자리는 늘 고요한데 무엇을 다시 끊을 것이냐 모든 파도는 전부 다 바다로 돌아갈 건데 내버려 두면 그냥 그냥 냅두면 돼요 방아착 하려고 애쓰라는 게 아니고 저절로 방아착이 되니 냅둬라 그러면 저절로 방아착이 된다 이 소리예요 허용하고 받아들여라 억지로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면 자연성품 그대로 애쓰지 않고 유의 조작하지 않고 무의법으로써 그냥 냅두면 저절로 자연 그대로 자연성품대로 그 자리로 돌아가요 모든 파도가 바다로 돌아가듯이 모든 번뇌망상 분별망상이 전부 다 당처로 돌아간다 나온 자리로 돌아가요 이 소리가 나온 자리로 돌아갔잖아요 다 나온 자리로 돌아가잖아요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이 소리가 사라졌다고 해서 이게 죽었습니까 장례식 치러야 될까요 막 울면서 그럼 자연스럽게 나고 죽는 거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이 몸도 자연스럽게 왔다 간 뿐 거기 내가 없는데 도대체 뭘 뭘 괴로워할 거예요 아버님 돌아가셨다 아버님 몸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아버님의 그 당처는 여기 지금 내가 쓰고 있잖아 아버님의 당처를 아버님의 그 마음을 지금 내가 쓰고 있다니까요 할머니 조상님들의 그 마음자리를 지금 내가 이렇게 활활 발발하게 살아있으면서 쓰고 있잖아 살아서 쓰고 있잖아 어떻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아버님 살아있음이 매 순간 경험되고 있는데 어떻게 아버님이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어떻게 먼저 죽을 수가 있어요 그건 그냥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몸이 죽은 거잖아요 몸은 여러분 지금 그 몸도 내 몸이라고 생각하지만 제 이 몸도 10년 전 몸과 지금 이 몸이 달라요 10년 전 몸은 돌아가셨어요 벌써 장애 치렀죠 근데 울지 않잖아요 눈물 안 흘려요 깐 난 애기 때 몸과 지금 몸이 같을까요? 깐 난 애기 때 몸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안 슬퍼해요 우리는 왜? 그 몸이 내가 아닌 줄 아니까 아니까 안 슬퍼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입으로 먹고 자연스럽게 땀으로 나가고 똥오줌으로 나갈 때는 내가 나가는 건데 안 슬퍼해요 내가 사라지는 건데 안 슬퍼해요 조금조금씩 나가니까 안 슬퍼하나? 안 슬퍼하는데 그냥 한 방에 가면 슬퍼하는 건 무슨 좋아해요? 그냥 몸이 몸은 제가 그 비유 드렸잖아요 자동차와 똑같다 자동차는 실체가 없어요 자동차는 없어요 원래 근데 인연 따라만 임시 가합으로 존재할 뿐 자동차는 본래 없는데 그냥 바퀴가 있고 나사가 있고 엔진이 있고 볼트가 있고 노트가 있고 무슨 판이 있고 이런 것들만 있어요 거기 자동차는 없어요 근데 그걸 인연 따라 이렇게 이 자리에 갖다 놓고 저 자리에 갖다 놓고 막 이렇게 조합을 해서 딱 놔두면 그게 갑자기 자동차란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자동차 부속품들도 다 마찬가지 부속품이 실체인 줄 알았더니 그 볼트와 너트도 이걸 녹여버리면 그것도 또 실체가 없어요 돌아가요 그러니까 자동차라고 이게 여기 와 있을 때 자동차 보세요 손가락에 실체가 이건 여기에 무슨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하면 사랑한다고 생각하니까 기분 좋아졌다가 이게 손가락 중에 네 개의 손가락을 내리면 중간에 손가락만 놔두고 네 개의 손가락을 내리면 발끈하고 화를 낸단 말이에요 이 손가락은 욕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이 손가락은 그냥 손가락일 뿐이에요 근데 괜히 이 손가락에 내가 손가락 몇 개 접었다고 욕이라고 그냥 얘가 인연 따라 접었다 폈다 했을 뿐인데 이건 욕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에요 이것과 똑같이 자동차는 본래 없죠 인연 따라 잠시 갖다 놓은 걸 자동차라고 이름 불렀을 뿐이지 근데 우린 자동차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이 몸도 마찬가지죠 느낌 생각 감정 의지 의식 전부 다 실제 그거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인연 따라 잠깐 그렇게 인연 가합으로 있는 것처럼 착각될 뿐이지요 그러니 그게 바로 생사의 탈이에요 그러니 이 당첫자리가 벌레 고요한데 무엇을 다시 끊을 겁니까 그러므로 생각 일어남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깨달음이 늦을까를 두려워하라고 하였고 또 생각 일어나면 곧 깨달아라 깨달으면 곧 없다라고 하였다 생각 일어나고 망상 일어나면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그 망상을 알아차림이 더들일까를 두려워해라 생각 일어나면 그냥 생각에 이렇게 끌려다니는 거는 알아차리지 못한 거죠 근데 생각에 이렇게 끌려가다 말고 생각을 탁 끌려가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아차리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단 말이죠 다시 생각이 원래 나온 자리 당처 자리로 딱 돌아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 이 알아차림 깨달음 이 생각이 일어났다라는 걸 알아차리고 이 자리로 돌아오는 그걸 걱정할지언정 생각 일어난다고 망상이 일어난다고 괴로운 일이 일어난다고 이런저런 사건이 일어난다고 그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게 본래 공하다라는 사실을 본래 그냥 공한 이 당처 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본래 선도 없고 악도 없다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이 행복해 내 인생이 괴로워 내가 힘들어 내가 괴로워 왜 내 뜻들 안 될까 그거는 다 파도일 뿐이에요 파도일 뿐 망상일 뿐이에요 그걸 걱정할 필요는 없다 내가 돈이 많아 돈이 없어 자식이 잘 됐어 못됐어 남편이 잘 됐어 못됐어 내가 원하는 대로 됐어 안 됐어 그걸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생각일 뿐이니까 공부인은 뭐를 걱정해라 그 생각에 또 끌려가는지 안 끌려가는지 끌려갔으면 그냥 다시 돌이켜서 여기 또 생각에 끌려갔구나 내가 가난하다는 생각에 끌려가서 휘둘렸구나 내가 또 성공 실패라는 생각에 끌려가서 휘둘렸구나 하는 그걸 알아차림 그 깨달음이 더디릴까 그걸 오히려 걱정해라 그러니 세상은 전부 다 자기 생각이잖아요 성공 실패 자기 생각이죠 좋고 나쁜 거 자기 생각이에요 선악 자기 생각이에요 심지어 나고 죽음 자기 생각이에요 실제 나고 죽음은 없고 난다 죽는다라는 생각이 있을 뿐이에요 늙고 병들고 죽는다 미래 과거 전부 다 생각이에요 생각 그 생각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린 전부 다 생각을 걱정하고 두려워하죠 그걸 알아차림이 더딜까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그 생각이 쫓아다니니까 생각이 진짜 나라고 여기니까 내가 슬퍼하면 어쩌지? 내가 망하면 어쩌지? 내가 남들에게 욕먹으면 어쩌지? 내가 늙고 병들고 죽으면 어쩌지? 하는 그 생각을 쫓아다니니까 괴롭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이 일어남을 두려워할 것은 없다 다만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 그걸 깨닫는 마음 그것이 더딜까를 두려워해라 그건 그 생각은 전부 다 허상이니까 오늘은 처음으로 22번 중간에 이제 마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22번 중간쯤까지 했었고요 오늘은 그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비록 객진번뇌가 있다 해도 그것이 다 제호가 된다 다만 미혹이란 실체가 없는 것임을 비추어 보면 허공꽃 같은 삼계는 바람에 사라지는 연기와 같이 허망하고 허깨비 같은 육진 경계는 마치 끓는 물에 얼음 녹듯 사라질 것이다 이 바로 앞에 있던 내용이 뭐였냐면 성문은 마음마다 미혹을 끊으려고 하지만 그 끊으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도적이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 살생, 도둑질, 음행, 거짓말하는 것이 성품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관찰한다면 일어나도 일어남이 없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일어난 바로 그 자리, 그 당처가 고요한데 무엇을 다시 끊을 것인가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면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깨달음이 늦을까를 두려워하라 라고 했고요 또 생각이 일어나면 곧 깨달아라 깨달으면 없다 라고 했던 부분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보통 명상을 하는 단체에서도 그렇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게 분별심이고 생각이다 보니까 결론이 나는 거죠 아하, 오케이 그러면 분별심, 생각, 망상 아, 생각만 끊으면 되는 거구나 생각만 끊으면 해탈하겠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딱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생각을 없앨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막 그냥 앉아가지고 생각과 싸워 이기려고 하고 올라오는 생각을 막 찍어 누르려고 하고 올라오는 생각을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 막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야말로 막 투쟁하는 사람처럼 생각과 싸우려고 한단 말이죠 이게 사실은 생각만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도 나왔는데 살생, 도둑질, 음행, 거짓말 이게 또 다 마찬가지고 모든 일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또 괴로운 것들 또 힘든 일들 그 모든 것이 일어날 때 일어날 때 보통 우리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문제를 없애야 돼 이 문제와 내가 싸워 이겨야 돼 그걸 이제 기본 전제로 깔고 시작한단 말이죠 제가 이제 이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은 불의 중도다 불의 중도는 좋은 것도 끌려가지 집착하지 않고 싫은 것을 거부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를 지금 이대로 허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들을 하세요 스님 그거 해도 안 되던데요 스님이 시킨 대로 제가 우울증이 찾아왔고 공황장애가 찾아왔고 또 뭔가 힘든 일이 생겼고 몸이 아팠고 뭐 수많은 이제 괴로운 일들이 이제 있었단 말이죠 남편이 힘들게 하고 자식 때문에 힘들고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양한 저마다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마음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음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이걸 받아들이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단 말이죠 그러고서 이제 오케이 좋았어 내가 이제 알았어 나 이것만 하면 된다 이것만 하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우울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황장애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온갖 자신이 안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도구처럼 아 마음공부하면 받아들이면 해결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받아들여요 그래서 막 받아들였더니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습니다 도움을 받습니다 아 스님 시킨 대로 했더니 어느 정도는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완전히 해결은 안 됩니다 조금 되는 듯 하다가 또 휩쓸려 들어가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해도 해도 되는 듯 되는 듯 하면서 안 됩니다 받아들이는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뭐 좀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 물어보는 그 질문 자체가 그분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겁니다 받아들임이라는 수행을 통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즉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우울하고 불안장애가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 받아들이면 된다고? 알았어 그럼 내가 우울함 받아들여줄게 공황장애? 불안장애? 받아들여줄게 그렇게 해서 난 받아들였다 받아들였다 그런데 왜 안 없어지느냐 이거는 그 공황장애를 받아들인다라는 말은 그것과 같이 살겠다 그걸 증명하겠다 그것으로서 있겠다는 거거든요 그걸 거부하지 않겠다 밀쳐내지 않겠다 내 인생에서 빨리 떠나버려 내가 수행 열심히 할 테니까 수행을 통해 너를 없애지 않겠다는 거예요 진짜 받아들인다는 거는 그런데 대부분은 이것과 그냥 같이 있겠다 하나가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법 불이중돈은 그것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왔으니까 그것이 온 것이 총목보리 그것이 진실로서 왔기 때문에 그 진실을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이건 잘못된 거니까 내가 거부할 거야 받아들이고 나면 알아차리고 나면 마음공부하고 나면 이게 효과적으로 거부되겠지 없어지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니까 그건 겉으로는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사실은 안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바득바득 기를 쓴 거죠 그런데 본인은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면서 불이법이라는 둘이 아닌 하나일 때는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내가 그것이 되었을 때 그것과 이 우울함과 완전히 우울함을 완전히 받아들여서 완전히 그것과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완전히 직면해서 그것을 완전히 살아주게 될 때 내가 그것이 될 때 내가 우울함 자체가 돼버렸을 때 그게 완전히 흡수되고 받아들인 거죠 내가 완전히 100% 우울해질 때 그게 받아들임입니다 그런데 100% 우울해지면 거기 우울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있고 우울함이 있어서 내가 우울함을 해결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나와 우울함이 둘로 나뉘어져서 내가 우울함을 대상으로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건 투쟁하는 것이고 싸우는 것이고 취사 간택하는 것이지 버리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진정한 받아들임일지 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둘로 쪼개지니까 내가 저것과 싸워 이겨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죄를 없앨 수 있나 없애지 못하나 이게 이제 주 관심사가 된다 그런데 그 우울함과 그 우울함과 그 외로움과 그 고독과 그 막 답답함과 두려움과 가슴 아픔과 그 우울 고독 좌절 절망 두려움 불안 초조 그거 100% 그것이 되어주는 거예요 완전히 완전히 그것이 되어주면 그것과 내가 둘이 아니게 된단 말이죠 이론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둘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리니까 하나가 하나를 알 수 있어요 둘로 나뉘어야만 그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를 알 수 없습니다 즉 외로움이 사라져버려요 외로움이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과 둘로 나뉘어서 외로움을 없애려고 할 땐 외로움이 더 커지지만 외로움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져버리면 외로움은 없어요 눈은 눈을 볼 수 없듯이 하나는 하나를 확인할 수 없어요 하나가 됐을 때 그 문제가 사라집니다 불안 초조 두려움 그것이 사라져요 그것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 완전히 그걸 받아들였을 때 지금 일어나는 지금 보이고 들리고 모든 모든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 하나에서 나왔다 이 하나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 분별만 쫓아가지 않고 온전히 그것으로써 온전히 그것을 완전히 생각해서 분별하지 않고 딱 그 하나와 있을 때 그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괴로움이 아닙니다 그냥 그게 전부예요 그냥 그 하나가 전부가 되어버려요 하나가 전체가 되어버려요 그 문제가 그 하나였던 문제 있던 그 문제가 나와 문제가 둘로 나뉘어서 싸우던 문제가 나와 하나가 되어버리면서 그게 완전히 흡수되고 하나가 되어버리면서 그것이 전부가 되어버려요 그것이 전체가 되어버린다 일직일체 다직일 일미진중함시방 그 하나의 문제였던 그 하나의 문제가 온 우주 전체와 둘이 아니게 되어버린다 그게 진정한 받아들임의 공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뿐이다 이게 다다 하는 게 망상이 일어나면 그것뿐이에요 번뇌가 일어나면 그것뿐이고 근데 어디서 그것뿐이라는 것은 생각으로 아 이것뿐이지 하는 그 생각으로 해석해서 이것뿐이다 하는 그것은 그냥 생각이고 망상이고 생각과 망상이 일어나지 생각과 망상이 일어날지라도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한 말이 그거죠 생각과 망상이 방편으로 설명을 하면 생각과 망상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걸로 전부다 그게 바로 진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거는 방편의 설명이고 생각은 문제가 없다 생각 그 자체가 법이니까 그래서 생각을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망상을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초조와 외로움 두려움 온갖 문제를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본성이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아 그게 일어났구나 또 나와 둘로 나뉘어서 이렇게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거죠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냥 그 사실을 깨닫고 나면 알아차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가 내가 저것을 본다라는 이런 사건이 바로 육근이 육경을 접촉해서 육식을 일으켜서 본다 이렇게 둘로 세수로 쪼개지는 방식으로 보는 게 중생의 방식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정견 윗바사나 지관 정해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것은 이것이 저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냥 그 봄 하나 통으로 그냥 하나의 그 봄 이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불의법이 진정으로 실천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을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그냥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생각을 해석하지 않고 온전히 그것과 하나 되는 것이고 그걸 온전히 허용해 주는 것이고 다만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그냥 허용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첫 번째 자리 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게 완전히 불의법 불의법이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생각에 생각이 나와 둘이 아니게 되잖아요 나뉘어지지 않잖아요 그러한 깨달음이 생겨난다 여기서 이제 관찰하라 이랬잖아요 도둑질 음행 거짓말조차도 성품으로부터 일어난 것임을 확실히 관찰한다면 일어나도 일어남이 없는 것이다 무엇이 일어나든 좋은 일만 법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나쁜 일도 다 법에서 일어났단 말이죠 그걸 둘로 나눠놓고 이건 좋으니까 취하고 저건 싫으니까 버려야지 라는 분별을 쫓아가지 않고 그냥 그 그것을 해석 분별 두 번째 자리 떨어져서 그걸 바라보지 않고 그냥 통으로 보게 된다면 여기서 말하듯이 관찰한다면 관찰한다면 교리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오로지 관찰하게 된다면 불이법이 되는 것이고 또 둘로 나뉘지 않는 것이고 또 그것이 진짜 무엇인지에 대한 그것의 어떤 진실을 깨닫는 것이죠 공성을 채득하는 것이죠 그 전에는 그 우울함 외로움 괴로움 모든 문제들이 공하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실체라고 여기니까 그걸 둘로 나눠놓고 싸워서 이겨려고 했던 거기로 도망가려고 그걸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던 그걸 좋으니까 집착하려고 했던 하는 그런 의도와 조작이 일어나는데 이걸 바르게 깨닫게 되면 아 이게 공하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니까 텅 비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니까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공부는 생각이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는 걸 두려워서 도망가려고 할 필요 없다 생각이 일어나면 그냥 알아차리면 된다 알아차린다는 걸 그것과 온전히 허용해 준다는 것이고 온전히 그것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리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분별지가 아닌 무분별지로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걸 바르게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비록 객진번뇌 바깥에서 오는 우수히 많은 번뇌망상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 제호가 된다 제호는 우유 중에도 아주 가장 맛있고 아름다운 맛있는 그런 어떤 아주 좋은 그런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주 우리 아주 좋은 나에게 도움되는 그런 제호가 된다 그러니까 객진번뇌가 문제가 아니다 객진번뇌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 거기 끌려가는 게 문제이지 생각은 일으켜야죠 번뇌 생각 분별 다 해야죠 분별을 할 줄 알아야 이게 옳은지 그른지도 따질 수 있고 살아가면서 분별이 완전히 없다 치면 밥 먹고 8천원 내면 되는데 막 10만원짜리 내고 분별이 없으니까 막 그러지 않겠어요 이 집이 내 집인지 네 집인지 네 집 내 집도 없고 남편 자식도 없고 네 남편 내 남편도 없고 그렇게 사는 게 무분별지가 아니죠 분별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별을 다 적절히 쓸 줄 알죠 그러나 그것이 헛개비인 줄 알아서 거기 끌려가지 않는다 그래서 다만 미혹이란 어리석음이란 실체가 없는 것임을 비추어 보면 그렇게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허용할 때 그것이 실체가 없다라는 걸 비추어 보게 된단 말이죠 저절로 그렇게 실체가 없는 것을 비추어 보면 허공꽃 같은 3개는 허공꽃처럼 허공에 눈에 눈병이 났을 때 허공꽃이 있는 것처럼 착각되는 것 되듯이 3개 6개 3개 무색개라는 이 세상 이 우주 이 모은 우주 삼라만상 전부 전부가 전부 다 허공꽃과 같단 말이죠 자기 안에서 분별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주는 우주가 어디서 창조가 돼요 조물주가 창조됐다 내가 여기서 지금 여기서 지금 내가 3개를 창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을 만들고 있고 문제도 만들고 있고 나도 만들고 있고 너도 만들고 있고 생로병사도 만들고 있어요 죽음도 만들고 있고 모든 걸 여기서 내가 만들고 있죠 그래서 허공꽃 같은 3개는 바람에 사라지는 연기와 같이 허망하다 세상 삼라만상 모든 것이 바람에 사라지는 연기와 같이 허망할 뿐이죠 그리고 허공꽃 같은 육진 육진경계는 허공꽃 실체가 아닌 허공꽃 같은 육진경계 눈깊고 현면듯이 뜻의 상대가 되는 색성양비축법 보이는 것 소리 들리는 소리 맡아지는 냄새 맛 감촉을 느껴지는 모든 것들 생각의 모든 대상들 이걸 육진경계라고 하죠 육진경계의 모든 대상 경계는 마치 끓는 물에 얼음이 녹듯 사라질 것이다 팔팔 끓는 얼음물에 얼음을 툭 던지면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육진경계는 허개비와 같기 때문에 사라질 것이다 만일 이처럼 순간순간 닫고 익히며 마음을 관조하기를 잊지 않고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가지면 곧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자연히 가벼워지고 자비와 지혜가 자연히 더욱 밝아질 것이며 죄업은 자연히 없어지고 공덕은 절로 늘어나서 번뇌가 다할 때에 생사도 끊어질 것이다 참 공부를 우리 수신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참 정말 정말 자쓴 책이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저도 개쓰는 걸 좋아하지만 야 이렇게 참 핵심의 가르침을 이렇게 함축적인 어떤 말 속에서 아 이렇게 참 잘 담아낼 수가 있구나 만일 이처럼 순간순간 닫고 익히며 마음을 관조하기를 잊지 않고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가지면 또 사랑하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그렇게 되면 곧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 애착하는 마음 또 싫어서 거부하는 마음 탐심 진심 이런 마음이 자연히 가벼워지고 실체가 아니니까 자비와 자비와 지혜가 자연이 더욱 밝아질 것이며 죄업은 자연이 없어지고 공덕은 절로 늘어나서 번뇌가 다할 때에 생사도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번뇌가 다하면 생사가 바로 그 자리에서 끊어져요 내가 죽어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그대로 생사가 끊어져 버린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공부했을 때 이런 어떤 공덕들이 생겨난다 그리하여 미세한 번뇌도 영원히 끊어져 원각의 큰 지혜가 홀로 밝게 드러나면 곧 천백억 화신을 나타내어 시방세계 중생들의 근기에 감흥하여 놔두게 되니 그것은 마치 하늘의 높이 뜬 달이 모든 물에 두루 나타나는 것과 같다 그리하여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미세한 번뇌도 영원히 끊어져서 원각 두루 밝은 그런 깨달음에 큰 지혜가 홀로 밝게 드러나면 곧 천백억 화신을 나타내어 시방세계 중생들의 근기에 감흥해서 놔두게 되니 몸을 이렇게 나타내서 그 중생들에게 이제 몸을 놔두어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그것은 마치 하늘의 높이 뜬 달이 모든 물에 두루 나타내는 것과 같다 수월 이랄이죠 수월 우리 수월 보살도 있듯이 물에 뜬 달 달은 하나지만 물마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보는 물 위에 달이 다 떠 있는 것처럼 달은 하나인데 하나지만 모든 사람이 물에 뜬 달을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일체 중생들에게 놔두어서 이 법을 놔둘 수 있게 된다 이 법은 하나지만 하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이 한 법을 쓰고 있잖아요 한 법을 쓰고 있는 것처럼 하나지만 모든 일체 중생이 다 이 하나 가지고 이렇게 이 하나의 본래 면목을 가지고 살고 있다 이처럼 응용이 무궁하여 인연 있는 중생을 제도하되 아무런 근심이 없고 즐거우니 이를 대각 세존이라 한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그야말로 응용이 무궁하다 중생을 구제하는 자비방편 자비방편이 무궁무진하게 그 근기 따라 사람들의 딱 눈높이에 맞는 그런 무궁한 어떤 자비방편을 일으키고 응용해서 이 법을 다양하게 어떤 응용해서 쓸 수가 있는 어떤 무궁한 지혜 자비방편의 힘이 생겨서 인연 있는 중생들이라면 누구든 제도 해줄 수 있되 본인 스스로는 아무런 근심이 없고 즐거우니 이가 바로 대각 세존이다 크게 깨달은 세존이다 다음은 23번 정혜의 채화 용입니다 물었다 깨친 뒤에 닦아 나아가는 가르침에서 선정과 지혜를 평등히 가진다 하는 정혜 등지라는 선정과 지혜를 평등히 가진다 라는 뜻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미혹을 없애고 해탈의 문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깨친 뒤에 닦아 나가는 가르침지 도노 점수 의 가르침에서 정혜 등지 정혜 쌍순이 이렇게 알고 있죠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지닌다 지킨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묻죠 답한다 법의 참된 의미를 설한다면 진리에 들어가는 문은 천가지가 있지만 그 모두 선정과 지혜 아님이 없다 요점을 정리해 보면 단지 자기 성품의 채와 용의 두 가지 뜻에 불과하니 앞에서 말한 공적 영지가 바로 그것이다 선정은 곧 채요 지혜는 용이다 진리에 들어가는 문은 백천가지가 있다 무수히 많다 천가지가 있으니 무수히 많을 수 있다 지혜에 들어가는 문은 무수히 많을 수 있죠 연부를 하든 독경을 하든 좌선을 하든 또 좌선수행에서도 호흡관을 하든 가나선을 하든 묵조선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 수행을 해도 좋다 길을 걷고 산책을 하면서 법문을 듣는 것도 좋고 절을 하는 것도 좋고 혹은 아무것도 안 하는 듯 하지만 뭔지 뭐를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싶은 간절한 그냥 막 열망과 발심에 사무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채 직장생활을 늘 하고 있다 그 또한 그냥 앉아가지고 생각 없애려고 막 싸우고 있는 앞에서 어리석은 미혹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막 생각을 싸워 이기려고 막 애쓰고 그렇게 해서 10년 20년 30년 을 좌선하는 것보다 뭔지 모를 그 알 수 없는 그 화두에 사무쳐서 내가 누군지를 정말 이걸 돌파해보겠다고 하는 이게 화두인지도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내가 누군지 진실이 뭔지를 한번 알아보겠다고 하는 그 발심 하나에 간절해져서 집에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직장에서는 직장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문득문득 틈날 때마다 이게 뭔가 하고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고 저 멀리 있는 북한산 장산을 금정산을 쳐다보고 하면서 그냥 뭔가 이렇게 풀리지 않는 뭔가 이렇게 쑥 내려가지 않는 이 하나의 어떤 화두 아닌 화두를 들고 그리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생활 속에 수행자들이 많단 말이죠 그냥 집에 가면 술자리가 이제는 귀찮아지기 시작한다 어느 순간부터 마침 코로나까지 왔으니 다행이다 그냥 술 안 먹고 집에 가서 마음 공부하니까 너무 좋다고 하면서 일과 끝나고 집에 가서 법문 듣고 자기 전까지 막 법문을 틀어놓고 자고 아침에 눈 뜨면 또 아직도 내가 이 자리를 모르다니 하는 마음으로 뭔가 모르게 이게 공부지 그래서 이것도 공부다 그러니 어떤 한 가지 특정한 정해진 수행법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여기 천 가지라고 했는데 진리에 들어가는 문은 천 가지가 있다고 했지만 핵심은 제가 말씀드린 이거예요 진리에 들어가는 문은 천 가지가 있지만 바깥 수행법으로 본다면 천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연불 독경 좌선 5만 가지 수행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죠 그 모두 선정과 지혜 아니면 없다 이 말은 선정과 지혜라고 하는 이 선정과 지혜를 다르게 말하면 중도예요 올바른 부처님의 수행은 중도이죠 불의 중도를 얘기하죠 이 선정과 지혜라고 하는 지관이라고 하는 이 올바른 정견의 지혜를 갖추고 이 안목을 갖추고 있다면 선정과 지혜의 본뜻 본뜻 안목이 뭔지에 대한 지혜가 불지견이 갖춰져 있다면 그 사람은 진리에 들어가는 문을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연불을 겉모습은 연불을 해도 좋고 독경을 해도 좋고 기도에 참석해도 좋고 이게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선공부를 하다가 야 이게 진짜구나 하고 이렇게 딱 알다 보니까 처음엔 그래요 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기복 이거 다 잘못된 거였구나 연불하고 독경하고 기도 참석하고 뭐 무슨 기도 참석하고 뭐 참석하고 이러면서 했던 게 다 잘못된 거였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해서 도반들 이렇게 막 기복적인 기도하는 도반들이나 절에 가서 막 하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지 아직 여전히 저거밖에 안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공부에 좀 익어가면 아 그럴 필요도 없구나 저렇게 절에 가서 연불하고 기도하고 독경하고 스님 사시불공 하는데 동참하는 그게 그대로 법이잖아요 그게 그대로 공부란 말이에요 이 공부에 들어가는 진리에 들어가는 천가지의 문이 있다고 하는 쿠중대 하나의 문일 수 있어요 그러니 내가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야 하는 나는 올바른 공부를 한다 하고 막 상이 생겨가지고 기복에 공부하는 사람을 막 이렇게 무시하고 마음속에서 이렇게 깔보고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그는 아직 공부 멀은 사람이죠 그러니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죠 이 공부를 제대로 한다면 그러니 이걸 막 누가 옳다 누가 더 그르다 이게 더 맞다 더 틀리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이 지금 겉으로 봤을 땐 기복적인 도랑에서 기복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자기 마음에서는 막 그냥 거대한 화두에 사무쳐서 무엇이라도 그냥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그냥 그러고 있을 수 있어요 신비장구 대단한 일을 하면 어떻고 연불을 하면 어떻고 독경을 하면 어떻냐 지관정해라는 그 바른 지혜의 안목이 딱 갖춰져 있다면 그러면 겉으로는 무슨 수행을 하든 무슨 기도를 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게 다 그대로 공부가 되고 기도가 될 수가 있다 또 때로는 또 때로는 선빵에서 좌선하는 요즘에도 보니까 언론에 앉아만 있는다고 공부가 되느냐 이런 것들은 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너무 오래 앉아있는 것을 공부라고 생각하며 그걸 취하니까 아 이런 말이 필요하겠구나 하니까 그런 말들이 아마 나왔겠죠 근데 그 말도 우리가 잘 안목을 갖추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선빵에 앉아있게 되면 앉아있는 것이 왜 공부가 안되겠어요 앉아있는 것도 나름의 공부가 되죠 그러나 그것만이 공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취해 있는 취해서 그러니 옛날 누구죠 스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앉아있다고 부처가 되느냐 부처를 흉내 내는 것이냐 지관정해라는 올바른 안목을 갖추고 앉아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 올바른 공부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대보로 앉아있기만 하는 것이냐 이런 것을 보고 탓한 것이지 겉에 들어 앉아있는 모습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제가 이런 말을 왜 할까요 때로는 저도 이제 그러죠 좌선한다고 되겠나 하고 깰 때는 깨는 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또 좌선하는 것도 공부가 되죠 하는 말도 한단 말이에요 모든 방편에 대해서 마찬가지다 이게 이제 대중 설법이다 보니까 특정한 사람이 어디에 취해있으면 집착해있으면 그게 아니다라고 강하게 그 사람에게 깨뜨려줌으로써 그 사람이 어떤 사로잡혀있는 망상을 깨뜨려주는 것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대중법문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거기 사로잡혀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이 대중법문을 할 때는 이랬다 저랬다 해야 됩니다 이 말이 맞아 라고 얘기했다가 또다시 그게 아니야라고 또 깨뜨려주고 이 파 자제 세웠다가 깨뜨렸다를 자제 자유자제하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내세우기만 하면 수행 다 필요없어 마음으로 마음공부 마음으로 그냥 이게 뭔가 궁금해하기만 하면 되지 앉아있는다고 되나 뭐 이런 얘기만 계속 밀어붙이면 그 사람들 마음속에 아 좌선은 공부가 아니구나 쓸데없는 거구나 그럼 그런 사람들을 막 얕보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또 이런 어리석음을 또 범할 수 있어요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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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같이 한 2, 30분씩 그냥 마음 날 땐 막 한 시간씩도 그 이상도 좌선해요 좌선이 뭐가 나쁜 게 있겠어요 얼마나 편하고 좋은데 그러나 앉아있는 것 자체에 사로잡힌 좌선이 아니라면 지관과 정예가 등지가 되어 있는 수행법이라면 그 어떤 수행법이라도 좋다 그러나 이 안목을 갖추지 않은 채 지관 정예라는 이 바른 안목을 갖추지 않은 채 공부를 한다면 그 어떤 수행을 해도 그것은 삿 외도를 행하는 것이고 삿 도를 행하는 것일 수가 있다 삿 외도를 행하는 것이고 삿 도를 행하는 것일 수가 있다 그러니 세우고 깨뜨리는 얘기를 할 때 이 양반은 이게 불교에 대한 어떤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세상에선 두두부도 못하던 얘기고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주장이 옳다고 했다가 그 다음엔 이게 틀렸다 저것이 옳다 이런 식으로 느껴지니까 세상에서 세상의 법에서는 이게 맞았다 저게 맞았다 하고 내가 오늘 맞았다 그랬는데 그 다음 날 틀렸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되죠 왜 세상에서는 분별을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는 가르침이잖아요 분별지의 속이거든요 근데 이 마음 공부는 무분별지단 말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분별지를 쓰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분별의 말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의 말을 가지고 무분별을 설명하려고 하니 분별의 말을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가도록 이끌었다가 거기까지 갔으면 그 말은 또 끊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취하지 못하게 하도록 그래서 정말 참된 선지식은 세우기만 하면 안 돼요 세웠다가 깨뜨려줘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그 사람 마음속에 그걸 취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 마음공부는 참 다행인 공부인 것이 어떤 공부들은 우리가 사이비한테 깜빡 넘어가기 쉽잖아요 근데 이 공부는 사이비한테 넘어갈 확률이 없어요 왜냐면 사이비를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내 주장이 옳다라는 걸 주장하면서 이쪽으로 쫙 끌고 와야 돼요 나만 옳다 딴 데는 다 틀렸다 내가 옳다 하고 여기서 지켜야 할 것들 여기서 주의 주장 내가 딱 쥐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그걸로 정신적으로 딱 얽매도록 이쪽으로 쫙 오도록 끌어야지 사이비가 사이비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마취 되듯이 중독 되듯이 사이비에게 중독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사이비를 하려도 내가 보기엔 이 사람이 맞다 이렇게 그냥 확 중독을 시켜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불교는 중독될만하게 설법을 해가지고 딱 세워가지고 이게 맞구나 해서 중독될만하면 깨뜨려주고 또 저기에 중독될만하면 깨뜨려주고 하니까 어떻게 불교에 중독될 수가 있겠어요 불교는 다른 거 모든 걸 다 깨뜨리고 불교로만 와라 이게 불교가 아니라 불교로부터도 자유로워지는 게 진짜 불교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아상 법상을 다 깨라고 하고 불교라는 사실 진리라는 상 법이라는 상에서도 자유로워야지 그게 진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불교의 가르침을 공부를 해보면요 정말 야 참 어떻게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고 있는가 이게 비밀 비밀이라는 게 없어요 임재진이 비밀이라고 했지만 지금 요즘에 시크릿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왜 비밀인지 아세요? 100% 드러나 있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100% 완전히 드러나 있으니까 100% 완전히 드러나는 건 못 보거든요 눈은 눈을 못 보는 것처럼 그래서 그래서 세우고 파하는 걸 자제하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어디에도 어디에도 얽매여선 안 된다 완전히 자유로워야 한다 이처럼 선정과 지혜를 진리에 들어가는 문은 천 가지가 있지만 모두 선정과 지혜가 아님이 없다 요점을 정리해 보면 단지 자기 성품의 채와 용의 두 가지 뜻에 불과하니 자기 성품의 채와 용 이것밖에 없다 앞서 말한 공적 영지가 바로 그것이다 라고 했어요 선정은 곧 채고 지혜는 곧 용이다 이랬습니다 선정은 곧 채라는 건 채는 본체를 얘기하죠 본체 본바탕 바탕 배경 늘 한결같이 그 본체 본바탕 흔들리지 않는 훼손되지 않는 이걸 심지 본문이라고 하잖아요 마음 땅 땅 위에서 봄이 되면 꽃도 피고 나무에 열매도 맺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나무들도 자랐다가 열매 맺고 또 흙으로 돌아가고 또 자랐다가 열매 맺고 흙으로 돌아가고 사람도 태어나서 그 땅 위에서 살다가 땅으로 돌아가고 빌딩도 세워졌다가 땅으로 돌아가고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저마다 다 각자 다르게 다 생기고 다 다른 게 많지만 전부 다 땅에서 나왔다가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처럼 땅처럼 마음바탕 심지 이게 본체란 말이에요 본체 즉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마음 하나에서 나왔다 마음이라는 게 본체에서 나왔다 이걸 그냥 이름을 해서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름이 없죠 여기는 이것의 특성이 선정의 특징이 있다 본체는 즉 본체는 흔들림이 없으니까 항상 고요하잖아요 본체는 겉에서 드러난 땅 위에서 막 자라난 꽃과 나무들은 비바람에 막 휘둘리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고 사람들도 그 위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행복했다 울고 웃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나 그 흙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 위에서 태어난 모든 것들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은 막 희노애락이 있고 생노병사가 있고 좋고 나쁜 게 있고 울고 웃는 게 있지만 그 바탕 본체 그 심지 그 마음 땅은 늘 한결같은 것처럼 이 마음 땅의 특징이 바로 선정이란 말이에요 선정 이게 진짜 선정입니다 이게 진짜 선정이지 즉 이 선정은 본래 갖춰져 있는 거란 말이죠 내가 억지로 조작해서 만드는 선정은 가짜 선정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외도의 선정이거나 혹은 그냥 공부길에 공부길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저 깨달음 후 관한 길에 좋은 경치 같은 좋은 경치 같은 거 내가 좋은 경치에 사로잡혀서 저 목표 지점에 못 가면 안 되잖아요 경치는 그냥 구경하기 좋은 것들일 뿐이지 내가 갈 지점은 저 목표 지점에 가야 되는 거니까 목표 지점에 가는 데 있어서 좋은 경치가 같은 것 그냥 좋구나 나쁜 경치보단 좋은 경치가 낫겠죠 그러니 선정 수행을 통해서 자선을 통해서 선정을 증득하고 산매를 증득하는 건 좋다 그러나 그게 경치인 줄 알면 되는데 그게 목적이라 생각해서 선정을 목표화시켜서 선정을 갈고 닦아서 만들어내는 조작해내는 선정 그거는 생겨났다 사라지잖아요 100% 그게 생겨난 것을 보고 너무 황홀하고 좋았다 보니까 계속 거기 사로잡혀서 또 다른 선정을 얻고 싶다 또 다른 뭐 무슨 니미타를 체험하고 싶고 또 다른 뭐 초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 욕계 3개 무색계 4선 8정을 증득하고 싶다 그때는 내가 증득했을 땐 참 좋았는데 지금은 사라졌다 그거는 진정한 이 마음의 본체에서 드러나는 진정한 선정이 아니란 말이죠 조작해서 만들어낸 선정이잖아요 부처님께서 수정주의 선정주의에서 최고 단계 욕계 3개 무색계 무색계 4선정까지 다 비상 비비상 초정 무수유 초정까지 다 갔었으나 이것은 진정한 도가 아니다 라고 하고 그 선정 수정주의를 버렸잖아요 우리는 그 석가원의 부처님의 꼬따마 시타르타 석가원의 부처님의 후예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선정주의에 빠져있나 몰라요 왜 이렇게 선정 선정하고 선정 체험만 중시하는지 모르겠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니나 그걸 버리고 진짜 선정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육조해능 스님이 조계해능 스님께서 진짜 선정이 이게 진짜 선정이라는 얘기를 육조단경에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2월 말까지 우리 수신결 강의 끝나면 3월부터는 다시 육조단경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인터넷을 보고 하는 많은 분들이 제가 이번에 초기 불교 과정 불교대학을 온라인으로 한다 그랬더니 선호로기나 경정강의 온라인반도 좀 만들어주세요 등록하겠습니다 그러는데 그냥 무료로 해드린다니 무료로 해드린다는데 자꾸 만들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누구나 들을 수 있게 헬로티비에서 다 공개해드리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육조단경도 계속 그렇게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들으시면 된다 이 본체 이 본체가 무엇이냐 이 본체를 깨닫겠다 자성의 선정과 지혜 자성의 정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서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데 자성의 정혜가 있고 수상의 정혜가 있다 이래요 겉에 드러난 모양을 따르는 수상 모양을 따르는 정혜 모양을 따르는 정혜는 방편이에요 모양을 따르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좌선에서 선정을 닦아서 선정의 결과 어떤 산매를 체험하는 그거는 모양을 따르는 정혜죠 갈고 닦아서 만들어내는 상으로 만들어내는 정혜예요 그건 진짜 정혜가 아니다 자성의 정혜가 진짜 정혜란 말이죠 자성의 정혜는 갈고 닦아서 만들어내는 정혜가 아니다 이미 본바탕에 우리 본체에 완전히 이미 구족되어 있고 갖춰져 있는 정혜가 바로 자성의 정혜다 그럼 자성의 정혜가 진짜 갖춰져 있을까요 우리 모두에게 그 자성의 정혜가 진짜 갖춰져 있느냐 아까 이제 앞에 생각생각 일어나는 걸 끊으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건 미혹한 짓이다 이랬는데 왜 미혹한 짓이냐 생각생각이 일어나는데 이제 중생들은 그러죠 좋은 생각이 일어나면 아 그래도 내 착한 사람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아 나는 나쁜 놈 나쁜 사람 그런데 내가 조금 수준을 높여보니까 아 좋은 생각도 망상이고 나쁜 생각도 망상이구나 아 생각이 일어나는 건 다 망상이구나 그러니까 생각을 끊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생각을 끊으려고 하는 것은 다 미혹한 짓이다 생각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된다 그럼 어떻게 생각의 성품이 뭔지를 어떻게 깨닫습니까 보면 된다 어떻게 봅니까 맨날 눈으로 바깥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뭔가 추구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생각을 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생각과 망상을 없앨 수 있습니까 하고 스승을 찾아다니고 뭔가 내 바깥에서 답을 찾아다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도를 잃을 수 있을까 생각을 끊을 수 있을까를 늘 바깥으로 쫓아다닌단 말이죠 그러다가 문득 평생을 도를 찾기 위해서 바깥을 쫓아다니면서 말과 문자에 끌려다니고 경전에 끌려다니고 바깥을 늘 끌려다니다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생각을 더 잘 끊을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더 도와 가까운 생각을 취할 수 있을까 그러며 살다가 문득 회광반조해서 돌이켜서 바깥을 벌어보던 시선을 탁 문득 돌이켜서 바깥을 향하던 시선이 나온 자리로 향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회광반조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엄청난 회광반조가 어마어마한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서 회광반조를 하기 위해서 또 엄청나게 수행을 또 해요 회광반조가 엄청난 뭔가라고 생각을 하고 엄청난 뭔가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만 내려놓아 버리면 너무 단순하고 심플하고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너무 심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이제 생각이 일어나죠 생각이 일어나는데 좋은 생각도 일어나고 나쁜 생각도 일어나요 여러분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어제 어디 갔다 오셨나요 그 갔다 온 것을 생각하려고 하면 떠오르죠 집에 있는 가족이 누가 있죠 남편도 떠오를 것이고 자식도 떠오를 것이고 떠오른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인연으로 이렇게 문득문득 떠올라요 여기 지금 불교방송 건물 들어온 입구 떠올리려면 바로 떠올라서요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이름만 척척 되면 바로바로 머릿속에서 베뜩베뜩 떠올라요 생각이 이렇게 이렇게 생각이 바로바로 떠올르죠 그죠? 생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애평지에 글씨가 써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글씨만 보죠 그죠? 글씨만 봐서 글씨를 보고 글씨의 내용을 쫓아가죠 그래서 책을 보면 글씨를 보고 글씨의 내용을 쫓아가면서 이 책 좋은 책인지 나쁜 책인지 이 글을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이런 것들을 취하거나 버리는 그거에만 익숙해있죠 그죠? 근데 한 번도 우리는 책을 볼 때 책의 내용을 쫓아가는 건 익숙한데 책을 펴보면서 책의 바탕을 본 적은 없어요 이 애평지에 글을 쓰려면 먼저 이 애평지라는 텅 빈 바탕이 있어야 돼요 바탕이 있어야지만 그 바탕 위에다가 좋은 글씨도 쓸 수 있고 나쁜 글도 쓸 수 있다 영화가 펼쳐지려면 영화가 펼쳐지는 바탕 스크린이 있어야 되는 TV를 보려면 TV가 뉴스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드라마도 나오고 좋은 것도 나오고 나쁜 것도 나오고 모든 게 나오지만 그 브라운관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아까 심지 본문이라고 했는데 마음 땅, 땅 위에 모든 것이 태어나고 사라지고 생사, 생사하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이 생겨나려면 그게 생겨나기 위한 바탕, 심지, 마음 땅, 바탕의 본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생겨났다 하는 것은 뭔가 바탕이 있으니까 생겨난 거예요 좋은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어요 나쁜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좋은 생각을 일으키면 좋은 사람 나쁜 생각을 일으키면 나쁜 사람 그리고 생각 자체를 일으키면 망상 그러니까 어리석은 본부 중생 이렇게 생각의 내용물만 쫓아가면서 이 생각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거기만 쫓아가며 살아왔는데 생각이 나온 자리 생각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나온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생각이 일어났으면 집에 있는 남편이 이미지로 딱 떠올랐다면 어디서 떠올랐어요? 그게 이 텅빈 바탕 위에서 떠올랐단 말이에요 이 텅빈 A4용지 위에서 글씨가 써진 것처럼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건 알 수는 없어요 이게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명백하게 확실한 사실은 뭐냐 내가 생각을 떠올리고 망상을 일으키고 이미지를 떠올렸다는 것은 곧 무언가 그것이 도대체 온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돌아간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소리가 나면 이 소리가 나는 바탕 배경이 있으니까 이 소리가 지금 이렇게 생겨나고 또 사라졌잖아요 소리가 온 곳이 있고 간 곳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 생사법, 생멸법이라고 하는 우리가 재법 실상 혹은 재행 무상할 때 재법, 재행 만들어서 조작된 모든 것들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은 생겨나고 사라졌다는 것은 어딘지 모르지만 온 자리가 있고 간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에요 이 또한 그게 실제 있다라고 하거나 또 없다라고 하거나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일단 방편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가 시부도에 보면 소를 찾아 찾다가 소를 확인하고 소를 키우다가 결국 소가 사라지듯이 소가 사라졌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깨닫고 나니까 소가 사라졌다는 것은 소가 깨달음인데 깨달음조차 사라지는 게 진짜 깨달음이다 그런데 깨달음까지 가기 위해서는 방편으로 이 소라는 방편에 무언가를 딱 주게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방편을 든단 말이에요 생각이 일어나려면 생각이 일어나는 바탕이 있어야 돼요 뭔가가 있으니까 생각이 일어났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의 내용물만 쫓아다녔지 생각이 일어나는 바탕, 여기서 말한 채, 본체 그 본체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본체는 보세요 좋은 생각도 일어나고 나쁜 생각도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일어난, 이 자리에서 일어난 생각의 내용물을 쫓아가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취하고 싶은 것도 있고 버리고 싶은 것도 있고 항상 혼란스러워요 취사 간택이 일어나요 취할 것도 있고 버릴 것도 있으니까 혼란스럽고 고요하지 못해요 고요하지 못하죠 선정이 아니에요 내용물을 쫓아가면 생각의 내용물을 쫓아가면 우리가 마음이 항상 혼란스럽잖아요 우리가 생각 쫓아가면 항상 마음이 고요하지가 않아요 일 없지가 않아요 항상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이 자리는 생각이 나온 그 자리는 즉, 보세요 좀 다른 비유를 든다면 우리는 좋은 생각도 하고 나쁜 생각도 해요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나는 착한 사람 나쁜 생각을 많이 하면 나는 나쁜 사람 이래요 또 감정도 왔다 가죠 좋은 감정 왔다 가고 나쁜 감정 왔다 가요 그런데 우울한 감정이 막 올 때 나는 우울해 나는 우울한 사람이야 이걸 자기가 동일시해요 내가 평생 우울했나요? 평생 외로웠나요? 아니거든요 즉, 좋은 생각 왔다 가고 나쁜 생각 왔다 가는데 좋은 생각이 올 때 내가 좋은 놈인 줄 알고 나쁜 생각이 올 때 나쁜 사람인 줄 알고 좋은 감정이 올 때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나는 행복해라는 걸 나와 동일시하고 이렇게 우리는 어리석게 살았지만 사실은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왔다 갔었죠 왔다 가는 그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은 내가 아니죠 왜? 왔다 간 거니까 그 좋은 생각이 나면 그 우울한 감정이 나면 우울한 감정이 떠나가면 내가 사라졌나요? 우울한 내가 죽었나요? 즉, 이 생각 왔다 가는 생각이 내가 아니고 왔다 가는 감정이 내가 아니고 여기서 우울할 때 우울한 줄 알고 행복할 때 행복한 줄 알고 좋은 생각 일어날 때 좋은 생각 일어난 줄 알고 나쁜 생각 일어날 때 나쁜 생각 일어난 줄 아는 늘 이 자리에 한결같은 그것을 그냥 묵묵히 무견하게 그냥 그걸 이렇게 비추는 이 본바탕에 본체가 있잖아요 본체가 이 자리에서 좋은 것도 나오고 나쁜 것도 나왔고 즉, 좋은 생각도 왔다 가고 나쁜 생각도 왔다 가지만 이 자리는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좋은 감정도 왔다 가고 나쁜 감정도 왔다 가고 우울도 왔다 가고 기분 좋은 것도 왔다 가지만 그걸 느낄 줄 아는 이놈은 늘 여기서 한결같이 아무런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죠 이 자리는 그냥 늘 고요하죠 텅 비었고 그야말로 선정이란 말이에요 이 자리가 진짜 선정이다 본체의 이 자리, 공적한 자리 그래서 이 자리를 공적하다는 표현을 써요 텅 비어서 다 끊어졌다 분별이 완전히 끊어진 자리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를 한 번도 살면서 관심 가져보질 못했던 거예요 늘 이 자리에서 있었으면서도 생각이 일어났다는 것은 곧 이 자리가 있다는 걸 증명해 주고 있어요 번뇌가 곧 보리를 증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뒷바탕에서 증명해 준다기보다는 번뇌가 곧 보리예요 바다와 파도의 비유처럼 모든 파도는 전부 다 파도 그대로 바다의 듯이 번뇌가 그대로 깨달음이에요 본체다 본체 위에 드러나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본체일 수밖에 없어요 바다 위에 드러나는 모든 파도가 전부 다 바다의 듯이 겨울에 눈밭에서 무엇을 만들든 눈을 가지고 눈사람을 만들든 뭐를 만들든 그게 전부 다 하나의 눈일 수밖에 없듯이 그래서 이 이것이 모든 것이 이 삼라만상 모든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 인연따라 생겨나고 인연따라 사라지는 모든 것들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 모든 것이 나왔다면 어떻게 나오는지 왜 나오는지 그건 모르더라도 나온 것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왔다 가니까 온 자리가 있고 간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겼냐 몰라요 텅 비어서 공적하다 모른다 어떻게 생겼냐 크기도 없다 이를테면 여러분 감안해보면 어릴 때 갓난아기 때 보면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그때 내가 있고 10대 때 내가 있고 20대 때 내가 있고 지금 30, 40, 40, 50대의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나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도 나라고 했어요 20때도 나라고 했고 지금도 나라고 한 뭔가가 있으니까 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대 유치원 때의 내 몸과 지금의 내 몸은 전혀 달라졌죠 몸으로는 완전 달라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나하고 지금도 나하죠 나라고 하는 뭔가가 있으니까 지금 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실제는 내가 아니잖아요 몸으로 본다면 내가 아닌데도 나라고 이렇게 늘 나? 내가 있었는데? 그때 내가 괴로웠어 그때 내가 힘들었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무언가를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상처하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건 몸은 아니에요 그 나라고 한 게 왜냐하면 감안해기 때 몸과 지금의 몸은 전혀 다른 몸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나라고 하고 지금도 나라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진짜 나라고 했던 그건 몸이었어요? 몸이 아니었던 게 명백하잖아요 몸이었으면 그 몸은 이미 똥오줌으로 다 나가버렸는데요? 사라져버렸는데요? 이건 다른 몸이 나타난 건데요? 그러면 몸이 똥오줌을 싸가지고 몸이 사라져버렸으면 나도 죽은 건가요? 몸이 나면 내가 벌써 죽었어야죠 그때의 몸과 지금의 몸은 다른 몸이니까 그런데도 그때도 나라고 하고 지금도 나라고 했죠 마음도 똑같아요 느낌, 생각, 감정 계속 바뀌잖아요 어떤 때 어떤 때 의지를 내 의지라고 하겠어요 어떨 땐 이러고 싶었다 어떨 땐 저러고 싶은데 어떨 땐 감정을 진짜 나라고 하겠어요 옛날에 우울증을 알았을 때 그때 내가 우울해 하고 생각하고 있었고 지금 전혀 우울하지 않을 때도 내가 우울하다고 하고 있어요 우울하면 왔다 가는 거지 내가 아니죠 즉 왔다 가지 않는 진짜 나 우리가 나라고 했던 그 진짜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진짜 나는 사실은 우리는 몸과 마음이 진짜 나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몸과 내가 진짜 내가 아니라 몸이 왔다 가는 것을 몸이 온 자리 간 자리 느낌, 생각, 감정이 오는 자리 가는 자리 그 생각이 왔다라는 것을 아는 감정이 왔다는 것을 아는 그 자리를 공적 영지하다 공적 영지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 본체, 이 본바탕 이게 진짜 나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나 그러니까 이 위에서 몸이 까난하게 때 몸이 됐든 20대 몸이 됐든 30대 몸이 됐든 몸뚱이가 막 세포 분열을 해서 바뀌었던 이 몸이 내가 아닌 거죠 이 진짜 이 본체라고 우리가 이름 부른 공적 영지심이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법이라고 하고 벌레 면목이라고 이름 붙여 놓은 이게 진짜 나죠 이게 진정한 나죠 이 위에서 모든 삼나완상 모든 것들이 나와 너와 모든 것들이 여기서 나왔죠 지금 이 소리가 우리는 내가 들었고 여러분이 들었고 각자 자기가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소리는 그냥 왔다 갔을 뿐이고 왔다 갔을 뿐이고 우리 모두가 모두가 똑같이 이 소리가 이 소리일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바탕 배경 본체 마음 땅 그 자리에서 이게 그냥 나오고 그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그 하나의 자리에서 그걸 통해 그런데 이 자리는 이 공적한 자리는 영지의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소소영령하게 아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이렇게 알잖아요 보세요 몸도 내가 아니고 마음도 내가 아니에요 느낌도 내가 아니고 어떤 것도 내가 아니에요 내가 없어요 내가 없는데 또 완전히 없다고 할 수 없는 게 이렇게 알잖아요 이렇게 한테 때리면 아픈 줄 알고 목마르면 물을 마실 줄 알고 배고프면 밥을 찾아 먹을 줄 알고 그런데 이 순수하게 아는 첫 번째 자리에 분별하기 이전의 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알잖아요 이게 무슨 죽빛 소리니 뭐라고 분별해서 아는 그 이전에 그냥 아는 그런데 여기서 분별해서 생각을 쫓아가버리면 그건 이제 다 자기마다 가지고 있는 업에 따라서 자기마다 업에 따라서 저마다 해석하는 게 다르죠 이 소리에 대해서 자기 개체적인 자아를 자기라고 착각한 그 어리석은 생각 분별 망상 업장 그걸 자기라고 생각해서 이제 두 번째 자리에 떨어져가지고 해석하는 거죠 사람마다 그리고 그걸 진짜 자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불자가 이 소리를 들으면 아 스님이 죽비를 치셨구나 이럴 생각할 테고 불교를 되게 싫어하는 누군가가 죽빛 소리 목탁 소리를 들으면 아 뭐 사탄의 소리다 이럴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자기 업이 다르니까 사실은 이걸 사탄 소리라고 하든 듣기 싫은 소리라고 하든 듣기 좋은 소리라고 하든 첫 번째 자리에서 그냥 분별하기 이전에 이거는 그냥 그냥 이거는 똑같죠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 이 첫 번째 자리에서 이거는 이거는 똑같아 이거는 이 소소형령한 알아차림은 똑같단 말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전부 다 자기 분별 자기 업장 자기 업식을 가지고 이걸 해석하니까 그리고 그 해석한 그것을 주인 삼아서 그게 나다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이제 괴로움 저마다의 자기 괴로움 자기 분별이 펼쳐질 뿐이죠 그러니 딱 분별하기 이전에 이 자리 그냥 딱 이 첫 번째 자리 그냥 이 자리 돌아오면 이 자리로 딱 돌아오면 늘 그냥 공적 영지한 이 아무 일 없는 그냥 이 자리로 돌아온단 말이죠 요점을 정리해보면 단지 자기 성품의 채와 용의 두 가지 뜻에 불과하니 앞서 말한 공적 영지가 바로 그것이다 본체적인 특성을 공적이라고 했어요 통벼서 공해서 적적 모든 것이 딱 끊어졌다 공적한 것이 본체의 특징이고 용 작용 이 작용적인 특징은 그러나 소소영려하게 알아차린다 소소영려하게 안다 영지가 작용한다 그러니 우리가 통벼서 공적한데 공적해서 이건 있다라고도 할 수 없고 없다라고도 할 수 없는데 공적하지만 그래서 없는 것 같았는데 그걸 늘 이렇게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보고 듣고 맛보고 깨닫고 알고 이 소소영려한 작용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작용을 통해서 아 거기 본체가 있구나 그러니까 확인되는 거죠 이 소리를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이 소리 아닌 본체가 소리라고 해석되기 전의 첫 번째 자리가 확인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정과 지혜예요 이 공적한 본체가 바로 선정이고 진정한 선정의 뜻이고 이 늘 비추는 늘 이렇게 작용하는 것을 깨워 아는 이것이 바로 작용이다 비추하는 작용이다 이게 바로 진정한 선정과 지혜다 즉 선정과 지혜는 우리는 지금까지 선정과 지혜는 갈고 닦아서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해왔고 배워왔는데 여기서 말하듯이 선정과 지혜는 갈고 닦아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본성에 본래부터 갖춰져 있던 것이다 우리 본성 자성 본래 면목 그것을 가지고 선정이라고 이름했고 지혜라고 이름했을 뿐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채가 그대로 용임으로 지혜는 채가 그대로 용이에요 공적이 그대로 용지고 다른 측면일 뿐이지 채가 그대로 용임으로 지혜는 선정을 떠나 있지 않고 용이 그대로 채임으로 선정은 지혜를 떠나 있지 않다 선정이 곧 지혜임으로 고요하면서도 항상 알고 지혜는 곧 선정임으로 알면서도 항상 고요하다 이게 이제 머무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거예요 선정과 지혜가 둘이 아니니까 생각 일으키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할 거 다 해요 일상생활도 하고 할 거 다 하지만 분별을 다 일으키지만 그 내면에는 고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일으키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일으키되 생각의 본성을 늘 깨닫는 거죠 아까 앞에 말한 것처럼 생각을 깨닫지 못할까 봐 두려워해야지 깨달아야지 그 생각 일어나면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 생각도 그대로 법이구나 라는 걸 아니까 생각 일어나는 그것이 그대로 법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생각이 그대로 법이구나 라는 것을 아니까 그러니까 고요하면서도 고요하지만 고요해서 텅 비어서 무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알 거 다 알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바보같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다 하고 산다 또 지혜가 곧 선정이라서 알면서도 늘 고요해요 생각을 일으키고 번뇌망상을 일으키고 사회생활하고 할 거 다 하면서도 늘 내면은 고요하다 늘 한결같은 선정에 뿌리 내리고 있다 그러니까 고투로는 할 거 다 하죠 옛날에 큰 스님들이라고 해서 화를 안 냈나요? 어떤 분들은 큰 스님이 화를 내니까 아 실망했다 이 스님은 화를 내니까 큰 스님이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봤다 그러고 떠나는 이런 제자들이 있다 그러고 저희 때도 저희 인사 스님께서 화를 내고 그러셨을 때 그게 때로는 무서워서 때로는 두려워서 도망친 스님들도 많았어요 한 1년 있으면 통계를 내보면 한 14명이 출가로 왔다가 한 한 명쯤 남아있고 대부분 다 도망을 갔어요 짐 싸가지고 어떤 사람은 하루 있다가 바로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이다 도망가고 한두 달 두세 달 있다 도망간 그나마 근기가 센 사람이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도망가면서 하는 말들이 본인을 정당화 시키는 거죠 저렇게 화를 내고 하시는데 저게 무슨 도인인가 이러고 이제 가다란 말이죠 그 겉모습과 진짜 도는 다를 수도 있다 도인이라고 화를 안 내겠어요? 나를 한 대 와서 딱 때리면 화를 내든지 같이 때리든지 아니면 누가 칼을 들고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면 도망을 가고 그걸 잘하는 게 도인이지 칼을 들고 찾아 내 도망갈 수 있는데도 안 도망가고 그냥 죽이십시오 하고 있는 게 도인이겠어요? 겉으로 분별할 건 다 하지만 그 내면이 고요한 것일 뿐이다 내면이 고요한 것이죠 뭔가 큰 그야말로 태상가도 같은 고요함 선정이 언제나 있다 보니까 겉으로는 남들이 봤을 땐 그냥 남들과 다 똑같은 것 같죠 공부하는 사람도 그런데 그 사람의 내면은 그러니까 이게 잔해증이라고 그래요 잔해증 자기만 안다 자기 내면에서 증명되는 거지 바깥에서는 증명이 안 된다 그 옛날에 큰 선생님들 일화를 보면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도 있죠 난 저 사람 깨달은 줄 알았다 오랫동안 나중에 보니까 아 이게 안 깨달았다는 걸 이제 알겠다 모른단 말이에요 한두 마디 해보면 대본 알겠지 하지만 한두 마디 해보고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개스님이 마음에 산란함이 없는 것이 조개스님 육조해능 스님께서 육조당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산란함이 없는 것이 자성의 선정이오 마음이 어리석지 않음이 자성의 지혜이다라고 하신 말과 같다 그 전까지 육조스님이 등장하기 전까지 그 당시 불교의 흐름은요 우리 이제 북종선이라고 알고 있는 선에서는 무조건 앉아서 좌선해가지고 선정을 만들어내고 증득해서 선정산매를 이루고 이런 좌선 공부를 많이 하던 분위기였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선정을 갈고 닦아야 한다 그 선정을 막 만들어내려고 애쓰고 이러는 분위기가 많았던 거죠 거기에 일침을 가하는 게 육조스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얼마나 위대하게 봤으면 전체 중국에 있는 그 많은 조사스님들이 계시지만 딱 육조스님의 가르침을 경희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사실은 어록인데 경희라고 이름을 붙였을 정도로 위대한 가르침이라고 둘도 없는 가르침이라고 했는데 그 책에 나온 얘기예요 뭐가 선정이냐 마음에 산란함이 없는 것이 자성의 선정이다 자성은 본래 산란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번뇌망상이 일어나다 할지라도 그 번뇌망상이 그대로 선정인데 그대로 자성인데요 그러니 산란하면서도 산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마음이 어리석지 않은 것이 자성의 지혜다 자성은 어리석을 수가 없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처음 깨닫고 보니 다 부처였구나 부처를 다 쓰고 살고 있구나 내가 이거 뭘 다 부처인데 내가 법문을 굳이 설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내가 법을 설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알아듣겠나 왜 다들 분별 속에만 있으니까 분별 너머의 자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자리니까 그걸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근데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괴로워하는 건 알겠는데 그게 진짜 괴로움이 아닌 거예요 본래는 부처인 거예요 본래는 부처 마치 우리가 20대 아이들이 아들딸 아이들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좋아 죽겠다가 내었으면 죽겠다고 하다가 걔한테 차였어요 그래서 막 걔가 죽으려고 그래요 죽고 싶다고 그러면서 정말 죽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보기는 이제 참 웃기죠 야 그게 그냥 흘러가는 거야 나중에 너 1년도 안 돼가지고 바로 딴 사람 사귀면 또 마음이 확 바뀔 걸 그런 얘기가 안 통해요 그 친구한테 왜 당장 지금 집착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집착의 틀에 내가 완전히 묶여있다 보니까 그냥 지금 저 사람을 잃으면 내 인생 끝난다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볼 때는 웃긴 거죠 웃기고 다 알죠 부처님이 보기에는 중생이 괴로워 죽으려고 하는데 부처님이 보기에는 그냥 웃긴 거예요 그냥 근데 중생은 당장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 어떤 어른들은 그냥 지켜봐 주죠 그래 그래 힘들겠구나 지도 이제 깨달을 거니까 어차피 마치 그것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중생이 괴로움에 허덕이고 있지만 그게 실제가 아니에요 진실이 아니에요 다만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것 뿐이지 시절 인연이 와서 그 착각만 걷어갈 수 있다면 아 내가 지금 깨닫고 나서 부처였던 게 아니라 본래 부처였구나라는 사실을 그 스스로 착각하게 되니까 만약 이와 같이 깨달아서 공적과 영지를 자제하게 굴려서 마금과 비춤이 둘이 아니게 된다면 이것을 곧 도노하니가 정과 해를 동시에 닦는다고 한다 이 공적과 영지를 자제하게 굴려서 마금 뭘 막는다는 거예요 번뇌 망상을 막을 찾자예요 번뇌 망상이 분별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때 보통 선정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분별 망상을 끌려다니는 마음 그 마음이 막아졌을 때 그게 바로 선정이란 말이죠 분별 망상이 분별 망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달았을 때 그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막 끌려다니면 제대로 막은 게 아닌 것이죠 제대로 이렇게 번뇌 망상을 잘 막았을 때 그때가 바로 선정이다 그래서 마금이라는 것은 막을 찾자 망다라는 것은 선정과 어떤 동의어처럼 쓰여요 막음과 비춤 비춤은 이 지혜의 작용은 공적 영지라고 했을 때 영지의 작용 소속력이 아는 것은 비춤이에요 비춤의 의미와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이렇게 안다라고 하면 분별하면 이건 죽비구나 스님이 죽비를 흔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생각과 해석을 따라가지 않으면 스님이 죽비를 흔드는구나 를 빼면 그 말을 빼고 언어를 빼고 그 분별을 빼면 그냥 이렇게 비춰지죠 마치 거울이 모든 걸 그냥 비추듯이 대상을 그냥 비추듯이 여러분이 사실은 생각, 개념, 해석을 빼면 이게 그냥 이렇게 거울처럼 비춰지죠 거울처럼 지금 이렇게 여러분을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무엇이 오더라도 거울이 똥이 오든 성인이 오든 그대로 비추듯이 우리는 무엇이든 그냥 비추는 이 첫 번째 자리의 마음을 누구나 다 본래 구족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쓰지 않고 그 영지한 있는 그대로 비추는 이 첫 번째 자리의 소속력 알아차림 이거를 쓰지 않고 자꾸 자기 분별을 쓰고 살아왔다 보니까 다시 그 분별을 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그 자리를 돌아가라 하는 의미에서 부처님이 윗바사나를 얘기를 한 거예요 지관 관해라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라 좌선을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알아차림을 조작해서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라 본래 너의 좌성은 알아차림 아니냐 그게 진짜 너 아니냐 이 비추는 모든 걸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있는 그대로 비추보는 비추보는 조견하는 그게 너의 진정한 본래 면목 아니냐 이거 할 줄 아는 능력 없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래 갖춘 능력을 그냥 재확인해서 그 자리에 있으면 되지 자꾸 내가 만들어낸 유의 조작을 끌려 다니지만 말하라 하고 법문을 하신 게 부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공정용지한 이거 이렇게 스님이 잔을 들고 흔드는구나 이 말을 빼고 개념을 빼고 분별을 뺀다면 그럼 이거 안 보여요 이거 안 보고 있어요 이거 비추지 못해요 지금 다 비추고 있어요 제가 하는 말 말의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비추고 있어요 모양을 따라가지 않으면 모양과 개념을 쫓아가지 않으면 그냥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명과 상 타파하라 그러죠 명 모양과 상 명은 이름이죠 이름과 모양 제가 손 비유를 들었듯이 이 손은 손을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추면 그냥 이거는 손도 아니고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좋다 나쁘다 개념이 없어요 근데 명과 상 모양과 이름을 붙여놓으면 이 손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우우우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대단하다 하는 것 같이 착각을 일으키니까 손가락의 모양에 따라 내가 좋았다 나빴다 하잖아요 심지어 중간 손가락을 들어버리면 욕하는구나 하고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스님이라는 작자가 말이지 법당에서 어떤 게 그런 욕을 할 수 있느냐라고 욕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얘가 뭔 그런 뜻이 있어요 첫 번째 자리에서 그냥 비추기만 한다면 얘가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이 손가락 욕을 하든 그건 두 번째 자리 떨어져서 자기가 해석한 거지 여기는 아무 그런 그냥 비출뿐이잖아요 첫 번째 자리에서는 나 늘 그냥 비출뿐이다 그냥 알아차릴 뿐이다 그게 소수 영령하게 알아차리는 영지심이에요 그래서 이 선정과 지혜 마금과 비춤이 둘이 아니게 된다면 이것이고 도노한 이가 정과 해를 동시에 닦는다 도노한 이가 정과 해를 동시에 닦는 것은 이걸 동시에 닦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도노의 자리 이 법의 자리에서 닦아가는 선정과 지혜는 닦음 없는 닦음이에요 무의의 닦음 하대함이 없는 선정과 지혜예요 선정과 지혜를 갈고 닦는 것은 방편의 가르침이고 진짜 선정과 지혜는 이 법의 자리에서 도노한 이가 닦아가는 선정과 지혜는 정해등지는 이것을 보고 정해등지라고 한다 이미 본래 누구나 갖춰져 있는 것이 정해등지지 내가 억지로 갈고 닦는 것이 정해를 닦는 것이 아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24번이고요 전문 열등한 근기의 수행 부분입니다 그러나 만일 적적으로 인연 따라 올라오는 생각들을 먼저 다스리고 그 다음에 성성으로 혼침을 다스려야 한다고 하면서 선우를 따라 다스리며 혼침과 산란을 고르게 조복하여 고요함에 들어가는 것은 전문의 열등한 근기의 수행이다 여기서 이제 적적과 성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제 써놓은 것처럼 적적하면 말 그대로 고요함 또 우리 공적과 다르지 않은 또 선정 앞에서 또 표현했던 이제 막음과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고요 성성은 이제 뭐 깨어있음 영지 또 지혜 비춤과 같이 보셔는 거죠 만일 이 적적 고요 선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연 따라 올라오는 생각들을 먼저 이제 막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선정을 통해서 그거를 다스리고 다스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오는 생각들을 잘 다스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성으로 깨어있음으로 이제 영지 있는 그대로의 비춤을 통해서 또 혼침 혼침을 또 다스려야 한다고 하면서 선후를 따라서 먼저가 있고 차후가 있고 선후를 따라서 다스리면서 혼침과 산란을 고르게 조복해서 고요함에 들어가는 것은 전문의 열등한 근기의 수행이다 그러니까 이제 전문의 열등한 근기의 수행이라고 했는데 이 점수의 문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공부는 하나하나 다 꺼서 이루는 공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토로 봤을 때 이제 방편의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생각이 조금 고요해지고 조금 더 고요해지고 수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이제 쉽게 말해 우리의 분별심의 입장에서 보면 연부를 하고 독경을 하고 좌선을 하고 뭐 지관을 하고 온갖 수행법을 통해서 생각을 좀 이렇게 고요히 하고 선정을 통해서 생각을 이렇게 찍어 누르듯이 딱 고요하게 멈추는 것을 한다 이런 수행을 한다 했을 때 왠지 느끼면 이제 단계적으로 아 내가 조금 조금씩 생각이 좀 고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는 생각에 휘둘리면서 좀 많이 벗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러더라도 그것은 분별이 막 파도가 똑같은 파도란 말이죠 파도가 세게 치느냐 잔잔하게 치느냐 그 정도 차이일 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공부라고 하지는 않는다 생각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를 고요하게 잘 찍어 누른다고 해서 그것이 수행이 잘 된 것이다 라든지 그렇게 말하진 않는다 그 올라오는 그 산란함이나 그 헌침이나 온갖 생각들의 근원을 깨우쳐서 깨닫는 것이 이 공부이지 그래서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일어난 바가 없구나 일어나더라도 그것의 성품이 공하구나 라는 사실을 곧바로 깨닫는 것이지 고요함을 내가 유의 조작 수행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 그런 것을 얘기하고 그런 수행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전문의 열등한 근기에 수행일 수밖에 없다 만약에 그걸 공부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좀 고요해진 것을 수행이라고 한다면 일반인들도 마음껑 만하는 사람도 막 번잡한 일들이 많을 때 막 정신 없을 때 이럴 때는 다들 누구나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일반인들도 수행 안하는 사람도 아무 일 없이 그냥 고요히 조용히 어디 한적한 곳에 가서 고요하게 휴가를 즐긴다든가 이럴 때는 생각이 덜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수행을 잘하는 것이냐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 생각이 많이 오고 적게 오는 것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별심을 생각이 올라오는 생각이나 혼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라앉히는 것 딱 막아버리는 것 그것을 고요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그것을 수행이라고 한다면 단계가 있을 수 있겠죠 왜? 생각을 효과적으로 막은 사람이 있고 생각을 좀 덜 막은 사람이 있겠죠 생각이 많이 요동치는 사람이 있고 그도 많이 고요해진 사람이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공부가 많이 했다 적게 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마 방편의 세계에서는 그런데 여기서는 전문의 열등한 근기의 수행이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한 이유는 생각이 많고 적고 그걸 얼마만큼 고유했고 이게 문제가 아니다 이 공부는 그 공부를 한다면 그것은 이제 점차적인 단계가 있겠지만 그냥 이 생각의 본성을 딱 깨뜨려 보는 생각의 본성이 공하다라는 사실을 모든 생각이 나오는 딱 그 자리를 회광반지에서 딱 깨우치는 이 공부는 이렇게 점차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왜 점차적으로 되는 게 아닐까요 본래 갖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생각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생각이 많고 어떤 사람은 적고요 어떤 사람은 수행을 통해 생각을 많이 통제하고 어떤 사람은 수행을 하는데도 생각을 통제를 잘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 다르죠 사람마다 달라요 생각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다 다른데 생각을 할 줄 안다는 그 생각을 생각이 딱 일어나는 걸 통해서 그걸 통해서 내가 부처구나 라는 게 확인된단 말이죠 생각이 많든 적든 생각이 일어나는 그것으로서 벌써 생각이 딱 일어났다면 벌써 그것이 부처가 자각이 된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부처를 증명해 주고 있거든요 100% 그것을 이 부처의 자리를 본다면 생각이 많은 것 작은 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과 나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을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착한 사람 나쁜 생각을 많이 하면 나쁜 사람 이거는 분별의 세계에서 하는 소리고 좋은 생각을 하든 나쁜 생각을 하든 그 생각이 일어나는 기미만 보여도 생각이 일어났다라는 그것만으로 벌써 내 본성이 자각이 된단 말이죠 이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 자리가 아니면 어떻게 이 자리에서 나올 수가 있느냐 생각과 망고 조금은 상관없이 이걸 많은 것을 적은 것으로 바꾸는 것은 점차적으로 가능하겠죠 그것은 열등한 근기의 수행이다 그것은 진정한 수행이라고 할 수 없다 진짜 수행은 그렇게 생각을 막 쬐고 누르고 하듯이 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다 곧바로 그 생각의 본성을 깨닫는 것이다 생각이 본래 번뇌가 곧 보리구나 라는 생각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법이구나 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죠 그는 비록 성성과 적적을 평등하게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고요함만을 취하는 행에 빠져서 있는 것이니 어찌 본래의 공적과 본래의 영지를 떠나지 않고 자유롭게 두 가지를 함께 닦는 일 마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비록 이런 사람도 야 나도 성성 적적을 평등하게 닦고 있다 성성을 수행하는 걸 통해서 내가 성성하게 이렇게 깨어있고 적적을 닦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을 고요히 닦아가고 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고요함을 취하는 행에 빠져있는 것이다 분별되는 생각 많은 생각들을 고요하게 만들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조작하는 생각의 본성을 탁 회광반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의 대상을 끌려가는 거다 말 끌려갔느냐 적게 끌려가는 것이냐 그게 똑같이 끌려가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 어찌 이런 사람을 본래의 공적과 본래의 영지를 떠나지 않고 본래의 공적은 늘 늘 늘 있는 우리의 본래의 성품이에요 본래의 영지 이건 뭐 영지를 떠난 적 있습니까 본래의 공적을 떠난 적 있습니까 우리의 성품짜리를 회광반지에서 본다면 우리는 늘 고요하고 늘 이렇게 깨어있어요 늘 이렇게 깨어서 살아있어요 나라는 게 몸도 내가 아니고 마음도 내가 아니다 나라고 할 것을 찾을 수 없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는 보고 듣고 하는 이 영지가 깨어있음이 이 살아있음이 늘 이렇게 늘 작동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생멸법들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이 생겨났다 사라졌다 생겨났다 어디서 생겨난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이런 왔다가 또 이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생멸법이 생각이 오온이 딱 움직였다 하면 그것이 바로 법을 증명해주고 있다 이 공적 영지라는 본래의 성품 본래 우리를 떠날 수 없는 우리가 떠날 수가 없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이것을 막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놓칠 수가 없다 어떤 죽었다 깨어나도 법을 놓칠 수가 없는 게 우리들이죠 우리의 본래의 우리 성품은 그렇다 그래서 본래의 공적과 본래의 영지를 떠나지 않고 자유롭게 두 가지를 함께 닦는 그 사람이 일맞춘 사람이에요 어떤 본체와 작용 채와 용이라고 하죠 본체적인 측면에서는 공적이라고 하고 작용 용의 측면에서는 영지라고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이것이 둘이 아니란 말이죠 이 두 가지를 함께 함께 닦는다고도 했지만 닦을 것이 없죠 본래 원망 구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그것이 바로 일맞춘 사람이다 무사인이다 우리는 본래 일 마치고 일 마쳐져 있어요 누구나 누구나 일을 마치고 있다 누구나 부처다 다만 스스로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부자가 우리 저 법학영의 비유처럼 내가 본래 부잔데 아니면 친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죽을 때까지 쓰고도 남을 만한 값진 보석을 주머니에 넣어줬는데 그 사람은 그 보석이 있기 때문에 이미 부자거든요 이미 부잔데 자신이 주머니를 돌아보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바깥으로 좀 오늘은 뭘 먹고 살아야 할까 오늘은 먹을 게 좀 있을까 바깥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먹거리를 취하내는 마음은 냈어도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보석을 보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란 말이죠 그러더라도 이 사람은 이미 부자인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한 30년 40년 떠돌든 거지를 보고서는 딱 보자마자 아들인 걸 확인했단 말이죠 아버지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한테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아들이라고 찾아가려고 하니 아들은 오히려 저 대단하신 분이 나한테 나를 어떻게 잘못 하려고 하나 겁이 나가지고 도망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한테 부처라고 너가 이 값진 법에가 다 너 거다 너는 본래 이 집 주인이다 너는 본래 부처다 이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아직 금괴가 지금 그걸 받아들일 만한 때가 아니구나 해서 집에 델다 놓고 저 화장실 똥 치는 일부터 시켰단 말이죠 번뇌의 똥을 치우는 면서 내가 본래 부처라는 것에 익숙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그 오랜 시간이 걸리고 나서야 이제 비로소 너가 바로 부처다 너가 바로 이 집 주인이다 너가 바로 내 아들이다 너가 바로 불자다 부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크게 불자예요 불자는 부처의 아들이니까 그 불자도 부처의 아들이 바로 불자죠 부처죠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본래 부처이다 그러니 사실은 불교가 종교라고 하잖아요 종교에는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본래 부처인데 부처라고 얘기해도 내가 이걸 깨닫지 못하니 일단 믿기부터 하자 믿음부터 시작하자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가 중생이다 그래서 나는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부처가 되려면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들다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하신 일이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복이나 짓고 열심히 살고 그렇게 살면 두렵거든요 내가 죽고 나서 또 지옥 가지 않을까 내가 옛날에 잘못한 것들 그 과보를 받지 않을까 내 미래가 병나지 않을까 아프지 않을까 자식은 사고치지 않을까 남편은 바람피지 않을까 내가 나중에 치매가 걸리면 어쩌지 온갖 온갖 근심 걱정 내가 죽고 나서 육도윤회를 하면 어쩌지 개나 소나 돼지로 태어나면 어쩌나 아 그 더러운 곳에서 어떻게 사나 온갖 이런 고민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믿음이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난 이대로 부처다 라는 딱 믿음이 있으면 벌써 삶을 사는 자세가 달라져요 야 내가 그냥 부처구나 진짜 부처구나 부처가 뭘 두려워할 게 있겠습니까 부처가 어떻게 지옥을 갈 수가 있겠어요 진짜 부처구나 하는 어떤 이 믿음만 있더라도 일단은 안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전엔 두려웠는데 인생 사는 게 두려웠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두려웠는데 아 내가 그냥 이대로 부처였구나 나 아직 확실히 깨닫지 못했지만 그럼 안심할 수가 있어요 안심한 채로 아 이제는 내가 갈 길이 있는 거구나 내가 이걸 지금은 이제 믿음의 수준이고 그냥 아르마리로 아는 수준이지만 내가 이것을 내가 탁 체득하는 것 이것만이 내 인생 최고의 값진 보배겠구나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유통기한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우리 지금 나이가 있으니 50년도 못 살고 죽을 거 아니겠어요 몇십 년 안 되는 유효기간 재산을 벌어도 이건 몇십 년 안 되고 건강해도 그건 어차피 몇십 년 안 되고 다 얼마 안 되는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는 허망한 것들인데 거기 목매면서 남은 인생을 산다면 그게 정말 값진 걸까요? 그게 그렇게 값진 거겠는가 진짜 값진 것은 이 마음공부를 통해 자기 성품을 깨닫는 것이다 물론 복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 짓는 게 깨닫기 전에 복을 짓는 것은 유의업으로서 복을 짓기가 쉬워요 복을 짓고 나서 내가 이만큼 복을 짓는데 이만큼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계산된 복 짓기가 되기 쉽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무주상보시가 되지 않잖아요 보시를 해도 무주상보시가 되지 않으니까 유의의 복은 받을 수 있겠지만 무릎복이 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무위의 그야말로 무량 대복이 되지는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나면 작은 것 하나를 보시해도 그것이 무량 대복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불교에서는 스님들 중에 깨달음을 얘기를 하는 스님들은 자꾸 이 마음공부만 얘기하고 복 짓는 일 사회활동을 등한시한다 사람들을 돕고 나누고 보시하고 그것부터 하는 게 그게 진짜 자비고 그 자비가 있어야지만 그게 진짜 깨달음이지 그냥 깨달음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맞는 얘기냐 그건 틀렸다 깨달음이 먼저가 아니다 실천이 먼저다 아무리 깨달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여기 들으면 상당히 그럴싸하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복을 짓는 것이 유의의 복이란 말이에요 유의의 복 무릎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 사회복지 내가 수천억 수조원을 사회복지를 하고 죽을 때까지 사회복지를 했어요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복지가 철철 넘치는 그런 사회가 될까요 이 세상이 저 정말 가난에 굶주리는 사람들이 다 완전히 행복을 찾을까요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불행할 수 있거든요 그 돈 때문에 그런 사람들 어쩔 거예요 돈으로 해결을 어느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한 사람 어쩔 겁니까 즉 복 짓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바는 아니나 복과 지혜라고 했을 때 지혜가 바탕이 되지 않은 복덕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유의일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복덕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삶의 진실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나면 그것이 바로 무릎복을 곧장 그 자리에서 무릎복이 완성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이후에는 그야말로 하루를 사는 것이 곧 삼천대천세계를 구제하는 거예요 내가 돈으로 구제하고 몸으로 보시해서 구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이제 깨닫고 나면 이해가 되는 말들이죠 깨달음과 동시에 삼천대천세계가 일시에 구제가 되어버린다 금강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일시에 삼천대천세계를 일시에 구제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사회봉사 당체를 만들어서 복지했는 게 그게 잘못됐다는 건 전혀 아니죠 좋은 일이죠 일반 예를 들어 깨달음을 공부하는 내가 정말 온 중생을 일시에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큰 발심 대발심이에요 이거는 이러한 대발심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어차피 세간을 살잖아요 인과법인 세간을 사니까 분별의 세계를 사니까 분별의 세계에서 가장 값진 것은 복짓는 거죠 착한 일 하는 거 복짓는 거 그게 분별의 세계에서는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속 사는 사람들은 가장 위대한 일로 복짓는 걸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을 가장 위대한 존재라고 얘기하죠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 세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복짓는 거예요 복을 많이 져야 내가 복을 많이 받으니까 인광부의 세계는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은 이 복을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출시세간의 눈뜨는 진실의 눈뜨는 이것이 진정한 진정한 복을 짓는 일입니다 무량 대복을 짓는 일이고 몇 사람 구제하는 내 한평생 내가 수백 수천명을 구제했다 그러나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 많지만 내가 딱 깨달음을 얻은과 동시에 일시의 일체 중생이 그 자리에서 곧장 구제가 돼버립니다 돼버린다 이거는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에요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공부를 이 공부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 다른 공부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부에 내가 발심하는 것 그게 복을 짓는 것과 똑같다 물론 이제 우리는 현상세계도 요만큼 발을 딛고 있고 출세간도 이렇게 내가 발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가장 이상적이라면 현상적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복도 짓고 또 출세간으로 내가 발심도 하고 두 가지가 같이 갈 수 있다면 뭐 가장 좋겠죠 그리고 또 그렇게 사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살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뭐랄까 삶의 가치랄까 그것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1번은 이 마음공부에 두는 것이 맞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나를 해탈하게 하고 나의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나게 하고 생사를 끝내게 하고 일체 중생을 단박에 구제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봉사하고 보시한다고 해서 내가 괴로움이 없어지지 않아요 괴로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늙고 병들고 죽을 때 괴로워요 봉사 많이 한다고 힘든 사람들 많이 간호한다고 내가 병이 안 낫지 않습니다 나도 죽습니다 물론 정말 이 말을 잘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이게 봉사하고 복짓는 것을 폄하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복짓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으로 하고 하고 그러나 내 마음에 정말 제 1번은 공부 마음공부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러므로 조개스님은 스스로 깨달아 수행하는 것은 따지는 데 있지 않다 만약 선우를 따진다면 그는 미혹한 사람이다 라고 하였다 조개혜능스님은 깨달아 수행하는 것은 따지고 선우를 따지면서 이게 먼저고 저게 나중이고 이걸 따지는 데 있지 않다 그는 미혹한 사람이다 그건 여전히 가야 할 단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둘이라는 거거든요 둘 셋 넷으로 분별해서 나누는 세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출세간의 불의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미혹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음은 25번 깨달은 자의 정혜입니다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 정혜 등지 정과 혜를 평등히 가진다는 거죠 정혜 등지의 뜻은 애써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 정혜 등지가 무엇이냐 정과 혜를 평등하게 지닌다 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애써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과 혜를 선정을 닫고 지혜를 닫고 마음공부를 통해 깨달음을 얻는 얻는다 라고 할 때 이게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 즉 법의 입장에서 본다면 진실의 입장에서 깨달음의 입장 법의 입장에서 본다면 무엇이 진정한 정혜냐 무엇이 진짜 마음공부냐 애써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의조작이 아니다 모의법이고 모르법이다 애써서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노력하는 수행을 하게 됐을 때 갈고닦고 노력하는 수행을 하게 되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갈고닦는 내가 있어요 갈고닦아서 가야 할 목표가 있어요 둘로 나누는 거거든요 내가 내가 깨닫겠다 내가 열심히 갈고닦아서 깨닫겠다 하는 나와 나 아닌 것이 있고 내가 가야 할 것이 있고 이렇게 둘로 나누는 공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 동안은 나는 수행을 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수행이 되잖아요 그럼 나를 애고 아상을 깨는 게 수행인데 내가 그 수행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버리는 걸 내가 하고 있으니까 되겠습니까 그리를 향해 달려가는 것 같지만 반대편을 향해 달려가는 것과 같을 수 있다 그래서 애써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모의여서 어떤 특별한 것이 없다 원래 모의 모의 유의는 함이 있다 노력함이 있다 애쓴이 있다 이게 유의법 이라고 하고요 모의는 할 것이 없다 할 것이 없어요 삶은 할 것이 없습니다 모의로서 이렇게 있어도 모든 것은 저절로 저절로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은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 배고픈 거 내가 하나요 저절로 배가 고파지고 저절로 내가 밥을 찾게 돼요 목마른 거 내가 합니까 저절로 목말라져요 나이 드는 거 저절로 나이 들어줘요 소화 소화도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저절로 소화가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이런 것만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한다고 내가 생각했어 내 의지로 내가 생각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인연 따라 연기적으로 그 생각이 이루어진 것을 내가 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딴 사람은 저걸 저 결심을 했잖아 근데 나는 이 결심을 했는데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야 저 사람은 저걸 했고 난 이걸 했잖아 이건 내가 한 거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연 따라 삶을 살다가 내가 살아온 삶의 조건에서 나는 A라는 것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삶의 조건으로서 난 살아온 거예요 인연이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베풀고 나누고 배려하고 뭔가 친절하고 사람들에게는 항상 이렇게 베풀고 나누면서 사람은 항상 친절하고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를 맨날 교육받고 또 그런 부모님 밑에 살던 아이들이라면 그렇지 않은 그냥 어떻게든 자기 이익 자기 욕심만 챙기고 사는 부모님 밑에 태어난 아이가 있다면 A라는 아이와 B라는 아이가 있다면 당연히 그런 어떤 내 이익을 챙길 것이냐 정말 정말 옳은 정의로운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이런 일을 할 것이냐 이 결심 앞에서 A라는 아이는 자신이 살아왔던 그게 업장이거든요 업이거든요 그게 업 자기 업이에요 이런 업 선한 업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A라는 것을 선택합니다 B라는 아이는 자연스럽게 B라는 거로도 선택해요 근데 그것을 내가 했다라고 생각이 이제 조잘거리는 거죠 머릿속에서 그것도 생각이 나는 착해 나는 못됐어 생각에 그걸 정의 규정하는 거예요 규정해야지만 우리는 삶에 살아갑니까 내가 잘 살았어 내가 못 살았어 그때 그 판단 옳았어 틀렸어 난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나는 올바른 사람이야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야 어떤 한 가지 일을 하고서 이걸 잘했나 못했나를 꼭 규정 지어야지만 되나요 그리고 그 규정이 진짜 옳을까요 어떤 사람은 같은 행위를 옳았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행위를 틀렸다고 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이거 같은 행동을 보고 잘했다 하고 어떤 사람은 못했다 합니다 규정 짓을 필요가 없이 규정 짓지 않더라도 머릿속으로 재잘재잘 거리면서 잘했다 못했다라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 삶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어요 인연따라 머릿속 생각이 공연이 일을 만들어서 내가 그것을 한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잘난 사람이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나는 잘 살아야 한다 못 살아야 한다 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대단하다 이런 식의 생각을 일으킴으로써 그냥 아무 일 없는 무위에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이라서 이런 말은 좀 주저스럽긴 한데 옛날 스님들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세요 야 참 진짜 내가 없다 이거 이거 뭔 옛날 선어로기에도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꼭두깍시의 인형 같다 로봇 같다 꼭두깍시의 인형은 그 인형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위에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움직이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게 마치 꼭두깍시의 같다 이런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어지간한 아무에게나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면 충격에 빠지거든요 내가 없단 말이야 그럼 난 막 살아도 되네 뭐 이런 식의 오해의 소지를 잘못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한 말일 수도 있죠 사실 이 부처님 법은요 법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이유가 되게 위험해요 원래 옛날에 깨어난 깨달음을 얻은 많은 분들은 되게 위험했어요 본인이 위험한 게 아니라 남들이 그 사람을 보기에 위험해요 그 사람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사는 거지 내가 내 인생을 살지 내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 가지 그런데 깨어난 사람은 거꾸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내가 어디있냐 내 마음가운데 이 온 우주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내가 죽고 나도 세상은 그대로 있고 나 혼자만 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죽고 나면 나만 억울한 것 같고 이 사람은 다 잘 살 건데 내 자식 걱정도 있고 오만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꿈에서 딱 깨어나면 아침에 파란만장한 꿈을 꾸다가 아무리 좋은 꿈을 꾸다가 꿈에서 딱 깨어나면 지금 깨어났어요? 그런데 어젯밤 그 꿈이 어딘가에서 계속되고 있나요? 그 꿈속에 있던 내 자식 꿈속에 있던 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내가 없어져가지고 막 괴로움에 빠져 있을까요? 내가 빨리 다시 환생해서 그 꿈으로 환생해서 뛰어들어서 꿈속에 있는 내 자식과 내 남편을 행복하게 해줘야 될까요? 꿈에서 깸과 동시에 그 꿈이라는 거대한 환상은 같이 사라져요 이 세상은 원래 그런 독자적인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공연한 이것을 이 몸을 나라고 여기게 되면 그런 허망한 망상이 일어난단 말이죠 죽음은 어쩌지 죽음? 이거 생각이에요 생각 내가 허망한 생각이 만들어낸 태어남 이것도 생각이에요 생각 12연기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생, 유, 생, 노사가 다 망상이에요 12연기는 다 멸해야 될 거라 되잖아요 생, 생했다라는 망상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노병사라는 망상 그거를 깨뜨려야 괴로움이 소멸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다 망상이라는 거거든요 꿈을 딱 꿀 때 보면 꿈속에 딱 뛰어들잖아요 잠에 딱 들었어요 꿈이 딱 시작돼요 근데 꿈 시작될 때 보면 어떠냐 하면 내가 응애응애하고 태어나는 것부터 하나하나 차곡차곡 꿈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꿈으로 딱 뛰어들면 갑자기 꿈의 세계가 일시에 확 펼쳐져 버려요 꿈속에서 빌딩 산 산하, 돼지 사람들 다 만들어져 버려 내가 꿈에서 꿈을 하나하나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천지창조하듯이 하나하나 막 창조해내야 됩니까 꿈의 세계를 그러지 않잖아요 일시에 만들어져 버리잖아요 꿈이 기억나는 그 순간부터 딱 이미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꿈속에서도 꿈속에 있는 그 개체 꿈 전체가 나잖아요 내가 꿈이라는 세계를 촥 펼쳐냈잖아요 진짜인 것처럼 그리고 거기다 나라는 것도 펼쳐냈어요 꿈속에 내가 있잖아요 주인공이 있잖아요 사실은 꿈 전체가 나는데 여기 주인공이 나다라고 생각하면서 꿈을 꾸고 살았어요 그럼 이 주인공 꿈속의 주인공인 나라고 생각했던 험앙한 이 개체적인 험앙한 자아는 꿈속에서 이 전체가 꿈인 줄 모르고 꿈속에서 내가 죽으면 어쩌지 내가 늙으면 어쩌지 꿈속에서 그런 험앙한 망상을 부리고 있단 말이죠 이 세상도 사실은 사실은 그냥 생각으로 따지지 말고 리얼 팩트로 진짜만 상대한다면 진짜로 내가 경험한 것을 진짜로 본다면 경험한 것을 보는 건 또 진짜로 보는 게 아니죠 진짜로 보는 거는 과거 경험한 걸 보는 것도 진짜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기억이고 생각이잖아요 딱 눈앞에 목전에 목전에 드러난 이것만이 진짜거든요 이 진짜의 자리에서 본다면 태어남을 경험해 봤습니까 죽음을 경험해 봤습니까 태어남과 죽음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기 생각으로 내가 기억날 때가 뭐 세 살, 네 살, 다섯 살 이쯤에 갑자기 딱 기억이 나잖아요 어릴 때 내가 응애응애하던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 기억이 딱 있을 그때를 딱 돌아보면 내가 하나하나 막 태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이랬나요 그냥 쫙 펼쳐져 있었지 세계가 내 앞에 이 세계가 이렇게 확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르마리 분별심 식을 가지고 식을 가지고 만법 유식이라고 해가지고 만법은 만법 만법이라는 건 이 세상 모든 것들 삼라만상 모든 것들 이 소리거든요 모든 것들은 오로지 식 뿐이다 내가 허망한 망상으로 만들어낸 허망한 세계일 뿐이다 이거예요 나도 세계도 그냥 식 작용이다 실제 바깥에 대상이 있고 여기 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식일 뿐이다 근데 그것을 여기 있는 보는 나를 보는 측면을 견분이라고 하고 보이는 측면을 상분이라고 하잖아요 즉 하나에서 견분과 상분이 아닌 것처럼 착각될 뿐이다 근데 이건 다 하나에서의 일부분이란 말이에요 견분이고 상분이다 즉 세계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의식이 분화해서 둘로 나누어가지고 왜 식은 그렇게 둘로 나누는 도사니까 둘로 나누는 것이 바로 식이니까 그렇게 세계를 허망하게 허망한 망상으로 펼쳐낼 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쌍둥이가 똑같은 조건 속에서 똑같은 부모님 패서 살아도 그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 마음공부를 되게 좋아해서 마음공부를 했다 하나는 그렇지 못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너무나도 똑같은 세계인데 한 사람은 아주 불행한 삶일 수 있고 한 사람은 행복한 삶일 수 있어요 똑같은 형제인데 다를 수 있잖아요 같은 세계에 같은 직장에 다니는데도 같은 조건 속에 살아가는데 비슷한 월급 비슷한 조건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 무한한 행복이 연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눈앞에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불행한 삶이 연기될 수도 있죠 똑같은 월급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다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부자하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험한 의식이 만들어낸 세계 속에 그것을 진짜라고 여기면서 험한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잘못 들으면 위험하게 들릴 수 있죠 전혀 다른 얘기를 하니까 머리로만 들어버리면 이거 완전히 우리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원래는 무의여서 어떤 특별할 것도 없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그냥 하나의 일밖에 없어요 뭔가 특별하다 하면은 따로 특별한 뭔가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냥 일 없는 그냥 늘 이러할 뿐이다 빛을 보고 소리를 들을 때에도 다만 그럴 뿐이고 뭔가를 볼 때 뭔가를 볼 때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기 분별을 주인으로 삼다 보니까 분별심을 우리 심왕이라고 했어요 식을 심왕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왕 마음 하면 분별심이 자기 마음인 줄 착각하고 살다 보니까 분별심을 가지고 눈으로 보면서 안식 보는 의식 그걸 쫙 펼쳐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마다 자기 의식이 업식이라 그러잖아요 경험에서 만들어진 식 그 업식이 어떤 식으로 집적되어 있느냐 이 오치온이라는 나아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의식이 집적되어 있느냐 쌓여 있느냐 아레아식 속에 이 식이 얼만큼 어떻게 쌓여 있느냐 이 쌓여 있는 나를 나라고 착각하고 산다 그랬죠 그걸 오치온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색수상행식 근데 그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게 식이잖아요 이 식이 어떻게 쌓이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자기 식에 걸러서 이건 색안경처럼 이거에 걸러서 세상을 보는 거죠 똑같이 세상을 눈으로 보는데 어떤 사람은 빛나게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살기 힘든 괴로운 세상을 볼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20대 때 제비꽃을 탁 보는 경험을 통해서 뭐랄까 기존에 살아오던 삶에서 바라보던 세상 바라보던 세계 그것이 뭐랄까 전혀 다르게 보인달까요 전혀 다르게 목격된달까요 이렇게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야 그 전혀 새로운 봄의 눈을 뜬달까요 그러고 나서 가장 크게 달라졌던 것이 뭐 깨달음 이런거 모르겠고 가장 크게 달라졌던 것이라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그냥 밋밋하던 세상이랄까 그냥 뭐 자기 속에 갇혀 있었던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러던 세상이 그냥 너무나도 뭐랄까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너무나 아름답게 보인달까요 있는 그들의 자연이 하늘이 이 햇살 하나가 모든 것 하나하나가 정말 눈부시게 아름답게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더란 말이죠 세상 세상 이렇게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거였어 어떻게 나는 이런 것을 모르고 살았을까 제가 그때 써놓은 글들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때 그러고 나서 그때 제가 봄 봄에 그런 걸 느끼다 보니까 그 봄이 떠나가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왜 그 봄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선사해준 건 줄 알았나 보죠 아마도 너무 아쉬웠는데 여름이 되니까 난생 처음 보는 여름이 난생 처음 보는 이 초록의 푸르름이 저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이 됐더니 난생 처음 보는 이렇게 아름다운 그 단풍들이 막 아 참 이런 아름다움이 있었고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구나 그 해 가을 제가 단풍이 떨어질 때 너무 아쉽더라고요 단풍이 한참 막 피치를 올릴만 할 때 그 꼭 비가 내려요 단풍 후두둑 떨어뜨릴 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바람이 막 생생 불어서 후두둑 아삭아버려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낙엽이 다 떨어지면 내가 누리된 그 아름다움은 사라지겠구나 하는 망상을 부렸는데 겨울에 그 앙상한 가지 를 올려다 볼 때 그 파란 하늘 위로 앙상한 가지가 이렇게 있을 때 아 그 겨울의 아름다움은 이 봄 여름 가을의 아름다움과는 아 이걸 또 달리하는 겨울의 아름다움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 세상이 이렇게 목격되는구나 나는 뭘 보고 산 거지 그동안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 진짜로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자기라는 어떤 의식 속에 빠져서 그냥 자기라는 그 생각이라는 그 틀이 만들어놓은 색안경을 가지고만 세상을 보아왔던 것 같아요 세상의 진실에 다가가 보지는 못한 채 그때 사실은 이제 이 공부를 이끌어줄 스승이 있었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뒤늦게 하게 되더라고요 빛을 보고 소리를 들 때 다만 그럴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업식에 따라서 보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그럴 뿐을 보고 그런데 이것을 제가 놀라운 아름다움이니 신비니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제가 그전에 업식에 가려진 그 시선으로만 세상을 보다가 문득 한번 생각이 노연한 그 자리에서 한번 바라보고 노니까 이게 감동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감동이 이 진실의 진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감동이 사라진 날까 그러고 나면 그럴 뿐인 거예요 그럴 뿐 볼 뿐인 거죠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당시 어떤 느낌이 그랬다라는 것이고 볼 뿐인 그럴 뿐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럴 뿐으로 보지 못해요 그럴 뿐이라는 건 볼 뿐이죠 그냥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업식대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세상을 보면서도 우울하다 외롭다 세상은 왜 이렇게 희뿌연가 이런 세상을 바라보고 또 자신이 막 기쁜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어가지고 막 붕 뜰 때는 세상이 막 괜히 눈부시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자식이 막 사고치는 것도 아름다워 보이고 남편이 막 술 마시는 것도 아름다워 보이고 옛날 같았으면 한마디 할 것도 다 그냥 막 받아들여줄 수 있을 것 같고 마음이 막 갑자기 넓어져요 자기 업 따라 사니까 그러니까 그런 업식에 물들어 사니까 미세하게 남편이나 자식한테 화를 낼 때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도 모르지만 내가 마음이 닫혀있을 때 마음이 열려있지 않을 때 그럴 때 혹은 막 안 좋은 일 생겼었거나 이럴 때 나도 모르게 화도 더 잘 내고요 신경질도 더 부리고 히스테리도 더 부리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확 열려있고 뭔가 막 기분이 좋고 기쁘고 이럴 때는 다 받아들여줄 수 있는 만큼 막 넓어지기도 하죠 소리를 들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소리를 듣고 자기 업 따라 업식 따라 자기 생각 따라 상황 따라 조건 따라 똑같은 소리를 듣고 어떨 땐 좋아하고 어떨 땐 싫어하고 자기 회석해서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에 끌려다니고 들리는 거에 끌려다녀서 보이는 걸 더 좋은 거를 보고 싶어서 집착하고 나쁜 거는 꼴 보기 싫은 거는 보기 싫어서 도망치려고 하고 거부하고 미워하고 좋은 소리 칭찬은 더 듣고 싶어하고 싫은 소리는 듣기 싫어서 도망치려고 하고 미워하고 거부하고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이 공부를 하니까 이렇다는 거죠 빛을 보고 모양을 보고 소리를 들을 때도 다만 그럴 뿐이다 다만 그럴 뿐이다 좋게 보거나 나쁘게 보는 게 아니고 집착해서 집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거나 거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러할 뿐이다 옷 입고 밥 먹을 때도 그저 그럴 뿐이고 옷을 입어야 되면 그냥 입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그냥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옷 입을 때 나도 저 사람들처럼 좋은 옷 메이커 더 화려한 옷 봄여름 가을 계절마다 새 옷도 사고 더 촉감도 좋은 옷을 입고 그래야 되는데 남편이 좀만 더 벌어와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건데 예를 들면 또 좋은 옷이라고 했지만 이 당시는 차 집 백 좋은 시계 이런 명품 이런 거를 못 가진 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온갖 생각을 가지고 그냥 옷이 필요하면 입으면 그뿐인데 더 예쁜 옷 나한테 더 잘 보이는 잘 받는 옷 나를 더 돋보이게 하는 옷 그런 거를 찾아 입느라고 입었다 벗었다 네 벗다 벗었다 반복을 하면서 연예인분들 이렇게 보면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외부에 보여지는 것이 되게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 참 번뇌가 심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 분들이 공황장애가 오고 불안장애가 오고 하는 것도 쉬이 납득이 가요 그렇게 바깥에 보이는 시선 이런 거에 휘둘리고 살 수밖에 없으니까 밥 먹을 때도 그냥 먹으면 되는데 더 맛있는 거 어떻게 하면 더 맛집 더 비싼 거 나도 돈 걱정 없이 먹고 싶은 거 시커먹고 살아보나 예를 들어 그런 분별망상을 가지고 옷 입고 밥 먹고 한단 말이죠 일반 우리 중생들은 그러나 옷 입을 때 그저 그럴 뿐이고 밥 먹을 때 그저 그럴 뿐이고 똥 누고 오줌을 때도 그저 그럴 뿐이다 똥 누고 오줌을 때도 그저 그럴 뿐이다 더럽다 깨끗하다 뭐 이런 차별이 없어요 사람과 사람과 이야기할 때에도 그저 그럴 뿐이며 나아가 걷고 서고 안고 눕거나 말하고 침묵하거나 기뻐하고 성내거나 언제든지 항상 그러할 뿐이다 사람을 만나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사람과 자꾸 비교하게 되거든요 자꾸 나를 내세우게 되고 나를 자기자랑을 자꾸 하게 되거나 누군가를 딱 안주삼아 비판하고 비난하거나 또 남들이 자기자랑할 때 속으로 좀 짜증이 나거나 그러나 사람과 이야기할 때도 그냥 이야기할 뿐이다 나가 걷고 서고 안고 눕고 행주자와 암묵동정 간에 말하고 침묵하고 기뻐할 때는 그냥 기뻐할 뿐이고 성낼 때는 그냥 성낼 뿐이에요 기뻐할 때 그 기쁨이 더 오래 지속돼야 되는데 하는 애착 집착이 없고 성내고 나서 성낼 인연이 오면 성내어지거든요 당연히 근데 우리는 성내고 나서 뒤에 가서 후회하면서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내가 성낸 거 보니까 난 아직 공부가 안 됐구나 이 죄의 과보를 어떻게 받을까 이런 온갖 생각에 생각 부둥켜 안는단 말이죠 그러나 인연이 화합해서 성낼 일이 있으면 성내는 겁니다 그러고 그냥 그때뿐이다 그냥 그럴 뿐이죠 그럴 뿐 그러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 성내고 나서 뒤늦게 막 죄의식을 부둥켜 안으면서 살지 않는 것이죠 인생에서 자꾸 뭔가 찌꺼기를 켜켜이 쌓아놓는 이 찌꺼기를 안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 놔버리고 가는 거죠 놓고 가는 거죠 버리고 떠나는 거죠 숙제를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인생에서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항상 그 자리를 떠날 때는 그 자리에서 만들어진 쓰레기는 다 비우고 떠나가라 업장에 찌꺼기를 만들지 마라 다음에 언젠가 받아야 할 어떤 업보의 잔재 이런 거를 마음으로 붙잡고 가지 마라 털고 가라 털고 가라 털고 가라 이러는 거죠 지금 당장 힘드니까 지금 욕먹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도망치자 지금 당장 바꿔가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중으로 미룰 필요가 없다 지금 깔끔하게 바꿔가야 뭔가 미진한 게 없어야 그래야 삶이 가볍지 않겠습니까 언제든지 항상 그러할 뿐이다 그러할 뿐에 뭐 좋고 나쁜 게 있어요 좋으면 좋은 대로 그러할 뿐이고 나쁘면 나쁜 대로 그러할 뿐이에요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그러할 뿐이고 돈을 벌면 버는 대로 그럴 뿐이고 안 벌면 안 버는 대로 그럴 뿐이다 마치 빈 배가 물결을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듯이 산골을 흐르는 물이 형세에 따라 굽이 돌기도 하고 바르게 흐르기도 하듯이 마음마음에 아무런 아르마리가 없다 마치 빈 배가 물결을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듯이 장자인가요 빈 배라는 말이 있죠 빈 배 사람이 타고 있지 않으니까 물결을 따라 올라가든 내려가든 거 누가 화내고 썩내 사람이 있어요 그냥 빈 배는 물결을 따라 흐를 뿐이에요 그냥 그럴 뿐이에요 거기에 그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는 거죠 우리라는 존재도 이게 빈 배예요 빈 배 근데 이게 거기 내가 타고 있단 말이에요 나라는 자아가 그 배 위에 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몸뚱이라는 배 위에 나라는 자아라는 아상이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존재가 빈 배가 돼버리면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거든요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남들이 칭찬을 하든 욕을 하든 상관이 없는데 내가 그 빈 배 위에 올라타가지고 아상 애고라고 하는 헌망한 자아관념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걸 나라고 오온을 그냥 딱 취해서 오치온으로 붙잡아 놓고 그걸 나라고 생각하니까 뱃속에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잔뜩 업장을 짊어진 사람이 있어서 올라가고 싶은 마음도 냈다가 내려가고 싶은 마음도 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올라가고 싶은데 물결 따라 내려가지면 막 화를 내면서 짜증을 내는 사람이 그 배 속에 타고 있으면 계속 괴로울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라는 아상 아상이 몸 육체라는 배를 타고 있을 때 빈 배가 되지 못할 때는 그 배에 올라탄 그 아상 애고는 흐름을 타고 가려고 하지 않아요 맡기고 가려고 하지 않아요 초기 불교 경전에 보면 수행자는 마른 통나무처럼 마른 통나무가 물 위에 떠가는 마른 통나무처럼 살아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마른 통나무가 물결 따라 그냥 턱 내맡기고 가듯이 살면 되는데 이 장자의 빈 배처럼 살아가면 되는데 거기 이제 내가 배 위에 선장이 되어가지고 배를 막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고 막 양갈리길이 나오면 이 배를 방향을 돌려서 저쪽으로 가려고 하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싶어 하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싶어 하고 옆에 다른 배보다 더 좋은 배를 만들려고 하고 목표 지점까지 언제까지 다 닿아야 된다고 하고 하면서 그 배에 선장이 되어가지고 내가 그 배를 끌고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의 조작이 시작되죠 배는 어차피 2년 따라 갈 건데 내가 막 귀를 쓰고 그 뱃머리를 돌리려고 막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게 이 빈 배의 주인이 되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문에는 육체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육신이 아니라 법신이다 이러잖아요 법신 이 육신이 아니라 법신이 진짜 주인인데 이 허공과도 같은 이 허공성인 법신이 진짜 주인이지 육체가 진짜 주인이 아니다 육체는 그냥 빈 배일 뿐이다 배일 뿐이다 근데 거기 내가 올라타가지고 나란 아상이 올라타서 그걸 주인 삼아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배는 어차피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가지고 여기까지 바다로 갈 거거든요 한번 내버려두면 그냥 바다로 갈 건데 가는 동안 이렇게 가는데 자기 생각이 이리로 가면 안 돼 절로 가야 돼 절로 가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절로 가는 게 더 성공할 줄 아는 거예요 자식이 B라는 대학을 가게 됐는데 머릿속에서는 자식은 A라는 대학에 가야 돼 하고 혼자 근심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얘는 원래 이 길이 텅 내맡기고 흐르면 이 길로 가게 돼 있는데 자연스럽게 근데 내 머릿속에서 저길로 가야 돼 남편은 저길로 가야 돼 나는 이 길로 가야 돼 하는 걸 붙잡아 놓고 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는 걸 혼자서 쥐고 있단 말이에요 진리 따라 가고 있는데 그 흐름에 턱 내맡겨 버리면 진리가 나를 바다로 이끌 건데 내 생각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루에도 수백 수십 번씩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저 사람은 나한테 이러면 안 돼 온갖 건들이 시비를 건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나에게만 시비 거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만 시비 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까지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사냐 온갖 시비를 건단 말이에요 빈배가 돼서 그냥 인연 따라 흐를 뿐인데 산골을 흐르는 물이 형세에 따라서 굽이 돌기도 하고 바르게 흐르기도 하고 할 텐데 내맡기면 어떻게든 흘러서 어떻게든 갈 건데 빨리 질러가고 싶고 빨리 도착하고 싶고 왜 이렇게 굽이굽이 돌아가느냐고 썽을 낸다면 되겠느냐 마음에는 이렇게 아무런 아르마리가 없다 이 빈배가 되어버리면 마음에 그것도 아르마리가 없어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것만이 좋은 일이다 저것만이 나쁜 것이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저렇게 살아야 돼 알 수 없어요 어떤 일을 하고 조금 나쁜 일을 해서라도 내가 진급해야 돼 이랬는데 그래서 막 과도하게 무리를 해서 진급을 했다 그런데 그 복을 괜히 나쁜 짓을 해가면서까지 써먹느라고 진급을 했다 그러면 나는 거 봐라 가만히 내뒀으면 안 됐을 거야 내가 이런 짓을 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됐지 하고 좋아하겠지만 그렇게 복덕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혹은 그렇게 악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오히려 그 다음 갑자기 뭐 몸에 병이 난다든지 오히려 사람들한테 더 안 좋은 일이 연루돼가지고 감옥을 간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본인은 억지로 애써가지고 됐다 해가지고 됐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진짜 된 걸까요 혹은 막 크게 애쓰지 않고 그냥 인연 따라 맡기겠다 내가 막 괜히 무리하면서까지 괜히 막 남들 막 괴롭히면서까지 내가 이걸 하려고 막 기를 쓰야 되겠느냐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되 정직한 최선은 다하되 할 수 있는 최선을 노력은 다하고 흐름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누군가를 막 상처 주지 않는 괴롭히지 않는 선에서 최선은 다하되 결과는 내맡기겠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서 떨어졌다 그럼 떨어지는 게 진리예요 떨어지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 사람은 떨어져가지고 구에서에서 나왔더라도 그러한 훌륭한 모습을 보고 저는 그런 분들 여러 명 봤거든요 사태는 짓을 너무 안 하고 정말 정직하게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 정말 훌륭한 그런데도 일까지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인데도 중급 안 돼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때 심지어 있잖아요 심지어 심지어 병사가 있잖아요 병사가 병사가 우리 우리 소대장님 우리 중대장님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가슴으로부터 존경을 하는 정말 정말 진심으로 존경을 했는데 이분이 진급이 떨어졌어요 장기가 안 돼서 군생활을 못하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병사가 한 10년 뒤에 엄청 잘 풀려가지고 막 큰 이렇게 회사를 차리게 되고 막 잘됐어요 근데 그때 우리 소대장님이 생각난단 말이죠 전화해서 이 소대장님 뭐 하시나 했더니 놀고 있다고 소대장님 같은 분들이 놀고 계시면 됩니까 와서 일 좀 도와달라고 했다 갔더니 쉽게 말하면 낙하산이죠 바로 그냥 그 중요한 그 아주 관리하는 자리에 딱 앉혀드리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럼 본인은 잘못됐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더 잘된 걸 수 있죠 그러니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알 수 없는 거예요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저 그런 얘기하는 분들 많았다는 얘기 했었죠 이게 10년 걸린 그걸 깨닫는데 이게 잘못됐구나 깨닫는데 10년이 걸린 분이 계세요 즉 10년 전에 A라는 분은 진급을 하고 B라는 분은 진급을 떨어졌어요 두 분이 경쟁하다가 떨어졌어요 A라는 분이 진급해서 그 자리에 가서 일을 열심히 했고 잘 살았죠 B라는 분은 진급도 떨어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딴 일을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근데 그 애라는 분이 있던 그 자리에서 해야 되는 업무를 그냥 주어진 업무를 했을 뿐인데 그분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다 보니까 그때 했던 그 당시는 그냥 관례였는데 그때 했던 게 이제는 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까지 거의 10년 가까이 된 게 이걸 다시 그걸 추궁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 B라는 분이 나중에 10년 후에 저를 찾아서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야 스님 제가 그때 진급 떨어진 게 천만 다행이라 지금까지 10년 동안 나는 그 떨어진 것 때문에 좀 가슴 아프고 저 사람을 부러워하며 살았는데 그 부러워할 게 없었구나 내가 잘해서 편했구나라는 걸 깨닫는데 10년 걸렸습니다 10년 뒤에 보니까 그 사람이 지금 그렇게 가 있고 본인은 그냥 나와서 어쩌지 딴 일을 하면서 지금 그냥 잘 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모르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죠 그게 진짜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누구나 다 선망하고 있는 그 대학의 그 고등학교에 가고 싶어서 보냈는데 거기서 애가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공부는 잘하는데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을 너무 힘들게 살 수 있어요 그럼 그게 정말 올바른 선택이었겠느냐 스트레스 좀 덜 주더라도 본인이 하고 싶었던 본인이 할 수 있는 적당한 학교에 가서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을 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든다면 그것도 한 인연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생각을 믿고 잔직이 분별의식을 믿어가지고 그런 분별의식이 나를 끌고 가는 삶 그런 지혜로운 삶이 아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항상 그러할 뿐이고 마음에 아무런 아르마리가 없다가 그 소리예요 아르마리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분별지로 사는 게 아니라 무분별심으로 사는 거예요 무분별심은 어떻게 무엇이 무분별지일까요 생각 의도 느낀 감정 생각 의지 의식 전부 다 분별지예요 뭐가 무분별지일까요 삶이 무분별지예요 삶이고 진실이라고 하잖아요 삶이고 진실이다 제법 실상이다 총목벌이다 무분별지로 사는 게 너무 어려워요 무언가를 하려고 하니까 어렵죠 이미 드러나 있는 이 진실을 이 삶이라는 이 진실 제법 실상이라는 이 진실을 이미 지금 사라지고 있는 이 흐름 지금 살고 있는 이대로 이것이 바로 진실이 매순간 드러나고 있는 법신 부처님의 법계의 깨달음의 장인데 자기식대로 자기 생각해서 분별을 가지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주인으로 알고 살려고 하니까 괴로웠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신 부처님의 법계가 부처님의 정토세계가 쫙 펼쳐지고 있는데 아무 일 없이 흘러가고 있는데 내 생각이 이건 틀렸고 저건 맞았고 생각이 주인이 돼서 사니까 괴로웠단 말이에요 이제 생각을 탁 쉬고 생각은 자기가 떠들지 말든지 그건 생각의 속성에 내버려 두고 생각이 당초는 공한 거니까 내가 그거 끌려가지 않겠다 끌려가지 않고 그냥 생각이 움직이고 하더라도 그 생각을 저걸 써먹는 거죠 필요한 만큼 써먹긴 하되 그 주인으로 내주진 않는 거예요 주인자리에 주인자리는 늘 이 삶이 법이 진실이 딱 주인자리에 앉아서 그러면 그런 삶이 어떤 삶이겠어요 완전히 내맡긴 삶이죠 자기 분별이 아르마리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삶이 아니라 삶 자체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어떤 삶이에요 어떤 삶이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 지금 이대로가 법신 부처님의 법계가 펼쳐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생각에 속삭인만 없다면 그러니 삶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거죠 완전히 허용해 주는 것이죠 이 삶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문제점을 허용해 주는 거예요 문제점을 완전히 직면하고 받아들이고 가는 거예요 그 문제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절에 와서 수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지 수행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자기 분별심으로 일으켜야 되라는 생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절에 와서 이 생각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수행하면 이 생각대로 더 잘 되겠죠 수행하면 이것도 바뀌고 저것도 바뀌겠죠 그 방법으로 수행을 택하는 그런 수행은 그런 수행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임제스님은 수행하지 말라가 임제스님의 모토라고 할 수 있거든요 수행하지 마라 수행하는 건 제대로 하는 게 공부끼리 아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렇게 수행을 가지고 내가 내 뜻하는 바대로 내 뜻하는 내가 뜻하는 바대로의 진실 내가 뜻하는 바대로의 깨달음 내가 원하는 바대로의 어떤 공부를 하려고 애쓴다면 그건 진실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삶이라는 진실이 이렇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이 여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수행을 하면 수행을 통해 내 인생을 바꾸려고 그래요 왜? 바꿔야지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부살림들은 왜 저래 오셨어요? 물어보면 아니면 왜 오셨어요? 여쭤보면 아 자식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어떻게 하면 말을 좀 들을 수 있을까 상담하러 왔습니다 남편이 하도 내 마음 같지 않아서 남편은 어떻게 하면 이 남편은 이 놈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몸이 너무 아파서 어떤 일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서 저에게 바꾸지 마시고 그걸 안고 사세요 그거 같이 사세요 그거를 허용하고 사세요 그걸로서 사세요 라는 말을 듣고 싶으면 오는 것도 어쩔 수 없겠지만 그거 듣고 싶지 않은 분들은 저한테 오셔봐야 도움이 안 됩니다 욕만 하고 갈 수도 있어요 저는 원하는 답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원하지 않는 답을 드린단 말이죠 원하는 답 안 줘요 문제를 빼앗아 갈 뿐이지 이게 문제예요 생각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하면 답이 필요해요? 문제가 없어졌는데 문제가 없어지고 이대로라는 분별할 필요 없는 이 삶의 진실을 그대로 허용해주고 그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됐을 때 그게 바로 삶의 바로 답이었구나 문제가 그대로 답이었구나 그 문제와 답이 하나가 되어버려요 내가 그렇게 속쓰끄럽고 속속에 왔던 그 문제가 그것이 답이었구나 가나선을 창시한 대해스님이 서장에서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디로 피할 수 있을까요? 어디로 도망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해스님이 펄펄 끓는 화로 속으로 피하고 펄펄 끓는 화로 속으로 피하고 또 막 뜨거운 불씨 속으로 피해라 그게 진짜 피하는 거다 그거는 피하는 게 아닌데요 그거는 이 괴로워 죽겠는데 괴로워서 괴로움에서 피하고 싶다 했는데 그 괴로움 속으로 뛰어들어라 그 괴로움 속으로 피해라 그게 무슨 피하는 겁니까? 그럼 오히려 더 괴로운 건데요 그게 바로 진짜 피하는 거다 그게 진짜 피하는 거예요 근데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나라 이러잖아요 땅에서 넘어지면 땅을 딛어야지만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땅에서 넘어져 놓고 땅을 딛지 않고서 일어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괴로움 속에 뛰어드는 것만이 그것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만이 그걸로 사는 것만이 완전히 삶을 허용해 주고 사는 것만이 깨달음의 길이다 그래서 보호신 부처님은 발심을 해가지고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는 그 부처가 되면 수용신이라 그래요 그 보호신 부처님의 몸을 수용신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분이 수용신이에요 완전히 수용이 돼버린 몸이에요 삶이 완전히 수용돼버렸어요 완전히 허용돼버렸어요 완전히 받아들여져버렸단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하면 사람들은 그런 식의 해석은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불교는요 교리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불법은 육조해능스님의 가르침을 육조당 경이라고 이름 붙이는 이유는 육조스님이 개정의 사막에 대해서 개정의 해탈 해탈지견 오분향에 대해서 사홍서원에 대해서 자기식대로 해석하세요 기존의 해석의 틀을 완전히 깨뜨려 버려요 그럼 남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전통적인 해석이 아닌데 이건 경전적인 해석이 아닌데라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으로 교리화된 그런 것에 묶여 있으면 바른 진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런 아르마리가 없이 빈 배처럼 흘러가면 우린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미 받아들여야 합니까? 받아들이는 걸 해야 하는 걸까요?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삶이 100% 수용되고 있잖아요 이 삶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우린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항상 항상 수용되고 있었고 항상 우린 수용신이 아닌 적이 없어요 생각이 자꾸 방해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삶을 내버려 두면 돼요 내가 조작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러니까 할 게 없습니다 하던 걸 멈추면 그 뿐이지 할 것은 따로 없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공부할 이게 공부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건데 하던 거 그냥 멈추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게 수행입니까? 수행 갈고 닦아 어떤 다른 걸로 가야 되는 건데 가야 하는 모든 것을 딱 멈추는 건데 그게 어떻게 수행해요? 수행하지 않는 수행이죠 그래야 오늘도 내맡겨 흘러감에 자제하고 오늘도 삶에 완전히 내맡겨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빈배처럼 흘러가는데 자제하다 자유자제합니다 이게 진짜 자제예요 이게 바로 관자제보살이에요 자제한 건 자유자제로 내 뜻대로 돈 벌려면 돈 버는 거에 자제하고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되는 거에 자제하고 사람 마음을 얻으려면 마음을 얻는 거에 자제하고 그게 자제한 사람이 아니에요 맨날 성공만 하는 게 자제한 게 아니에요 뜻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자제한 게 아닙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욕먹으면 욕먹는 대로 칭찬드리면 칭찬듣는 대로 거기 내맡겨 흘러가는 게 자제한 거예요 제가 20대 때요 마음 공부하는 수행자다라는 상이 강할 때예요 제가 군승법사로 있어놓으니 군부대 법당에 있잖아요 군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간부님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한테 수행자는 뭔가 다르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술술술 잘 풀려야 우리 스님이 뭔가 뭘 해도 마음 낸 대로 말한 바대로 다 술술 잘 해내야 그게 신도님들 보기에도 훌륭한 스님이지 이런 느낌이 제가 드는 거죠 그 당시 그러니까 뭘 해도 잘하기를 바라게 되고 막 어떻게든 잘하려고 애쓰고 조금 못해가지고 안 좋은 소리는 듣고 싶지 않고 야 여기서 스님이 하니까 다르라 우리와는 다르다 이런 말을 듣고 싶고 또 우리 일반 불교 신자 아닌 일반 간부들 사이에서도 야 저 군종법사님은 저 스님은 우리랑 똑같은 군복 입은 스님이지만 우리랑 다 다르다 뭘 해도 저분은 막 술술술술 이렇게 해나가시고 뭘 해도 참 인정받고 이런다 이런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자제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갔겠어요 얼마나 잘해야 되는데 하는 긴장감 속에 살았겠어요 못하면 어쩌나 남들이 나 욕하면 어쩌나 그게 관자재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자제함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자제함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어느 날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사람 없지만 옛날에는 종교적으로 은근히 왕따를 시키는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종교가 좀 다른데 이거 은근히 싫어하면서 이런 일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완전히 뭐랄까 이렇게 좀 약간 자존심 상하게 은근히 이렇게 한다든지 약간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기는 분들도 별로 없지만 가끔 있기도 했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막 화닭지가 나는 거죠 저놈 내 본때를 보여줘야 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막 그런 자제함에 대해서 팍 나와버리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이게 자제함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얼마나 자유로웠겠어요 제가 그런 자제함이 자제함이 아니구나 그럴 필요가 없구나 내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 없구나 모든 사람이 나를 좋게 볼 필요 없구나 나는 반드시 성공만 해야 될 필요가 없구나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는 게 자제한 거구나 실패한 것을 의연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허용해 주는 게 그게 아름다운 거구나 그게 정말 자제한 거구나 그게 빈 배처럼 흘러가는 거구나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거예요 인생은 그게 자제한 사람이지 내 뜻대로 뭐든지 저분은 뭐든지 잘해낼 거야 그걸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면 안 돼요 저분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마음이 늘 그래도 자제하겠구나 그게 진짜 자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성공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너무 자유롭더라고요 실패해도 괜찮더라고요 실패가 실패가 아니더란 말이죠 여기서는 자유 여기서는 자유 이게 진짜 자유 아니겠어요 내가 자유를 꿈꿔서 내가 원한 특정한 자유를 꿈꿔서 그 자유를 쟁취한 것 그게 진짜 자유일까요? 그럼 그 쟁취한 자유는 언젠가 사라지는데요 그게 사라지고 나면 자유가 사라지잖아요 그건 진짜 자유가 아니죠 이대로 지금 이대로 있는 이것이 진짜 자유지 나에게 언제나 나에게 언제나 늘 있는 이것이 진짜 자유지 나에게 언제나 늘 있는 이것이 진짜 자유지 진짜 자제함이지 어떻게 내가 만들어낸 자유 만들어낸 자제함이 그게 진짜 자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내맞게 흘러가며 자제하고 내일도 내맞게 흘러가며 자제하여 내맞게 흘러가며 이렇게 자제해져요 모든 인연을 따르되 아무런 걸림이 없고 모든 인연을 따르는 거예요 인연 따라 사는 거예요 크게 내 고집 없이 인연 따라 사는데 자제해서 걸림이 없어요 어디 걸릴 게 있어요 선을 닫거나 악을 끊는다는 생각도 없어요 선을 닫거나 선악이 따로 없어요 선을 닫거나 악을 끊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걸림이 없고 곧고 꾸밈이 없어서 곧고 이게 곧은 거예요 어떤 것이 곧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딱 서 있는 게 고듬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고듬이에요 흘러갈 수도 있고 구비쳐갈 수도 있고 그냥 내맞게 흘러가는 자제함 그게 진짜 곧은 거예요 이게 곧고 꾸밈이 없어서 뭐 꾸며낼 게 없잖아요 내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성공하기 위해서 꾸며내야 되잖아요 성공한 척하기 위해서 꾸며내야 되잖아요 내가 특정한 사람이 되기 위해 꾸며내야 되잖아요 내가 수행자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를 꾸며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특정한 수행자라는 상이 있다면 그 상처럼 되기 위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법에 대한 상이 없고 수행자에 대한 상이 없으면 꾸며낼 필요가 없어요 나를 꾸며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대로 살면 돼요 나답게 남들이 그거는 도가 아니야 하고 욕하면 오케이 오케이 말 나온 김에 이게 요즘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하다 보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가 대신해서 이렇게 설하다 보니까 부처님의 가르침 얼마나 위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그 위대한 가르침을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자칫 어떤 사람들은 법상스님이 부처님처럼 위대하신 분인가 보다 부처님처럼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인가 보다 정말 모든 것에 자제한 그런 분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자꾸 생겨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게 딱 그런 자리에 올려놔버리면 본인이 괴로워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공부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고 저는 제 스스로 많이 느껴요 부족하구나 그러나 뭐랄까 그 부족함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여요 그리고 부족함을 통해 공부를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한 발 한 발 해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공부를 가르친다 가르친다는 것보다도 이거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내가 더 많이 배웁니다 제가 더 많이 배워요 제 공부가 되고 그리고 제 발심도 더 굳건해져요 내가 정말 부처님 같은 사람이 된다면 똑같은 얘기를 해도 정말 더 많은 사람에게 가말을 주고 더 많은 정말 공부를 시켜드릴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 때문에 내가 더 정말 정말 부처님처럼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발심 아닌 발심이 들죠 그래서 그 제 공부의 방편으로 저는 특이하게도 제 공부의 방편으로 이 그냥 공부를 가르치고 하는 것을 선택한 평범한 한 사람이에요 한 공부인 수행자 너무나도 평범한 모든 사람과 똑같은 저도 똑같이 배고픔 밥 먹고 배부르면 싸고 먹고 싶은 것도 있고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뭐가 다를 게 있겠어요 똑같은 여러분들이 저를 위대한 자리에 올려놓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안 된다 똑같은 자리다 똑같은 자리 똑같은 자리 같은 자리에 있어요 같이 공부하는 도반이에요 결코 저를 그런 자리에 올려놓아서 그런 자리에 올려놓는 걸 통해서 본인 스스로 괴로워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본인 스스로 또 저에 대한 상을 만들어 놓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실망하고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저 실망할 일이 없겠습니까 저한테 실망할 일 있을 수 있죠 본인들이 이런 사람을 이런 스승을 원했다면 그런 스승에 제가 맞겠습니까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스승이라는 상에 어떻게 딱 들어맞는 사람이 제가 될 수가 있겠어요 저 못해요 저는 그냥 저다운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게 제 길이고 그게 저지 그런데 사람마다 원하는 스승상이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걸 다 맞춰줄 수 있을까요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훌륭한 스승일 거라는 기대를 내려놓으시고 저한테 배울 만큼 배워가지고 더 부처님 같은 분 스승을 만나기를 발언해서 그래서 부처님 같은 스승을 만나서 그분에게 가는 게 가장 아름다운 일 아니겠습니까 가장 좋은 일이에요 제가 부처님처럼 훌륭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의리 때문에 정 때문에 그래도 우리 스님인데 그래도 우리 절인데 이런 의리 때문에 이 절에만 죽을 때까지 다녀야지 그거는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불교적인 방식에서는 불교에서는 그래서 스님들이 뭐예요 구범여행을 떠나잖아요 구범여행을 떠나서 이 스승 저 스승 이 스승 공부하다가 하산하거라 내가 더 이상 너를 가르칠 게 없다 하산하잖아 이게 자연스러운 불교의 공부 방식이거든요 부처님 오신 날도 이 절 저 절 세 절 이상을 밟는다 이런 얘기도 네 절 네 절 이 절 저 절 이 절만 가야 된다 이 스승만 찾아가야 된다 그런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행간에서는 신도님들이 이 절 저 절 이 스님 저 스님 찾아다니는 거를 무슨 뭐 스님 쇼핑한다고 하면서 폄하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물론 그게 본인의 발심이 간절해서 가는 건 괜찮은데 그냥 뭐 없나 싶어서 저 스님한테가 뭐 있겠나 날 좀 더 예뻐해 주겠나 아니면 진짜 쇼핑하듯이 그러고 다니면 안 되겠죠 그런데 간절한 발언이 있어서 그 간절한 발심이 중심이 되어서 스승을 찾아간다면 이 절 저절 쇼핑을 뭐 백번 첨번 해야 된단 말이죠 여기 뭐 묶여있으면 안 됩니다 저 또한 그런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또 그런 스승이 되기 위해서 저 또한 그 미진함이 제 공부의 어떤 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된다 곧고 꾸밈이 없어서 그저 무심하게 보고 들을 뿐이다 그냥 무심하게 보고 들을 뿐이에요 상대할 대상이 하나도 없이 다 끊어졌으니 너와 나 다른 상대할 대상이 없이 다 끊어져서 그야말로 의심한 마음이란 말 어찌 애써 번뇌를 털어버리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는가 번뇌를 따로 털어버리려는 노력이 필요가 없다 허망한 감정을 일으킬 한 생각도 없으니 반연을 잊으려 힘쓸 것도 없다 힘쓸 게 없어요 끈을 한 생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참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이런 공부를 우리가 만나게 된 게 참 귀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관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하고 다음주까지 하면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그 빨리 나가겠습니다 26번 전문의 열등한 근기의 정해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업의 장애는 두텁고 습기는 무거우며 관하는 힘은 약하고 마음은 들떠서 무명의 힘은 크고 지혜의 힘은 적으며 선악의 경계에서는 마음이 고요함과 동요 사이를 오가는 이런 담담하지 못한 사람은 반연을 잊고 번뇌를 없애는 공부를 해야 한다 제목에서 보듯이 전문의 열등한 근기의 수행자들이 정해를 닦아간다 라고 할 때 그때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업의 장애가 두터운 사람들 또 습기 업습이 무겁고 또 관찰하는 힘은 약하고 마음 쉽게 들뜨고 무명 어리석음의 힘은 크고 또 지혜의 힘은 적고 또 선악의 경계에서는 마음이 고요함과 동요 사이를 경계에 따라 계속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담담하지 못한 사람은 반연을 잊고 즉 반연 그러니까 인연을 따라서 막 여기로 끌려다니고 저기로 끌려다니고 하는 것을 잊고 번뇌를 없애는 공부를 해야만 한다 전문의 수행자 좀 이제 열등한 근기의 수행자는 이렇게 언뜻 보기에는 좀 갈고 닦는 것 같은 이런 수행의 모습이 필요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육근이 경계를 대해도 마음이 반연을 따르지 않는 것을 선정이라 하고 마음과 경계가 함께 공해서 미혹 없이 비추는 것을 지혜라 한다 이것은 비록 상을 따르지 상을 따르는 방편문에 속하는 정해라서 전문의 열등한 근기의 행위기는 하지만 경계에 따라 다스려야 하는 사람으로서는 없을 수가 없다 육근이 눈깃고 혐엄듯 육근이 색상양미축법이라는 경계를 대해도 반연을 따르지 않는 것을 선정이라고 한다 눈깃고 혐엄듯이 바깥 경계들 색상 눈으로 색을 보면 색깔 모양 따라가고 여기서 따라간다 라는 말은 보면 보이는 것을 좋거나 싫다라고 취사 간택해서 좋은 것은 더 갖고 싶어하고 더 보고 싶어하고 싫은 것은 밀쳐내려 하고 거부하려 하고 도망치려 하고 미워하는 이런 취사 간택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 그걸 이제 모양 따라간다 보이면 보이는 경계에 쫓아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무엇이 선정이냐 눈이 경계를 대할 때 그 모양 따라가지 않는 것 모양에 끌려 다니지 않는 것 이것을 이제 선정 고요함이라고 한다 그러려면 이제 취사 간택과 분별이 없어야 되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귀 소리로 어떤 소리를 들을 때 이제 좋은 소리 나쁜 소리라고 분별하고 취사 간택해서 그 소리에 끌려 다니지 않는 것 누가 막 나한테 욕하는 소리를 하거나 듣기 싫은 소리를 하더라도 그 소리에 막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욕하고 하거나 좋은 소리는 더 듣고 싶다고 막 더 쫓아가려고 하거나 이게 바로 탐진치 삼덕심이잖아요 또 눈깃고 혐읍듯 전체가 마찬가지죠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 바깥 경계를 대할 때 그 경계에 따라서 좋거나 나쁘다라고 끊임없이 쫓아가는 게 우리 중생들의 삶이죠 우리는 언제나 선정이지 못한 것이죠 근데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이렇게 육군이 경계를 대해서 반연을 따르지 않는 것 이걸 이제 선정이라고 한다 또 마음과 경계가 함께 공해서 미혹 없이 비추는 것을 지혜라고 한다 선정은 이제 경계에 따라 분별하지 않아서 경계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쫓아가지 않아서 늘 마음이 한결같은 것 마음이 늘 경계에 쫓아다니지 않는 것을 이제 고요함 선정이라고 하고 지혜는 지혜는 여기서 마음과 경계가 마음과 바깥 경계가 함께 공해서 보는 이 주관과 보이는 어떤 객관 이것이 전부 다 공해서 미혹 없이 비추는 것을 지혜라고 한다 미혹 없이 비춘다 어리석은 없이 그냥 비출 뿐이다 이 주관과 객관이 따로 둘로 나뉘어져 있어서 그 주관이 막 바깥 경계에 따라서 이리저리로 휘청거리면서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우리는 일반 중생들은 보는 것을 나라고 생각하고 여기 이제 보는 주관 눈 깊고 혐음 뜻이라는 주관이 있고 바깥에 색성향 미축법이라는 경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망상을 일으켜서 그렇게 둘로 쪼갠단 말이죠 둘로 분별을 일으켜서 여긴 내가 있고 바깥에는 바깥 경계가 있다 그렇게 이제 둘로 나눠 놓는 마음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무명이죠 둘로 나누는 마음 그런데 참된 지혜는 안과 바퀴 함께 공하다 이게 이렇게 하니까 야 안과 바퀴 진짜 공한가 깨닫고 난 그렇게 되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습관적으로 생각하던 보는 건 나지 내 눈이 보지 바깥에 보이는 건 대상이지 바깥 경계가 이렇게 실제 있지 이런 생각을 개입시켜서 보지 않으면 그냥 난생 처음 보는 것처럼 아주 낯선 시선으로 즉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본다면 이럴 거예요 아마 눈으로 이거를 지금 보고 있다 이걸 보면서 중생들의 익숙한 시선으로 보면 눈으로 보자마자 여기 컵이 있다 이건 실제로 있다 이 컵은 내가 아니다 이 컵을 보는 건 나고 바깥에 보여지는 건 컵이다 컵은 실제로 있고 이렇게 주전자도 실제로 있고 차도 시계도 죽비도 이게 실제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당연히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이것들을 본단 말이죠 그걸 굳게 믿으면서 이건 나고 이건 실제 있는 거야 라는 걸 굳게 믿으면서 바깥에 이것들은 실제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당연히 생각으로 믿으면서 이걸 보고 있는데 만약에 만약에 이게 너무나도 정교한 요즘에 무슨 뭐 TV 브라운관 같은 걸 보면 무슨 뭐 너무 실제와 비슷한 그런 브라운관 같은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것을 눈앞에 이렇게 갖다 놨거나 아니면 내가 잠에서 덜 깨서 흐지부지하게 이렇게 눈을 뜨고 있거나 뭐 그랬을 때라면 나는 실제 봤는데 라고 하지만 그게 실제 본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TV에서 본 거 실제 본 거라고 착각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또 우리가 나는 그때 그걸 진짜로 봤어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실 자기 마음속에서 그걸 보고자 하는 어떤 의도랄까 이런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게 본 것이 아니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고 봤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실험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글씨를 읽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육근이 경계를 대해도 마음이 반연을 따르지 않는 것을 선정이라 하고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 사람들의 뇌는 뇌는 실제 있는 글씨를 실제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중간의 단어들 있잖아요 방편문에 속하는 정예라서 이러면 방편문에 속하는 인데 방편하고 문자를 뒤바꿔놔서 방문편에 속하는 정해라서를 정, 라, 해서 이런 식으로 중간 단어를 이렇게 바꿔놓잖아요 대충 바꿔놓고 이렇게 문장을 막 만들어 놓으면 이 뇌구조가 그걸 잘 이해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렇게 막 바꿔놓고 나서 읽으라려면 사람들은 되게 이상하네 하고 읽거나 아니면 그것을 그것 있는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익숙했던 단어 원래 알고 있던 단어 그 단어로 자동으로 연상작용해서 첫 글자와 끝 글자가 비슷하면 내가 알고 있는 그 단어이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냥 매끄럽게 읽는다고 그래요 매끄럽게 읽고 나서 그래서 좀 이상한 거 없었냐 하고 물어보면 한두 개 조금 이상한 게 있긴 있었는데 뭐 오타 났나 보다 하고 그냥 읽었다 이러는 사람도 있고 나는 못 느꼈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라고 하면 깜짝 놀란답니다 왜냐하면 나는 있어봐야 한두 개 약간 오타가 있겠지 싶었는데 실제 문장을 다시 보니까 한 열몇 개가 대폭적으로 완전히 단어가 안 되는 말들을 막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읽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그냥 과거에 배우고 익혔던 그 단어 그 언어 언어 습관 또 보는 그 경험 그것을 비슷한 거를 보면 과거에 봤던 경험을 그냥 대치시켜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그거겠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어떤 보는 거 듣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오해 오류의 소지가 많다 그게 이제 과거에 없다라 자신의 경험 따라 그것을 왜곡해서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바깥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진짜 봤어 근데 자기 마음속에 자기 마음속에서 예를 들어 좀 부정적인 업장이 많은 사람 같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봤거나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봤는데 자기 마음속에서 저 사람들은 뭔가 이상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혹은 이제 어떤 뭐 회사에 들어가거나 이럴 때 자기가 뭔가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으면 갔다 와서 거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상했던 것 같아 사람들도 마음에 안 들고 뭐 분위기도 좀 마음에 안 들고 사람들 눈빛이 다 뭔가 사기꾼 같고 뭐 이랬던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처음 갔을 때 뭔가 막 친절한 사람을 한 사람 만나고 뭔가 마음이 확 열려 있고 기쁜 마음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거 되게 좋은 것 같던데 하고 이미지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한단 말이죠 이처럼 자신의 업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경험에 따라서 혹은 내 의도 내가 보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또 마음이 얼마나 열려 있는지 그런 자기의 의식에 따라서 대상이 전혀 다르게 보이거나 다르게 들리거나 다르게 느껴지기도 한단 말이죠 우리는 내 눈으로 멀쩡히 봤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공간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A라는 사람은 긍정적인 걸 경험했고 B라는 사람은 부정적인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공간이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문제였던 거죠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대상을 봤다고 해서 진짜 봤다고 할 수 있느냐 난 그걸 봤어라고 했지만 진짜 봤다라고 우리는 100% 확신할 수 있느냐 이게 100% 진실이냐 100% 진실이냐 봤지만 그것과 비슷한 걸 봤을 수도 있거든요 혹은 내가 왜곡해서 봤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는 당연히 봤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우리는 본 것에 대해서 왜곡해서 보는 습관이 있고 들은 것에 대해서도 왜곡해서 듣는 습관이 있지 그걸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듣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곡해서 보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내가 여긴 내가 있고 보는 내가 있고 바깥에 보이는 것이 있어 그래서 보는 내가 바깥에 보이는 것을 봤어라고 왜곡한단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분별해서 왜곡하는 게 아주 자동 반사적으로 일어난다 그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이렇게 내 눈이 나라는 주관 주관의 눈이 바깥에 객관 있는 그대로의 객관을 내가 이렇게 봤지 이게 100% 맞지 이거 내가 이렇게 본 거지 내 눈으로 이렇게 본 거지 그렇게 느껴요 내 귀가 저 소리를 들은 거지 여긴 귀고 저 바깥은 소리니까 내가 그걸 들은 거지 이렇게 느끼는데 이거는 이제 좀 비유를 들어본다면 비유를 들어본다면 꿈의 비유를 다시 한번 들어본다면 꿈속에서 우리는 눈이 본다 귀가 듣는다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꿈속에서도 보죠 꿈속에서도 듣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는 나는 눈을 감고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도 봐요 눈을 감고 있었는데도 봅니다 들었어요 눈이 보는 것이기만 하냐 혹은 이럴 때도 있어요 가끔 미세하게 살펴보면 눈을 뜨고 멍하니 있으면서 머릿속으로 이미지로 꿈처럼 이미지로 뭔가를 그려내는 혹은 약간 미세하게 잠이 들락말락할 때 눈을 뜨고 있는데 미세하게 잠이 들락말락할 때 꿈같은 환영이 이렇게 그려지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있는데 다른 게 그려져요 지금 눈을 뜨고 있어도 우리나라 태극기 그려봐라 이러면 눈을 뜨고 있는데 어딘가에서 지금 태극기 이미지가 탁 만들어지거든요 즉 눈으로만 그 태극기 이미지가 만들어진 건 확실하단 말이에요 또 연예인 예를 들어 강호동이나 요즘에 축구 잘하는 손흥민이나 이런 사람을 이미지를 떠올려 보자 하면 바로 이미지가 떠올라진단 말이에요 그게 눈으로 떠올린 것이냐 눈으로 떠올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눈으로만 본다고 생각하지만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닐 수도 있죠 꿈속에서 보는 것도 눈이 보는 게 아니잖아요 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꿈속에서는 꿈속의 주인공은 허망한 망상으로 꿈속에 있는 내가 꿈속에 있는 바깥 경계를 눈으로 보지 귀로 듣지 이렇게 생각해요 바깥에는 세상이 있고 우주가 있고 빌딩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여긴 내가 있다 내 눈으로 저걸 본다 내 귀로 저걸 듣는다 이렇게 당연히 꿈속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믿고 있겠죠 그런데 진실은 어떻습니까 진실은 꿈꾸는 자라고 할까요 꿈꾸는 의식이라고 할지 하여간 우리가 지금 꿈을 꾸고 있단 말이에요 꿈을 꾸고 있는 그 의식 그것이 꿈 전체를 보고 있죠 그 이 꿈의 내용 전체 꿈속에 있는 나와 너와 빌딩과 세상과 별과 우주와 이 전체가 꿈꾸는 자가 그냥 펼쳐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꿈에서 딱 깨고 보면 그 꿈 전체가 비춰지죠 그 꿈 전체가 이렇게 거울에 비춰지듯이 비춰지잖아요 꿈을 깨고 보면 꿈속의 주인공이라는 내가 이걸 눈으로 이걸 봤던 게 아니에요 꿈을 깨고 딱 다시 돌이켜보면 꿈 전체가 한바탕으로 그냥 쫙 펼쳐지고 쫙 보고 있단 말이에요 거울에 비춰지듯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이라는 애고를 나라고 동일시하고 바깥에 있는 것은 너고 세상이야 라고 이렇게 둘로 나누어가지고 내가 저거를 본다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망상을 일으키니까 꿈속에 있는 내가 꿈속에 있는 다른 것들을 본다라고 착각을 일으켰는 것인데 실상은 실상은 그게 아니었죠 그게 아니었고 그냥 꿈꾸는 자가 이 전체를 보고 있었어요 전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거긴 나 너가 나뉘지 않았죠 내가 보는 것이거나 내가 저걸 보는 그런 것이 아니었죠 꿈 전체를 그냥 보는 자가 꿈꾸는 자가 꿈 전체를 관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시자가 전체를 주시하고 있단 말이죠 눈으로 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가 보이죠 귀로 듣는 것만 들리는 게 아니라 전체가 들리고 전체가 느껴지고 전체가 알아지고 한단 말이에요 꿈 전체를 이렇게 비추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하죠 우리 명상 같은 것들을 배울 때도 보면 방편으로 어디까지만 방편이지만 방편으로 이제 마치 이와 같이 꿈속에서 꿈꾸는 자가 꿈 전체를 비추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있는 그대로 봐라 이렇게 윗바사나 해서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할 때 방편으로 내 눈이 세상을 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보지 말고 혹은 그래서 이제 옛날 큰스님들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눈이 본다라는 것보다 오히려 더 정직한 말은 이 벽이 나를 보고 하늘이 나를 보고 이 나무가 나를 보고 의자가 탁자가 나를 보고 내가 우물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우물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이유가 이 꿈 전체가 이 주시자가 꿈꾸는 자가 이것을 전체를 보듯이 그렇게 어떤 보는 뭐랄까 연습 같은 거를 명상에서 방편으로 이제 시키곤 합니다 근데 그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내 눈이 나라는 개체가 그래서 내 눈이 세상을 본다라는 망상 이게 진짜냐 근데 우리는 이렇게 명상 상태에 들거나 눈을 감고 이렇게 잠자기 직전에나 아니면 가만히 이렇게 상상으로 이제 이게 상상으로 시켜보는 거죠 나를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저 몇 메다 위에 올라가서 지금 이 상황 전체를 조망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강의실에 앉아있는 나의 모습을 이 전체 강의실 전체를 마음으로 이렇게 조망해 볼 수 있단 말이죠 이 눈이 눈 앞에 있는 이것만을 본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100% 믿고 있었지만 그게 더 진실할까요 아니면 무언가 할 수 없는 무언가가 지금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이게 더 진실할까 너무 오랜 습관 때문에 눈이 보고 귀가 듣고 이렇게 우리는 당연하게 믿고 있지만 사실은 눈이 보고 귀가 듣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지금 보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소리가 들리면 소리가 나면 그냥 이걸 자연스럽게 듣는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귀가 듣지 이거는 자기 생각이잖아요 귀가 듣는 거지 이건 자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귀가 듣는 게 맞으면 내 귀가 듣는다 이래요 내 귀로 내가 듣지 이래요 그러면 내 귀가 맞고 내가 듣는 게 맞으면 내가 안 들을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내 거니까 내 귀니까 내가 안 들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안 들어보세요 안 들어지지가 않아요 왜 내 뜻대로 못해요 눈을 까마도 좋고 앞에 안 봐보세요 보는 걸 멈춰보세요 지금 됩니까? 눈을 까믄는다고 보는 게 멈춰지나요? 눈을 까믄는 게 검은 게 보여요 눈을 뜨면 전체가 까락달락한 게 보이고 눈을 까믄는 게 검은 게 보여요 이 봄이라는 것을 멈출 수가 있느냐 이게 진짜 내가 하는 것이냐 이 봄을 이걸 내가 하고 있는 것이냐 이거를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것이냐 이 꿈꾸는 자 이 주시자 라고 이름을 붙여 본다면 그거는 몸에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꿈속에서처럼 꿈속 안에서는 꿈을 꾸는 자가 따로 만들어 놓고는 이게 나라고 생각하지만 꿈 전체가 나였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단 말이죠 이 몸이 내가 아니다 눈, 귀 이게 눈 깊고 혐음 뜻이 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무안이비서신은 무색사양의 미척법 12초 18개가 공하다 하잖아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거든요 눈 깊고 혐음 뜻이 진짜 내가 아니다 색상의 미척법이 진짜 바깥 경계가 아니다 우리 허망한 망상으로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믿어왔던 것일 뿐이다 이 꿈꾸는 자가 이 꿈 전체를 주시하면서 보듯이 우리의 우리의 삶도 진짜 이 눈이 보느냐 내가 보는 게 맞느냐 그럼 내가 안 볼 수도 있어야 되고 눈이 보는 게 맞으면 눈을 뜨고 있으면 항상 봐야 되거든요 눈 뜨고 딴 생각하면 눈앞에는 못 볼 수도 있어요 또 내가 관심 있는 분야만 볼 수 있어요 여행을 갔다 와도 자기 업에 따라 보이는 게 달라요 보고 오는 게 달라요 똑같은 걸 봤는데 실제 본 내용물은 다 다릅니다 눈이 봤으면 똑같은 걸 보고 나면 똑같은 걸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봐놓고 다른 걸 경험해요 이처럼 여기서 말하듯이 마음과 경계가 함께 공해서 미혹 없이 비추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진짜 지혜롭게 보는 것은 무엇이냐 내 육친 육체 몸뚱아리 눈깊고 현몸뜻에 갇혀서 이것을 나라고 여기고 바깥 경계를 세상이라고 여기는 이런 허망한 둘로 나누는 분별심 입법 분별망상 차별심 취사간택심 이런 걸로 당연하게 세상을 보아왔는데 지혜로 볼 때는 마음과 경계가 함께 공해서 마음도 없고 경계도 없다 나도 없고 세상도 없다 마음도 실제가 아니고 세상도 실제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함께 공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미혹 없이 어리석음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추는 그걸 지혜라고 한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몸도 없고 몸은 이게 실제 내가 아니다 몸은 계속 바뀌고 변화한다 세포도 계속 바뀌었다 세상에 있는 내가 먹은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나라고 했을 뿐이죠 물을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숨을 쉬고 그거 하지 않으면 나는 없잖아요 지금도 물 안 먹고 밥을 안 먹으면 머지않아 죽게 될 겁니다 물하고 밥은 고사하고 지금부터 딱 숨만 쉬지 않으면 뭐 몇 분 안 돼서 죽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나라고 할 수 있어요? 공기를 계속 쉽게 말해서 무슨 선풍기 돌아갈 때 전선을 꼽아 놔야지만 돌아가듯이 전선을 확 빼버리면 선풍기가 돌지 않듯이 우리도 공기 공기를 전선을 확 빼버리듯이 공기를 딱 주입시키는 걸 멈춰버리면 우리도 멈춰진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나라고 할 수 있어요? 독자적으로 존재할까요? 내가? 나는 나로서 원래 살고 있는 걸까요? 내가 잘나서 내가 나라는 실제로서 살고 있다? 그럼 잠깐이라도 혼자 살아볼 수 있어야죠 그럼 여기서 공기 빼면 나는 바로 사라진단 말이에요 공기 빼면 바로 사라지고 음식 빼면 바로 사라지고 나를 형성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빼보면 여기 뭐만 남아요? 물 빼고 공기 빼고 내가 먹은 거 싹 빼고 지수화풍 대지에서 지수화풍을 끌어온 거잖아요 그걸 다 빼버리면 지금 여기에 뭔만 남을까요? 텅빈 공이 인연 따라 이렇게 모여서 그래서 가명이라고 불러요 연기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은 실존 실제가 아니고 가명이다 이렇게 중도 중간사상에서 이렇게 불러요 즉 이제 전에 비유를 한번 들어봤던 것처럼 이 시계는 이 시계는 실제 시계라는 이름과 모양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낱낱이 다 해체시켜서 분리해버려서 초침 따로 떼고 쇠 따로 떼고 전부 다 따로따로 떼가지고 옆에 쫙 펼쳐넣어버리면 얘는 여기서 시계는 없다 하나하나의 구석뿐만 있을 뿐이지 시계는 없잖아요 이게 뭐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이 왔던 곳으로 돌려보내고 쇠가 있으면 쇠는 왔던 곳으로 돌려보내고 이렇게 해버린다면 여기에 남는 건 뭐가 있을까요 뭐만 있냐면 시계라고 우리가 가짜로 이름 지어놓은 이름만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것저것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형성시켜놨을 때 이 모양을 시계라고 하자 그 이름과 모양만 있고 실제 시계는 없죠 그냥 돼지의 지수와 풍의 인연을 이렇게 모았을 뿐이죠 아침에 먹은 김치찌개가 김치 하나가 김치가 실제로 김치가 아니잖아요 땅의 기온 땅의 기온에서 배추가 자라고 햇볕을 받고 물을 먹고 그래서 배추가 자라고 그리고 사람이 또 버무리고 고춧가루도 뿌리고 양념도 뿌리고 해서 김치를 만들었는데 그 김치는 실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김치가 만들어질 때까지 김치의 형성에 도움을 줬던 나머지 것들 이 우주, 대지 이 세상으로부터 나머지 것들을 하나하나 빼보면 거기서 물을 빼보고 공기를 빼보고 땅을 빼보고 이것저것 이것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인연들을 빼본다면 여기는 김치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배추라는 실체는 없다 땅과 사람의 노력과 물과 햇볕과 이런 것들이 모여서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걸 우리는 배추다 혹은 김치다 이렇게 말해놨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름과 모양 가짜의 이름과 모양만 있을 뿐 그것은 없어요 거기에 근데 이것이 김치만 그런 게 아니고 시계만 그런 게 아니고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 모두가 나와 세상 전부가 이와 같죠 이와 같이 인연이 화합하면 임시로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인연은 화합했다가 인연생 인연멸한다 모든 인연은 성냥과 성냥곽에 불이 없는데 인연을 화합해주면 제3의 생각지도 못했던 불이라는 게 만들어진단 말이죠 인연생한다 근데 인연이 다하면 또 이 불은 또 사라집니다 그럼 이 불은 도대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돌아간 것이냐 실제 있는 것이냐 이름만 있죠 공에서 왔다가 공으로 돌아가죠 공에서 왔다가 공으로 돌아갑니다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본래는 나와 세상의 근간에는 아무것도 없다 전부 다가 이름하고 명칭 모양만 있습니다 임시적인 잠깐 생겨나고 사라지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실제라고 여기고 진짜라고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거는 더 좋은 게 있고 저건 더 싫은 게 있고 이건 더 갖고 싶고 저건 밀쳐내고 싶고 이건 나한테 도움이 되고 안 되고 이게 있으면 나는 더 좋고 더 싫고 그러면서 괴로운 괴롭다라는 망상 괴롭다라는 착각이 일어나는 것이죠 야 하는 말 야 하는 말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야 하는 말은 나 하는 말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 나죠 뿐 뿐 뿐이라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뿐이라는 말 아무 의미가 그냥 뿐이에요 뿐 놈이라는 말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샥 조합해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눈을 눈에 힘을 딱 주면서 야 나쁜놈 이러면서 화를 버름냈다 그것도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그랬다 그럼 막 그냥 우리말로 딥이 지는 거죠 화가 나서 저 어린 놈이 어떻게 나한테 저를 수가 있느냐 하면서 막 그냥 분노하고 막 화를 낼 수 있죠 그 야 나쁜놈이라는 실체가 없는데도 야 도 나도 뿐도 놈도 실체가 없는데 눈빛을 눈에 힘을 주나 안 주나 그건 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끼리 그런 어떤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야 나쁜놈이라는 거는 이렇게 욕이라고 하자 한 약속이죠 약속 하나에 실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인연 따라 연기적으로 확 일어나면 갑자기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그냥 막 화딱재가 나고 때로는 그 말 한마디가 그 실체가 없는 공한 말 한마디가 평생 나를 괴롭히기도 하죠 실체가 하나도 없는데 야에도 없고 나에도 뻔해도 놈에도 그 눈빛에도 실체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허망한 거에 의미부여를 하고 쫓아가가지고 경계에 따라간단 말이죠 그걸 보고서 그래서 경계를 따라가서 반연을 쫓아가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선정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경계에 끌려다니면서 반연을 쫓아가면서 마음이 고요하지가 않다 나와 너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온갖 사건들이 실제 안다고 착각한다 인연 따라 그냥 인연이 살짝 모였다가 살짝 흩어졌다가 모였다 흩어졌다 그냥 이것만 하고 있는데 이걸 진짜라고 여기고 그래서 마음과 경계가 모두 공해서 미혹 없이 그저 비추는 것 비추는 것을 지혜라고 한다 이것만 있잖아요 사실 야 나쁜놈 할 때 야도 의미고 나쁜놈도 의미잖아요 의미 의미 따라가면 경계에 끌려다니는 거지만 의미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야 이것만 있잖아요 나 야 하나 나 하나 뿐 하나 놈 하나 뜰앞에 잔나무 하나 마삼근 하나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여기 있는 분들이 어떤 단어를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업이 확동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담담히 들을 수도 있겠지만 즉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개념은 다 다르잖아요 헤아리는 판단 방식은 다 다르지만 모든 사람에게 지금 똑같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뜰앞에 잔나무 하든지 야 인마 하든지 나쁜놈 하든지 부처 하든지 똥 막대기 하든지 큰형이 소리를 첫 번째 자리에서 알아차리는 이 소리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소리가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이 모양이 모양을 쫓아가지 않고 그냥 모양이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거울에 비춰지듯이 그래서 아까는 이제 윗바사나를 할 때 꿈에서 꿈꾸는 자가 전체를 조망하듯이 이렇게 보는 명상 같은 것들을 하는 방편도 있다 그랬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거울처럼 내가 내 눈으로 본다고 생각하지 않고 거울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거울이다 생각하고 거울인데 이거는 모양만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모양이면 모양을 비추고 근데 거울은 전혀 판단하지 않잖아요 그냥 비출뿐 거울은 이게 컵인지 뭔지 이름 붙이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비추면 끝이지 우리도 그런 거울의 성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도 그냥 보면 다 알거든요 이렇게 본다는 사실은 보이는 거 들리는 걸 다 알거든요 근데 이 거울의 성품은 보이는 모양만 비추는 게 아니라 들리는 소리도 비춘다 소리도 비춘다 냄새도 비추죠 맛도 비추고 느낌도 비추고 생각도 비추고 일어나는 생각이 그 생각이 하나 딱 일어나는 걸 통해서 그 비춤이 있다라는 것이 자각된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딱 아는 것 자체로서 아 나는 깨닫고 싶어 난 아직 못 깨달았어 이게 지금 깨달음이라는 이 비춤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난 못 깨달았어 하는 못 깨달았어 하는 그것이 깨달음인데 거기서 깨달음이 증명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못 깨달았어 나는 체험이 없어 아니면 나는 깨달았어 아니면 체험이 있어 하든 없어 하든 그게 진실을 증명해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 모양만 쫓아가죠 말의 뜻만 쫓아가고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안다 모른다 좋다 나쁘다 모양만 쫓아가니까 한결같이 깨달았다 하든 못 깨달았다 하든 좋다 하든 나쁘다 하든 한결같이 드러내고 있는 이 비추는 성품 여기에는 관심 가져오지 않았다 이 배경과도 같은 물론 이제 말을 이렇게 하지만 주시자라는 표현을 쓰지만 주시자 조차도 아니에요 주시자가 드러날 수 있는 어떤 배경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비록 상을 따르는 방편문에 속하는 정해라서 전문의 열등한 근기의 행위기는 하지만 경기에 따라 다스려야 하는 사람으로서는 없을 수가 없다 이렇게 선정을 닫고 지혜를 닫고 하는 이런 방편문에 속하는 정해 방편으로서 어떤 전문 점수 점차적으로 닦아가는 열등한 근기의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하나하나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과 마음을 지혜롭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방편으로서 무슨 꿈처럼 바라보는 명상도 해보고 거울처럼 바라보는 명상도 해보고 있는 그대로를 보는 명상도 해보고 호흡관찰도 해보고 절수행도 해보고 하면서 이렇게 방편으로서 닦아가는 정해를 닦는 것이 영 없을 수는 없다는 거죠 만약 도거, 도거는 들뜨고 산란한 마음이에요 헌침은 축 처지고 깔아가는 마음이고 도거가 치성한 경우에는 먼저 선정의 이치대로 산란한 마음을 거두어서 마음이 반연을 따르지 않고 본래의 공적에 개합하게 해야 한다 막 들뜨고 산란한 게 많은 전문의 열등한 근기의 수행자들은 선정의 이치대로 산란한 마음을 거두는 노력이 어느 정도의 노력 아닌 노력이 좀 필요하다 또 그래서 마음이 경계를 따라가지 않으려는 이런 노력 그래서 본래의 공적 그래야만 경계에 자꾸 안 따라가는 어느 정도의 노력 이런 걸 통해서 본래의 공적함에 개합하도록 조금씩 이끌어야 한다는 거죠 또 만약 혼침, 흐리고 혼미한 이런 혼침이 더욱 심해지면 이번에는 지혜로서 법에 따라 공을 관하여 미혹 없이 비추어서 본래의 영지에 개합하도록 해야 한다 혼침, 혼미하고 흐리고 이런 마음이 심해지면 지혜로서 본래가 다 텅 빈 공이구나 라는 것을 관하도록 해서 그러더라도 본래의 공이구나 라고 이렇게 관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살아있는 비춤 보이고 들리고 이렇게 늘 살아있고 늘 깨어있는 이 비춤 이것은 항상 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써 본래의 영지, 본래의 소소영지한 이 암 봄, 봄의 자리, 들음의 자리, 암의 자리 우리가 보통 순수의식이라고도 표현하는 순수하게 내가 의도적으로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들으려고 해서 듣는 게 아닌 그냥 보고 듣는 이 본 바탕의 자리 이 공적 영지의 자리 소소영령한 암의 자리 여기에 개합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선정으로 어지러운 생각을 다스리고 지혜로 무기, 혼미한 상태를 다스리면 어지러움과 혼미함이 함께 없어지며 이처럼 서로를 없앰으로써 다스리려는 노력도 결국에는 끝이 난다 이렇게 되면 경계를 마주하더라도 순간순간 근본으로 돌아가고 경계를 마주하더라도 순간순간 본질로 돌아간다 근본으로 돌아간다 경계를 쫓아가지 않고 이 자리로 돌아온다 반연을 만나도 마음마음이 도에 개합한다 반연을 만나도 인연을 만나도 그 인연에 막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항상 그 도에 개합했다 걸림없이 정해를 쌍으로 닫게 되니 정과해를 쌍으로 닫게 되니 비로소 무사인이라 할 만하다 일 없는 사람이라 할 만하다 만약 이렇게 하면 참으로 정해등지를 실천하여 불성을 밝게 본 사람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하신 것과 같다 27, 28번까지도 지금 계속 같은 이야기예요 27, 28은 질문과 답변입니다 27번 자성문의 정해와 수상문의 정해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물었다 스님의 말씀에 의하면 도노후에 점수하는 분에는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가진다는 말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성의 선정과 지혜이고 둘째는 상을 따르는 선정과 지혜입니다 즉 첫째는 자성문의 정해이고 둘째는 수상문의 정해다 이 말이에요 자성문에서 보면 자성의 선정과 지혜 두 번째는 상을 따른 선정과 지혜라고 했는데 자성의 선정과 지혜는 선정과 지혜가 자성 안에 본래 갖춰 있잖아요 자성, 자기 본래 성품 본래 성품이 늘 고요하니까 그게 자성의 정이고 본래 성품은 늘 깨워서 비추고 있으니까 그게 자성의 지혜란 말이죠 이렇게 자성의 선정과 지혜가 있고 두 번째는 상을 따르는 선정과 지혜 있다 즉 중생들은 상을 분별해서 세상 모든 것을 서로 상으로 나누어가지고 둘, 셋, 넷으로 쪼개고 분별해서 상으로 취한단 말이죠 상으로 취한다는 게 바로 분별한다는 소리예요 둘로, 셋으로, 넷으로 계속 분별해서 쪼개가지고 이건, 이거, 저건, 저거 이렇게 상을 취한다 분별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분별하는 중생들이 수없이 많이 분별하는 중생들 입장에서는 수상문의 선정과 지혜는 이렇게 상을 따르고 분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선정과 지혜는 방편의 선정과 지혜죠 본래 자성에서는 정혜가 구족되어 있으나 상을 따르는, 상을 취하는 어리석은 중생들에게는 닦아야 할 선정이 있고 닦아야 할 지혜가 있는 것처럼 착각된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자성, 본래 자성을 깨달은 입장에서의 정혜이고 둘째는 아직 중생들의 입장에서의 정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성문에서 보면 자성이 본래 정혜를 등지하고 있다, 갖추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공족과 영지를 본래 공족함과 이 소소형령학의 암을 자제하게 운영하는 것이 본래 무의여서 이걸 자제하게 운영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본래 자제하게 이렇게 무의로서 할 게 따로 없이 해가지고 억지로 만들어내서 정혜를 공족과 영지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냥 공족과 영지가 갖추어져 있다 본래 할 게 없는 무의여서 상대할 대상이 한 특글도 없다 상대할 대상이 한 특글도 없으니 어찌 번뇌를 없애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는가 본래 자성문에서의 선정과 지혜는 본래 한 법도 없어서 번뇌를 따로 없애려는 노력도 필요가 없다 망정을 일으킬 한 생각도 없으니 반연을 잊으려 힘쓸 것도 없다 망령된 생각들, 느낌, 감정, 정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게 실제가 없고 실체가 아니죠 반연이 숲심하니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게 공하다라는 것을 자각하기 때문에 반연을 잊으려고 힘쓸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하길 돈문에 들어간 사람이 물로 깨닫는 이 돈문에 들어간 사람이 자성을 떠나지 않고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가지는 것은 이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앞에 거를 다시 한번 짚어 주는 거죠 그리고 수상문에서 보면 상을 따르는 중생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치에 따라 산란한 마음을 거두고 이 진리의 이치에 따라서 산란한 마음을 좀 거두고 또 법에 따라 공을 관하고 또 진리에 따라 공을 또 관하고 혼친과 산란을 고루 다수려서 이런 어떤 수행과 점차적인 노력을 통해서 본래의 무의법으로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이것은 전문의 열등한 근기의 수행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전문과 돈문 자성문과 수상문에 대해서 말을 했죠 그러나 이 두 가지 문의 선정과 지혜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수행함에 있어서 먼저 자성문의 선정과 지혜를 고루 닦은 뒤에 다시 수상문으로 경계를 다스리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먼저 수상문에 의지해 혼친과 산란을 극복한 뒤에 자성문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이게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에 돼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만약 먼저 자성문의 선정과 지혜에 의지한다면 공족과 영지를 자제하게 운영하여 더 이상 경계를 따라 다스리는 노력이 필요 없을 것인데 무엇 때문에 다시 수상문의 선정과 지혜를 취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는 마치 티없는 옥에 무늬를 새겨 벌레의 깨끗함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자성의 선정의 선정과 지혜가 딱 갖춰져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더 이상 경계를 따라 다스리는 노력이 필요가 없죠 그리고 만약 먼저 수상문의 선정과 지혜로 경계에 따라 다스리는 공부가 익어간 뒤에 자성문으로 나아간다면 이는 점수문의 열등한 근기가 깨닫기 전에 점차로 닦아가는 공부와 같으니 어째서 돈문의 사람이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 노력 없는 노력을 쓰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만약 이 두 문이 전후가 없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이 두 면의 선정과 지혜는 분명 돈점의 차이가 있는데 어찌 동시에 병행하여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즉 돈문의 사람은 자성문에 따라 자제하게 운용하여 노력할 것이 없고 전문의 열등한 근기인 사람은 수상문을 따라 다스리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돈문과 전문의 두 문은 서로 근기가 다르고 우열이 분명한데 어째서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 문 가운데에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 문 가운데에 어떻게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십니까? 부디 회통하여 설하셔서 의심을 풀어주십시오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뭘로 깨닫고 도노 점수, 도노 점수에서도 도노 한 뒤에 점수할 때 도노 한 뒤에 점수, 보임을 할 때 그때 뭘로 깨달았잖아요? 뭘로 깨달았는데 그 이후에 점수, 점차적으로 닦아나가는 점수를 할 때도 자성문의 근간에서 정해를 닦아가는 점수 수행이 있고 수상문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닦아나가는 점수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뭘로 깨닫고 난 다음에도 그런 게 있단 말인가요? 뭘로 깨닫고 났으면 그런 게 어떻게 있죠?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뭘로 깨달았다 할지라도 뭘로 깨닫고 나서 수상문의 정해를 닦아야죠 도노 한 다음에 점수의 수행에서 뭘로 깨닫고 났는데 왜 수상문의 정해를 닦아야 할까요? 여전히 업장과 습기, 업습이 나를 엄습하기 때문에 딱 이 자리를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생각에 막 끄달려간단 말이에요 끄달려가다가 다시 한 생각 돌이켜보면 내 끄달려가고 있다는 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보고 있으면 다시 이 자리로 딱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워낙 오랜 수십 년간 끌려다니는 게 습관이 돼 있어 놓으니까 한 번 이 자리가 확보됐다 했을지라도 자꾸만 끌려가게 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상을 따르는 이런 어떤 점수문의 수행과도 같은 이런 어떤 노력 아닌 노력이 일부는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뭐랄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노력 없는 노력을 어느 정도는 좀 닦아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 뭘로 깨닫고 난 다음에 점수하는 수행에 있어서 자성문의 정해 즉 본래 깨달았으니까 닦을 정해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상문의 정해라고 하는 상을 아 내가 여전히 상에 따라가는구나 생각이 끌려다니는 것과 끌려지 않는 게 두 개가 나누지잖아요 그러니까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고 다시 이것을 알아차리고 관하고 이런 어떤 수행이라는 걸 통해서 점수문을 닦아야 합니까 이제 이런 걸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답을 해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번이고요 답하다 분명히 해석해 주었음에도 그대가 스스로 의심을 내는구나 말만 따라 이해하면 더욱 의혹이 생길 뿐이지만 뜻을 얻고 말을 잊으면 수고롭게 따지지 않는다 말만 따라 이해하면 더욱 의혹이 생길 뿐이지만 뜻을 얻고 말을 잊으면 수고롭게 따지지 않나요 저도 이걸 지금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뭐 굳이 이런 걸 말로 해야 되나 싶은 그냥 이렇게 하는 뜻이 있단 말이죠 이게 그냥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냥 이렇게 납득이 되는 거지 이거를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이게 또 고지상스러워지고 지저분해진단 말이에요 진짜 지저분해지죠 두 문에 대해 각각 수행할 바를 다시 판단해 주겠다 잘 들어봐라 먼저 자성문의 선정과 지혜를 당는 자는 돈문에 속하며 뭘로 깨닫는 문에 속하며 이들은 노력 없는 노력으로 움직임과 고요함을 동시에 행하여 자성을 닦아 스스로 불도를 이룬다 자성문의 선정과 지혜를 당는 자는 이것을 당는 자는 노력 없는 노력으로 하도의 함이 없는 함으로 움직임과 고요함을 동시에 행해서 움직임도 행하고 고요함도 행하지만 늘 한결같은 거죠 움직이지만 움직임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자성을 닦아서 스스로 불도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상문의 선정과 지혜를 당는 자는 상을 따르는 문, 중생들의 입장에서의 선정과 지혜를 당는 자는 깨닫기 전의 전문의 열등한 근기로서 대상을 따라 다스리는 노력을 통해 마음마다 의혹을 끊고 고요함을 취하는 것으로 수행을 삼는 사람이다 이 전문의, 마치 이것 같다는 거예요 전문의 깨닫기 전에, 뭘로 깨닫기 전에도 점차적으로 막 갈고 닦아가지고 수행을 해야지만 뭘로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닦아 나가서 수행을 한다고 믿는 것처럼 그런 어떤 근기들처럼 대상을 따라 다스리려는 노력을 통해서 마음이 일어나면 한 번 끊고 또 생각을 끌려갔구나 하면 다시 한 번 알아차려서 끊고 이런 것들을 수행으로 삼아서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이 두 문의 수행은 돈과 점이 다르니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깨달은 뒤에 닦는 문에서 이렇게 이 얘기는 그 얘기예요 뭘로 깨닫기 이전에도 이렇게 돈문이 있고 전문이 있는 것처럼 돈문은 어떤 자성문의 선정과 지휘에 입각해서 뭘로 깨닫고자 하는 것이고 이 전문은 수상문의 선정과 지휘에 의해서 차례차례 깨닫고자 하는 이런 근기가 두 가지가 나뉜 것처럼 깨달은 뒤에 닦는 문에서도 도노 이후 점수의 문에서도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깨달은 뒤에 닦은 문에서 수상문의 다스림을 말하는 이유는 뭘로 깨달았는데 상에 입각해서 다스려야 됩니까? 뭘로 깨닫고 나더라도 상에 입각해서 하나하나 닦는 노력이 일부는 필요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전문의 근기가 닦는 것을 깨닫기 전에 점차적으로 닦아가는 그 전문의 근기가 닦는 것을 전적으로 취한 건 아니다 전적으로 취한 게 아니라 그 방편을 취해서 임시로 쓰고자 한 것일 뿐이다 왜냐하면 이 돈문에도 역시 근기가 뛰어난 사람과 열등한 사람이 있으므로 한 가지만으로 그의 수행을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뭘로 깨달은 사람 중에도 근기가 뛰어난 사람이 있고 근기가 열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뭘로 깨달은 다음에도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 쉽게 말해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나는 깨달음도 관심도 없고 마음껑금도 관심도 없는데 친구 따라 절에 왔다가 본문 듣고 이 친구는 한 10년씩 열심히 공부한 사람인데 이 친구는 본문을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데 뒤에 줄래줄래 따라왔던 친구가 본문 듣고 야 이거 이거 이 얘기네 하고 깨달은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너무 쉽게 깨달은 사람은 이게 뭐야 발심이 없잖아요 발심 없이 그냥 깨달아졌잖아요 깨닫고 나니까 그때 문득 깨달아서 뭐 체험이 세게 왔든 약하게 왔든 그런 걸 떠나서 이걸 너무 우습게 본단 말이죠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더 닦아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또 간절한 발심을 가진 사람이 어렵게 어렵게 얻게 되면 이게 아주 귀한 줄 알고 더 할 수도 있죠 이처럼 뭘로 깨달은 이후에도 사람들마다 어떤 근기도 다르고 공부 깨달은 길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또 자신의 업습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깨달은 뒤에 닦는 문 도노 점수의 문에서도 수상문의 다스림을 말한 이유는 전문의 근기가 이 돈문에도 역시 근기가 뛰어난 사람과 열등한 사람이 있으므로 한 가지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 번뇌가 열고 뭘로 깨달은 사람 중에 번뇌가 열고 엽고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선악에 대해서도 좀 무심하고 분별이 좀 적고 여덟 가지 번뇌에 대해서도 동요하지 않으며 세 가지 느낌도 고요한 이는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거에 크게 끌려다니지 않고 그런 고요한 이유는 사람은 자성의 선정과 지혜에 의지하여 자유롭게 겸해서 닦아 나가더라도 천진하여 조작됨이 없다 그냥 업장이 좀 두텁지 않은 사람 좀 많이 공부가 된 사람 이런 사람은 자성문의 정해를 기반으로 이 법의 자리를 기반으로 해서 그냥 이 자성의 선정과 지혜에 의지해서 자유롭게 겸해서 닦아 나가더라도 전혀 조작됨이 없다 그냥 이제 뭘로 깨닫고 나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뭘로 깨닫고 나서 뭐 공부할 게 더 있나 막 경계도 크게 없고 편안하고 고요하고 내가 막 그렇게 가져온 업장도 두텁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하는 것도 편안해서 그냥 또 늘 이 법문을 들어왔고 이 법의 자리에 이렇게 많이 젖어 있고 또 그래서 법문을 꾸준히 딛고 이런 사람들은 크게 애쓰지 않더라도 애쓰지 않더라도 그냥 마음이 고요한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네 하면서 그냥 법문 꾸준히 들으면서 그냥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면서 이제 점수를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도 이제 원만하게 공부가 되어나가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돈문에 자성의 선정과 지혜에 딱 깎이 있다 보니까 이 법의 자리에 딱 있다 보니까 또 업이 좀 덜 지중하다 보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공부가 하도 함의 없이 공부가 저절로 되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작 막 애써서 조작할 필요도 없다 저절로 그냥 이 자리 이 자리가 늘 문명한데 물론 약간씩 왔다 갔다 하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자리에서 크게 여긋나지 않고 그냥 꾸준히 공부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도 있죠 뭘로 깨달았는데 이건 뭐 업장이라고 얘기하기도 뭐하지만 본인이 살아온 환경이 너무 힘들었고 너무 고통스러웠고 업장도 많고 과거에 막 엄청난 트라우마도 있고 아주 아픈 상처도 있고 지금 현재 살아가는 현실도 너무 괴롭고 힘들고 막 지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막 빚도 갚아야 되고 몸으로도 힘들고 막 몸도 아프고 너무 힘들고 지친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상처도 많고 그런 사람들은 딱 깨닫고 나면 그 순간 막 환희심이 넘쳐나가지고 막 기쁨에 빠지죠 그런데 그 기쁜 환희심 체험은 왔다가 간단 말이에요 이게 왔다가 딱 떠나가고 나면 어디 갔지? 깨달으면 어디 갔지? 분명히 깨달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사라지고 나서 똑같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옛날하고 막 똑같네 해답기 전이나 후나 똑같네 이러면 뭐하러 공부하나? 공부할 필요도 없네 해가지고 오히려 더 불교가 싫어지고 나 공부 안 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똑같을 것 같으면 내가 뭐하러 이렇게 공부를 하나? 하고 막 좌절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좌절했다가 다시 그래도 그때 내가 한 번 내가 자유를 맛봤던 그걸 다시금 기억해내서 그래도 여기 뭔가가 있겠지 또 현실에서 막 지치고 쓰러져 보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게 분명하니까 다시 공부를 또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는 와서 좀 더 열심히 문문도 듣고 뭔가 명상도 좀 하고 이러면서 그래도 막 왔다 갔다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순탄하게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막 진짜 극과 같이 진짜 극과 같이 너무 막 저절했다가 막 천상을 맛봤다 지옥을 맛봤다 이러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 특히나 그야말로 딱 굳은 발심을 하면서 굳은 어떤 뭐랄까 발심으로 결의를 다져가지고 끝내 이걸 하고야 말테다 하는 어떤 마음이 더 중요하겠죠 근데 이 사람에 비하면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을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상하다 난 저러지 않던데 나는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크게 휘둘리지 않던데 휘둘려도 뭐 살짝 살짝 그 정도지 저렇게까지 그냥 완전 옛날같이 돌아가거나 막 그렇게 뭐 저러지 않던데 왜 저 사람 왜 저러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에이 저 사람 제대로 깨달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순간순간 본인도 나는 제대로 깨달은 게 아니야 라고 느낄 수도 있고 그러나 그거는 여기서 말하듯이 깨달은 이후에도 자신의 업장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업장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도 어떤 전문의 근기가 있고 돈문의 근기가 있단 말이죠 여기서 말하듯이 근기가 뛰어나고 열등한 사람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 근기가 뛰어난 사람이냐 번뇌가 좀 적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몸과 마음도 편안한 사람 선악에 대해서도 좀 무심한 사람 번뇌도 동요하지 않고 어떤 느낌 좋고 나쁜 느낌에도 끌려다니지 않고 이런 사람은 그냥 자유롭게 선정과 지혜가 편안하게 닦여 나가더라도 천진해서 순수하고 천진 난만해서 조작됨이 없이 그냥 이렇게 공부가 꾸준히 이어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은 나랑 다르다고 해서 폄하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나는 왜 저 사람처럼 한결같지가 않지? 나는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마음이 날뛰는 걸까? 나는 제대로 공부가 안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단 말이죠 장점이 다 있습니다 양쪽에 그러나 이렇게 천진에서 조작됨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움직이거나 고요하거나 항상 선정이어서 본래 그러한 이치를 선취했는데 어찌 수상문에 수고로운 방편을 빌리겠는가 병이 없으면 약을 구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수상문에 방편을 빌릴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냥 늘 선정이고 업장이 두텁지 않고 그냥 고요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수상문에 수고로운 방편을 방편으로 따로 또 수행하고 뭐 알아차리고 뭐 하고 뭐 하고 하는 게 굳이 필요가 없다 병이 없으니까 약을 따로 구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순탄하게 공부가 되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비록 먼저 깨달았다 하더라도 도노를 몰록했다 할지라도 번뇌가 두터운 사람이 있어요 습기가 업습이 무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상처도 많고 뭔가 막 죄의식도 많고 삶도 힘들고 아주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경계를 대하면 한 생각에 망정이 일어나고 경계를 대하면 막 또 확 끌려가는 거예요 반연을 만나면 상대를 짓는 분별이 계속 일어나서 인연을 만나면 좋은 사람한테는 좋게 또 반응하고 싫은 사람한테는 막 화가 나고 짜증내고 막 소리도 치고 이렇게 대응한단 말이죠 이런 게 그대로 일어난 이런 분별이 계속 일어나서 혼침과 산란에 떨어져서 어떨 때는 막 좋았다가 어떨 때는 막 나빴다가 옛날하고 똑같이 이렇게 떨어진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공적 영지의 본래 마음이 흐려지는 사람이 있으니 이는 수상문의 선정과 지혜를 빌려서 다스려 함을 잊지 말고 혼침과 산란을 고루 다스려 무의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비록 대상에 따라 다스리는 공부를 빌려서 잠시 습기를 조복받지만 이미 마음의 본성이 본래 깨끗하고 번뇌가 본래 공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전문의 열등한 근기가 행하는 오염된 수행에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일단 한번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하는 거죠 일단 한번 깨닫고 나면 그 이후에 사람들 근기에 따라 그 이후의 수행이 점차적으로 순일하게 천진하게 조작됨이 없이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여기서 말한 것처럼 막 계속해서 분별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거사님이 공부하다 자기 성품을 딱 확인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너무 막 그냥 뭐 한의심이 나고 막 신나고 해서 보살님한테 야 내가 깨달은 것 같다 내가 깨달았다 내가 야 이게 법이다 이게 진짜다 부처님 가르침이 이게 진짜다 이걸 공부해야 된다 하면서 막 자랑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 안 했으면 괜찮은데 그 얘기를 하고 났더니만 그 얘기를 하고 나서도 그 전에 성격이 그대로 나오더래요 화나면서 꽥 화도 내고 소리도 지르고 똑같다는 거죠 보살님이 보기에는 저 남편 저놈은 저거 깨달았다는 놈이 뭐 저렇게 똑같나 싶은 게 막 화딱지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이 거사님을 보고 야 네가 그게 깨달음이면 나는 불교 안 한다 난 깨달음 공부 안 한다 니까짓게 뭘 깨달았냐 하면서 오히려 불교를 욕되게 하는 거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큰 실수했다 정말 내가 그 얘기는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큰 실수했다 이 거사님처럼 계속해서 분별이 일어나고 상대 짓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고 없음에 끌려가는 게 대부분이죠 사실은 대부분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랄까 노력 아닌 노력 전문의 수상문의 정해를 어느 정도 닦는 노력도 필요하다 물론 이것도 이제 근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으나 그런 면에서는 이제 좀 좌선을 좀 한다든지 뭐 유의 조작하는 좌선은 아니더라도 잠시 앉아서 그냥 묵묵히 그냥 비추어 보는 그냥 그냥 있어주는 그냥 있는 아무런 생각과 만상과 함께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는 우리가 막 묵조선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것을 그냥 이렇게 한번 있어주는 게 좋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딱 정하는 것도 또 이제 오해를 낳을 수는 있지만 굳이 방편으로 말해본다면 도노하기 이전 깨닫기 이전에는 가나선 내지는 조사선 본문을 들으면서 꽉 막혀있다가 그야말로 의단동로가 되어서 화두가 딱 들려있는 상태에서 꽉 막히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데 뭘로 깨닫고 나면 깨닫고 나면은 그러고 나서도 이제 화두 더 어려운 화두 뚫리지 않는 화두를 자꾸 줘가지고 또 막혀있게 하는 걸 통해서 공부 삼아서 이렇게 하는 어떤 가나선의 방법도 있고 그러나 그 이후에 공부에서는 오히려 이제 가나선의 방식보다도 약간 유의 조작의 방식이잖아요 가나선의 방식이 자꾸 인위적으로 막히게 만들고 그러는 그냥 이렇게 그냥 있는 그냥 존재하는 약간 묵조선의 방식 같은 그냥 가만히 비춰보는 노력함 없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체 그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그냥 있는 이런 어떤 좌선 이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전문의 수행 수상문의 정해를 어느 정도는 닦아야 한다 그러나 수상문의 정해를 닦는다 할지라도 그게 옛날에 깨닫기 전에 열등한 금기의 점수 오염된 수행 그런 건 아니다 이 소리예요 그건 완전히 이게 방편인 줄 알고 행하는 거기 때문에 오염된 수행에 떨어지지는 않는다 여기서 오염된 수행이라는 말을 썼어요 즉 깨닫기 전에 내가 열심히 수행해서 수행해서 깨닫겠지 이 수행을 통해 깨닫는다 열심히 갈고 닦다 보면 깨달아지겠지 그게 바로 오염된 수행이에요 그런데 그런 오염된 수행에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29번 깨닫기 전에 수행은 참된 수행이 아니다 깨닫기 이전의 수행은 비록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여 순간순간 익히고 닦더라도 마음공부 불교 공부한 거 수행법 익힌 거 이런 것들을 잊지 않고 노력하고 수행법을 갈고 닦고 노력하고 순간순간 익히고 닦더라도 곳곳에서 의심을 일으켜서 자유롭지 못하다 깨닫기 전에는 의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하죠 마치 가슴에 무언가 걸려있는 것 같아서 언제나 매순간 불안한 모습을 떨치지 못한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언제 내가 늙을지 병들일지 죽을지 모르고 누가 나를 공격할지 모르고 코로나가 나와 세상을 엄습할지 모르고 내가 또 걸릴지 모르고 이게 코로나도 괴로움도 이 세상도 나도 너도 전부 다 그냥 하나의 마음뿐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이 사실에 깨어나지 못하니까 늘 둘로 쪼개지는 거예요 나아가 있고 세상이 있어요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다가 내가 살다가 내가 죽는다라는 둘로 나뉘는 망상이 있고 나와 세상이 둘로 나뉘니까 세상이 나를 공격할지 모르고 내가 세상이 뒤처질지 모른다라는 불안함,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깨닫기 전에는 끝끝내 하나임을 깨닫기 전에는 둘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끝끝내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죠 완전히 두려움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둘로 나뉠 때는 둘은 항상 문제를 만들어내거든요 하나면 하나가 하나를 공격할 수가 있어요 하나가 하나를 망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돼도 하나고 저렇게 돼도 하나인데 태어나도 죽어도 그냥 이것뿐이고 이 자리 하나 이뿐이고 이 법 하나뿐이다 코로나가 걸리든 안 걸리든 이 법 하나뿐이다 내가 괴로운 일이 생기든 즐거운 일이 생기든 그냥 그 모든 것이 다 이 하나뿐이다 그런데 그전에는 좋은 것은 취하려 하고 싫은 것은 버리려고 했지만 그냥 좋은 거든 싫은 거든 그냥 이 하나로 완전히 허용이 되고 수용이 되고 그냥 이 하나뿐이구나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구나 하니까 완전히 자유로워진단 말이죠 그러나 그전에는 매 순간 불안한 것 두려운 것을 떨칠 수 없습니다 결코 깨닫기 전에는 두려움과 불안함을 떨칠 수 없다 그러다가 오랜 세월이 지나서 대상에 따라 다스리는 공부가 익으면 몸과 마음과 객관의 대상이 편안해진 것 같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편안해진 것 같으나 의심의 뿌리가 끊어지지 않은 것이 마치 돌로 풀을 눌러놓은 것 같아서 여전히 생사의 세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므로 깨닫기 전에 닦는 것은 참다운 닦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아까 말한 앞전에서 말한 전문의 열등한 근기가 행하던 오염된 수행을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깨닫기 이전에 수행하는 것 이게 여기서 말한 29번에서 말한 깨닫기 이전의 수행은 이와 같다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말이에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진우스님의 말이죠 깨닫기 전에 도노 견성하기 이전에 수행을 하는 것은 이런 결과밖에 없다 해봐야 깨닫기 전에 수행을 해서 우리가 지금 불교가 전부 다 이거 하고 있잖아요 깨닫기 전에 수행하고 있잖아요 깨닫기 전에 수행해서 깨닫겠다 하면서 연불하고 독경하고 좌선하고 위빠산을 하고 무슨 수행 무슨 수행 하면서 이 수행을 통해 깨닫겠지 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통해 깨닫는 게 아니라 깨달아야 수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기 전에는 그걸 수행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꽉 막혀 있는 거지 모르는 거지 모르는데 그냥 막혀 있다가 딱 뚫리는 거지 그러니까 깨닫기 그래서 수행하다 깨닫는 사람은 거의 희박하죠 거의 없다시피 하죠 왜 그럴까요? 그동안 왜 수행하다 깨닫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수행에서 깨달을 수는 없으니까 수행에서 깨달은 사람은 모두 다 수행에서 깨달은 게 아니라 수행을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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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이 포기가 되면서 깨달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깨달음이 없었고 도가 없었고 법이 없었고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없었다 보니까 부처님 당시 엄청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잖아요 선사스님들 당시에 무수히 많은 사람이 깨달았잖아요 수행에서 깨달았냐? 아닙니다 본문 듣고 깨달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불교에서는 스승의 본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깨닫게 해줄 만한 스승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본문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발버둥 치다 깨닫는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있다 해도 희박하고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깨달은 도인이 없는 시대에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깨달음이 없는 시대가 천년 넘게 이어 왔으니 얼마나 깨달음은 없고 깨달음이 없으니까 워만히 있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깨달음 이전의 수행법 교학 이런 것만 막 치성한 겁니다 부파불교가 그랬잖아요 또 선사시대 선사들이 다 떠나간 이후 시대 지금까지 그 천년 동안의 세월이 역사가 그래 왔습니다 깨달음은 없고 깨달음이 없으니까 수행만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선이 오염되면서 선의 초기에는 절에 부처님을 모시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설법당이라고 해서 지금도 그 남아있는 게 불국사 대웅전 뒤편에 가면 설법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법당에는 이제 본래 부처님을 모시지 않아요 안고 그냥 큰 넓은 강당만 하나 덩그러니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모시지 않는 것은 그 선의 초기에는 주지스님이 그냥 부처님 대행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라고 봤던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같이 법이 없는 사람은 주지로 세우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있는 사람이 법을 펴니까 그냥 법문 듣다가 그냥 깨어나는 거죠 그게 깨어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아니고서는 깨어나는 건 하늘의 별 따기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불가능에 가깝다 거의 희박하죠 그러니까 이거 깨어나는 것은 자기가 노력해서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바른 안목을 갖춘 스승 밑에 있다가 그냥 깨닫는 거지 그냥 그 얘기 듣다가 그냥 법문 듣다가 깨닫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인위적인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게 어찌 보면 시절 인연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이 수많은 스승들 가운데 도대체 누굴 스승으로 볼 것이냐 그 안목을 갖추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죠 지금 보다 보면 말 그대로 사입이 비슷한데 아닌 한 끗 차이로 아닌 그런 스승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한 끗 차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열 끗 스무 끗 차이가 나는데도 모르죠 몰라요 결코 몰라요 그래서 저도 제일 당황스러운 게 이러이러이러한 스승들이 있는데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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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냐 뭐 스님은 진짜냐 아니면 뭐 어느 거는 뭐 그러냐 저러냐 믿음이 없는데 그 답을 내달라 그 답을 내주면 제가 그 사람에게 답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안목을 갖춰서 내가 이거는 믿을만 하구나 하고 딱 믿었을 때 공부가 될까 말까인데 본인은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서 좀 쉽게 쉽게 방법을 가르쳐줘서 이 방법대로만 따라오면 된다 하고 하는 그런 게 더 쉽다고 마음이 가 있는데 그건 잘못됐다 하면 저를 욕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저보고 저 사람은 잘못됐다고 욕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제일 당황스럽더라고요 다만 비판할 부분은 뭐냐 하면 바른 법을 알려줘도 이제는 그 전에 있던 내가 법상으로 취해놨던 불교 법상으로 취해놨던 깨달음 이게 깨달음이고 이게 수행이고 이렇게 해야만 깨달아 하는 그거를 끝끝내 쥐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법을 들려줘도 결코 깨달아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맡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항상 느끼는 게 마음을 열고 있어야 돼요 내가 안다라는 그런 상을 취하고 있으면 법을 깨달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 우리가 그동안 불교에서 해오던 수많은 수행법 이게 자칫 잘못 들으면 이게 그동안 많은 사람이 하던 수행법을 폄하하는 것 같이 느낄까봐 폄하하는 것 비슷하기도 한데 느낄까봐 참 말하기 애매하긴 한데 그거는 우리 시대가 그랬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치고 이제부터 제대로 공부 마음을 열고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 난 여전히 이것만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단 말이에요 이와 같다 진울스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깨닫기 이전의 수행은 비록 잊지 않고 마음 공부한 거 잊지 않고 노력하고 순간순간 익히고 닦더라도 곳곳에서 의심을 일으켜서 자유롭지 못해요 불교학 교수 세계적인 불교학 석학 최고의 논문을 불교학 논문을 많이 쓴 교수님은 자유롭겠어요? 의심이 없겠습니까? 이거는 깨닫기 전에는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의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가슴에 뭔가가 걸려있는 것 같아서 아무리 어마어마한 불교 논문을 수백 편을 썼어도 이게 가슴에 걸려있는 것 같아서 안 내려가는 것은 분명히 있다 또 언제나 매 순간 불안한 모습을 떨치지 못해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오랜 세월이 지나서 대상에 따라 다스리는 공부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고 명상하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상을 따라 다스리는 공부가 익어가면 몸과 마음과 객관의 대상이 좀 편안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이다 그러나 비록 편안해진 것 같으나 의심의 뿌리가 끊어지지 않는 것은 도로 풀을 눌러놓은 것 같아서 여전히 생사 세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생사에 걸려요 죽음 앞에서 두렵고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깨닫기 전에 닿는 것은 참다운 닿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깨닫기 전에 닿는 것은 참다운 닿금이 아닙니다 이래서 그래서 깨닫기 전에 닿는 것은 시간 낭비죠 이렇게 말하기도 딱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은 또 그 나름의 공덕이 있으니까 또 그 나름의 고요해지는 게 있죠 또 마음이 좀 고요해지고 편안해지고 업장들이 좀 닿겨지고 물론 이런 게 있어요 깨닫기 전에 10년 20년 30년 기도도 많이 하고 엄불도 많이 하고 독경도 하고 해서 마음이 많이 고요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쉽게 말해 업장에 좀 많이 닿긴 사람들 그래서 집착도 크게 없고 이렇게 점수적으로 닦아도 어느 정도 닦이거든요 그 바탕 위에서 이제 뭘로 깨달았다 그러면 그 이후에 점수가 훨씬 수월해지겠죠 그런 정도의 공덕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스님들 공부하는 분들도 많이 뵈면 오랫동안 정말 순수하게 진짜 공부밖에 모르고 그냥 순수하고 막 그냥 진짜 공부밖에 모르는 그냥 이 공부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그런 스님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스님들은 깨닫지 못했더라도 깨닫지 못했더라도 그냥 진지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염불하고 기도하고 좌선하고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진짜로 그만큼 많이 가벼워져 계시는 거죠 자기 성품을 확인을 못했다뿐이지 많이 가벼워 계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마음까지 열려 있으면 자기 내가 공부한 걸 딱 취해가지고 내가 아르마리로 취해가지고 이게 공부야라고 딱 붙잡고 있지만 않는다면 그런 분들이 바른 안목을 갖춘 법을 만나면 바로바로 어떤 성품을 확인할 수 있겠죠 좀 여담입니다만 제가 이런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시구나라고 느꼈던 점이 뭐냐면 우리가 알 법한 유명한 어른 스님들 되게 유명한 어른 스님들 직간접적으로 그런 스님들께서 어떤 신도님들을 통해서 혹은 어떤 스님을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셨다라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저렇게까지 공부 많이 하신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땐 정말 유명하고 훌륭하고 정말 다 아실 것 같은 저런 훌륭한 스님인데 저런 분들이 여전히 이렇게 젊은 선생님들의 법문도 듣고 야 저 스님은 참 이렇게 공부를 올바로 하는구나 라는 걸 보면서 당신도 이렇게 탁말을 하시고 그런다리면서 신도님들한테도 가서 좀 들으라고 하고 쉽게 말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공부가 많이 돼있다고 느껴서 우리는 크게 공부 안 하실 것 같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스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거죠 이분들은 아무리 겉으로 봤을 땐 공부 많이 하신 스님이라고 하지만 끊임없이 법문을 듣고 찾는 거예요 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분들은 이렇게 내 안에 어떤 법상을 취해가지고 이걸 누가 틀렸다고만 해봐 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고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누구에게라도 법을 들을 자세가 되어 있는 스님들이 계시더라는 거죠 그게 또 불교의 힘이 겠고 그래서 실제 그런 분들은 보면요 그런 어른 스님들은 보면 아예 대화를 나눠보면요 아예 머릿속에 그런 분별이 있으면 그렇게 마음 공부를 못하겠죠 저 정도의 큰 스님이신데 마음이 열려가지고 재가자분들 중에 안목이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또 젊은 친구들 어린애들 할 것 없이 출제가 할 것 없이 뭐 이종단 저종단 할 것 없이 뭐 나이 많고 적음 할 것 없이 공부 많이 하고 적게 하고 할 것 없이 종교 불교 전통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그런 모든 것을 탁 툭 튀어서 열린 마음으로 그냥 귀담아 오로지 법만 공부하겠다는 마음으로 듣는 이런 어른 스님들이 계시더라는 걸 보고 저도 너무 다행스러웠고 당연하지 당연하지 싶었어요 정말 그렇게 귀하신 스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뭐 잘했고 잘못했고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 지금 지금 이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느냐 어떻게 지금 내가 공부에 대한 열정이 열려있고 깨어있느냐 그게 정말 중요하지 않은가 싶고 우리 스님들부터가 그런 부분의 마음을 확장 열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봐도 유튜브는 다양한 어떤 공부 전통의 우리나라나 외국 같은 것들 다양하게 봐도 불교 이외에서도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 많고 출가자가 아닌 사람 중에도 깨달음에 아주 깊은 안목을 갖춘 사람이 많고 꼭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도 심지어 무교에서도 출가제가 아무런 그거 없이 이 세상 이 세상 곳곳에 이렇게 법을 펴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시죠 그래서 그런 것에 우리가 마음을 좀 열어야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제가 신도님들은 오히려 마음을 많이 열어요 그런데 스님들이 그런 것에 마음을 좀 열고 좀 더 이렇게 깨어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이제는 뭐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스님들이 이제는 옛날같은 방식으로 뭐 그냥 추건해준다 이름 불러준다 기도해준다 뭐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저래서 쉽게 말해서 쉽게 말해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들을 스님들끼리 많이 하시죠 이제는 깨달음밖에 없구나 내가 이 공부 안 하면 이제는 신도님들보다 오히려 내가 더 뒤처지겠구나 옛날같이 신도님들한테 스님한테 찾아가서 추건해주세요 하고 막 그것만 하면 다 끝나는 시대는 이제는 갔단 말이에요 지금 젊은 친구도 20, 30대들은 왜 왜 내 이름 몇 번 불러주는데 가서 돈을 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니까요 저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10대 20대 친구들은 그래요 엄마가 절에 가서 기도를 올렸다고 그래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면 자식들이 엄마한테 그런데요 그거 뭐 해주는 건데 스님이 기도해주지 기도해주면 뭐 하는데 기도해주고 독경도 해주고 그러고서 이름도 불러주고 한다 그걸 왜 하는 거지 스님이 뭐 독경하고 나서 이름 불러주면 그게 뭐 달라지는 게 있어 이름 불러주는데 왜 돈을 갖다 내야 돼 이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봤을 때 신심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냉정하게 보면 영 틀림하나도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의 젊은 친구들은 그런단 말이죠 그렇지만 또 그 친구들이 뭐랄까 우리가 영성이라고 할까요 종교성 그런 것은 되게 깨어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아주 뭔가 모르게 이렇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요 이게 막 약간 삿된 건지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칼같이 아는 친구들이 많아서 정말 정법 이고 정말 이게 옳은 것이고 이러면 정말 매진하는 이런 친구들이 요즘에 상당히 또 많습니다 젊은 친구들 중에도 그러니 더욱더 우리 불자들이 또 우리 스님들이 더욱더 마음을 열고 우리가 먼저 이렇게 빨리 공부해서 전문 공부인들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깨어나지 않으면 이제는 제가 신도님들에게 따라잡히고 젊은 친구들에게 따라잡힌다니까요 옛날에 어떤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한테 야 우리가 머리가 깎고 승복 입어서 그렇지 그냥 세속에 있는 영상 전문가들하고 머리 깎은 거 없이 승복 입은 거 없이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그냥 붙으면 이기겠냐 이런 식의 얘기를 어떤 스님이 한 적이 있는데 이제는 진짜 그런 시대예요 지금 이제 인터넷이니 유튜브니 이런 것 때문에 더욱더 그런 시대가 빨라지고 있죠 근데 아직도 그냥 옛날 타령하면서 옛날 방식에 거기에 메어 있으면서 그걸 공부라고 생각하는 안목으로는 지금 현대인들의 이 뛰어난 뭐랄까 이 견처를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불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이제 3개월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오늘 해석 끝부분까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번 깨달은 입장에서는 방편을 쓰더라도 오염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이고요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도 비록 대상에 따라 다스리는 방편이 있기는 하지만 생각 생각에 의심이 없으므로 오염에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리하여 오랜 세월이 가면 자연이 천진하고 묘한 성품에 개합되어 공적과 영지를 자제하게 운영하며 생각생각이 일체의 경계에 반연하면서도 마음 마음은 모든 번뇌를 영원히 끊어버린다 이들은 자성을 떠나지 않고 선정과 지혜를 평등히 가져 무상보리를 이루니 앞서 말한 근기가 뛰어난 사람과 전혀 차별이 없다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도 비록 대상에 따라서 다스리는 방편의 수행이 있기는 하지만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도 생각에 한 번씩 끌려가고 분별심이 일어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럴 때 되면 다시 이렇게 딱 돌아오고 다시 알아차리고 그럼으로써 마음을 좀 챙기고 이런 어떤 노력 없는 노력 좀 자연스러운 노력 그래서 이제 저한테 하시는 말씀들이 들어보면 문득 이 자리를 확인한 것 같다 이런 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가장 큰 변화가 다 윗바사나가 이게 윗바사나네요 내가 억지로 막 윗바사나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알아차리는 측면이 확실히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냥 아래차려집니다 끌려가다가도 딱 알아차려지면 바로 돌아오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죠 그래서 그냥 사실 이 진실에 대한 안목이랄까요 이 안목이 없는 채로 분별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채로 이 생각이 한 번 탁 내려지면서 이 자리가 드러나는 경험이 없는 채로 그냥 이 분별심에 십사인 상태에서 윗바사나를 해라 이러면 그래도 이제 명상의 효과는 분명히 있겠지만 확실히 이 자리를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하는 윗바사나만은 완전 다르죠 그래서 이처럼 그래서 이처럼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도 견성을 한 사람 입장에서도 대상에 따라 다스리는 방편이 없진 않다 한 번씩 내가 끌려가면 또 이렇게 알아차리게 되고 또 심지어 자신이 강력하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분별의식들 생각들 이런 거는 또 한 번씩 끌려가요 그래서 그 생각은 이게 여전히 생각이었구나라는 걸 또 못 보는 수도 있고 또 내가 오랫동안 업으로서 이렇게 쌓여 있었던 누구와의 갈등 관계라든지 내가 너무너무 미워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내가 너무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한 어떤 취하거나 버리는 이런 나도 모르는 업습이 올라오는 마음들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죠 물론 어느 때에 따라서는 훨씬 또 가벼워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도 대상에 따라 다스리는 방편의 노력이 있기는 하다는 거죠 그러나 생각 생각에 의심이 없으므로 이 법에 대한 의심이 이제는 없기 때문에 오염에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는다 오염에 완전히 푹 젖어서 그 생각이 진짜 그 생각이 진짜 주인인 것처럼 막 끌려다니면서 그걸 주인 삼아서 그 생각이 나인 줄 알고 생각이 주인인 줄 알고 막무가내로 끌려가면서 그 생각에 속는 일은 없다 이거죠 그런 일은 이제 없어진다 그러니까 딱 이 자리가 확보되니까 그런 의심은 없어진다 어제 어떤 분이 오셔서 그러세요 이제 또 네 분이 오셨어요 이제 거사님께서 이 공부를 하신대요 법문을 한 1년 가까이 들으셨대요 근데 이제 몇 개월 듣다가 아 이 소식을 알았다 뭐니 이제 얘기를 하세요 아 이제 알겠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났더니 이제 정말 정리가 되고 삶이 너무 편안해지고 또 그분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조절로 알아차려지는 측면이 있어서 그냥 늘 이렇게 보고 사니까 너무 이제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예측관계로 형성되어 있던 뭐 예를 들어 부모님과의 갈등의 문제라든지 이런 일부 몇 가지가 여전히 나를 좀 이렇게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다 그런 게 당연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근데 인상적이었던 것이 그 옆에 따라오셨던 보살님이 보살님도 공부하세요 그랬더니 보살님은 공부를 불교 공부를 안 하시는데 불교 뭔지도 모른대요 근데 이제부터 공부할 마음은 있어서 딴 데 같으면 스님 만나러 간다 그랬을 때 안 왔을 건데 이번에 남편이 스님 만나러 가자 그랬는데 단반에 그냥 따로 나왔다고 그러면서 신기하다 이렇게 따라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 보살님이 남편이 남편이 뭐니 그 자기 입으로 저렇게 공부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옆에 같이 옆에 사는 보살님 보기엔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보살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실 스님 제가 저도 불교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싶은 게 남편 모습 보고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뭔가가 있나 보다 싶어서 이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서 이 보살님 말씀이 스님 제 남편이 마음 공부해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게 남편이 아니라 접니다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약과 얘기하는 것 같고 내가 얘기하는 걸 전혀 들어주지 않고 무시하고 이랬는데 내 얘기를 하나하나를 이제는 다 진심으로 들어준다는 게 완전히 가슴으로 느껴진대요 완전히 느껴지고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존중해주고 있구나 사랑해주고 있구나 그런 걸 그대로 알겠다고 그러면서 처음에 결혼할 때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이렇게 품었던 아름다웠던 그 생각들이 결혼 이후에 싹 사라져서 내가 시집 잘못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마음이 바뀌었다고 그때 그 남편을 되찾은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남편이 마음 공부를 했는데 그 혜택을 제가 100% 보고 있다 이게 이렇게 삶이 변화가 되거든요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변화가 되는 것이 그게 또 공부의 혜택이고 효능이겠죠 이 거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또 그런 어떤 갈등의 문제가 왜 있느냐 내가 이 공부가 이렇게 좀 됐다고 생각했는데도 또 이렇게 내가 휘튼거리는 걸 보고 내가 공부가 참 안 됐나 보다 내지는 어떻게 또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처럼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내가 어느 정도 공부 된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스스도도 아시죠 그게 옛날같이 그렇게 막 그냥 그렇게 끝간대 없이 끌려 들어가지는 않는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생각 생각에 의심이 없으므로 이제 더 이상 이 본질에 대한 본성에 대한 의심은 없기 때문에 내가 생각에 끌려가더라도 이게 생각일 뿐이구나 사실에 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라는 오염에 그냥 끝간대 없이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래야요 오랜 세월이 가면 자연이 이렇게 이렇게 이 법에 대한 안목으로 이 법에 대한 안목은 낯설고 이 분별심은 항상 나디근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바뀌어서 이제 분별심을 자꾸 낯설게 되고 생각 생각은 자꾸 낯설게 되고 낯설어지고 이 법에 대한 안목은 자꾸 깊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저절로 그래서 생각에 끌려가면 알아차리게 되고 그걸 다시 바라보고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게 된단 말이죠 진리의 뭐랄까 완전히 힘을 빼고 그냥 완전히 내맡기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법에 내맡기게 되는 거예요 이 오로지 한 법밖에 없는 그냥 이곳만이 그냥 삶에서 검증하면 할수록 삶을 살면서 할수록 보면 볼수록 점점 더 분별심은 진짜 허망하구나 이 허망한 세계 인연 따라 생기고자 하시는 것들은 전부 다 허망하구라는 게 점점 더 명확해지고 여기 내가 목맬 게 없구나라는 게 너무나 명확해지고 또 진짜 진실한 건 이 법의 자리 마음자리 하나밖에 없구나라는 게 너무나도 뭐 뭐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점점 이렇게 안착이 되기 시작한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 세월이 그래도 오랜 세월이 필요하다 뭐 보통 서노르게 보면 까난 애기가 이제 막 견성한 건 까난 애기 같아서 가태환한 것 같아서 까난 애기가 성인의 몸으로 되려면 못해도 20년은 걸리잖아요 육조 해능 스님도 산에서 어디예요 가서 한동안은 안 나오고 계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꽤 오랜 세월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그리하여 오랜 세월이 가면 자연이 그러니까 시간을 보내는 것이 공부란 말이죠 그러나 그 시간을 보내면서는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느낌 자기가 자꾸 또 끌려가는 느낌 내가 깨달은 게 확실한가 자꾸 의심도 문득문득 의심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문득문득 그러지만 다시 돌아오를 어떤 힘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월이 오래 가면 자연이 천진하고 묘한 성품에 괴합이 된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딱 견성한 그 순간을 해오처라고 해요 이게 어찌 보면 참 이게 참 좋은 말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견성했다 이러면 오해 소재가 너무 커요 요즘에 견성이란 말은 너무 오염돼 있어서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끼리는 견성했다 이래도 막 그런갑다 이렇게 그냥 우리 치고 넘어가지만 이 전통적인 불교 분위기에서 내가 견성했다 이러면 욕먹기 딱 좋거든요 견성은 뭐 그야말로 저저 몽중이력 숙면이력 이런 게 다 이루어지는 이런 거 견성이라고 보는 또 이런 전통도 있으니까 일각에는 그러다 보니까 견성이라면 너무 어마어마하게 생각이 돼서 오히려 이게 이렇게 쉽게 견성된다고 하면은 외도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기존 불교행에서 볼 때는 외도라고 생각하기 딱 쉽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진울스님의 이 견에 전적으로 동일합니다 견성이란 이런 얘기는 오염 견성이란 용어 자체가 오염돼 있다 견성은 그런 게 아니다 견성은 뭐 도인이다 이러잖아요 우리 불교계에서는 견성은 도인이 아닙니다 견성한 사람들 다 들따보세요 도인인가 똑같은 중생이죠 그러나 그러나 이제 똑같은 중생이지만 정말 중생과 다른 점은 아 이제 공부할 자세가 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법문을 들어도 야 이게 내가 이제 소화가 되는 안목이 이제 비로소 조금 열려서 이제 막 유치원 입학한 거 정도 불교에 입문한 정도 그 정도예요 전혀 대단한 게 아니다 대단하고 생각하면 정말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공부처에서는 제가 하는 이 공부처에서는 내가 견성했다 이런 말은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아주 오염돼서 좀 잘못 이렇게 들이기 쉽단 말이죠 진울스님의 해우처럼 말이 딱 적절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 남들이 보기에도 또 불교계에서 보기에도 해우처럼은 그래 그래 봐야 네가 그래 네 공부는 어느 정도 인정한다 그런데 그건 해우처다 해우처럼은 되게 말이 겸손하잖아요 이해하는 깨달음 이해하는 건 진짜 깨달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해우처 정도입니다 이러면 하는 사람 말도 겸손하고 듣는 사람도 위화감 느끼지 않고 전마가 견성에 따르면 전마가 그러면 돈이란 얘기인데 이렇게 하고 날선 눈으로 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풍토에 그리고 제가 신도님들이 내가 겸손했다 이러면 누가 안 믿어주거나 아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남편분들이 내가 깨달았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나 겸손했어 이러버리면 보살님들이 콧방이 키면서 야 니깍게 겸손한 거면은 하고 깨달음을 막 무시하는 사람들이 옆에 생겨요 그래서 옛날에 영성스님 같은 분도 그랬고 마음 공부는 비묘엄밀하게 해라 비밀스럽게 해라 내가 공부했다 엄만큼 했다 이런 거를 막 내세우고 자랑하고 이건 진짜 어리석은 공부인이다 그렇게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내가 깨달았다라는 뭔가가 있으면 아직 먼 거거든요 아직 한참 먼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처에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인정을 해주는 거는 그 사람을 망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내가 깨달았는데 인정해 주십시오 인가해 주십시오 그런 거 없다 그냥 막 조금 크게 인심 써서 얘기해주면 해오처가 조금 열린갑다 아닐 수도 있고 이 정도를 하면 그냥 그것도 엄청난 인정 아닌 인정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 해오처라는 말이 상당히 겸손하면서도 공부인들에게 좀 오해의 소지를 불러오지 않으면서도 본인 스스로도 내가 깨달았네 하는 그런 상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아 예 해오처니까 아 내가 이제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이제 법문의 맛을 이해하겠다 이제 내가 이제 스님들 하는 법문을 내가 이제 조금 아 알 수 있겠다 하는 안목 불지견 직연 조금 직연이 조금 열린 것 같다 막 이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뒤에도 이제 점수가 되었든 깨달음 이후에 공부가 되었든 아니면 뭐 그런 얘기도 너무 무겁고 이제 입문했으니까 입문한 사람이 이제 공부 시작이죠 이제 진짜 공부 시작하는 거죠 그전에는 그냥 아무것도 몰랐던 거고 이제는 불교 공부를 이제 좀 시작할 수 있겠구나 하는 정도로 꾸준히 공부를 해야 한다 10년이고 20년이고 평생이고 오래 걸린다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정말 여기서 말하듯이 뒤에 말하듯이 더 이상 이제 스승이 필요 없는 그런 이제 견치에 도달한다 그걸 이제 증오라고 한다 내 스스로 스스로가 확실하게 미진함이 없이 확실하게 스스로 해탈 직연 내가 해탈했으면 스스로 완전하게 더 이상 내가 공부가 필요 없구나 무학도 더 이상 공부할 게 없구나 배울 게 없구나 법문 들을 게 없구나라고 스스로 확증될 때 그때까지는 그냥 끝끝내 공부하는 것 뿐이지 공부가 됐네 안 됐네 깨달았네 안 깨달았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공부인에게서 또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적 그렇게 이제 꾸준히 오랜 세월 공부해 가다 보면 자연이 천진하고 묘한 성품에 탁 개합이 되고 공적과 영지를 자제하게 운영하고 생각 생각이 일체의 경계에 반연하면서도 일체의 경계에 그냥 응하면서도 마음 마음은 모든 번뇌를 영원히 끊어버린다 인연 따라 주어진 인연 응하면서 사는 거예요 공적과 영지를 그냥 자제하게 굴리며 살면서도 마음 마음은 번뇌를 영원히 끊어버린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냥 똑같이 일하고 밥 먹고 사는 거죠 이들은 자성을 떠나지 않고 선정과 지혜를 평등히 가져 무상보리를 이루니 앞서 말한 근기가 뛰어난 사람과 전혀 차별이 없다 이때 되어서야 이제 비로소 전혀 차별이 없어진다 수상문의 선정과 지혜는 상을 따르는 문의 선정과 지혜는 비록 전문의 근기를 가진 자가 행하는 것이지만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 금을 이루는 것이니 무방하다 하겠다 약간 이제 점수적인 측면에서의 공부를 선정과 지혜를 좀 닦아가는 측면에서의 어떤 수행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막 그 또한 쇠를 금으로 이루는 것이니 무방하다 좀 쉽게 말하면 여기서도 무방하다 하겠다 이러시잖아요 즉 우리가 아무리 돈 문의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수상문의 선정과 지혜를 공부하는 전문의 근기의 수행자 즉 우리가 기존 불교육에 보면 염불하고 독경하고 좌선하고 기도 참석하고 기존 불교육에서 하는 많은 기도방법 수행방법 뭐 이런 좌선방법 위빠사나 방법 다양한 수행법 명상 다양한 것을 실행하고 있는 이런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막 탓하고 잘못됐다고 하고 그럴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는 분들은 그 또한 무방하다 하겠다 그 또한 쇠를 금으로 이루는 것이니 무방하다 하겠다 무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무방하죠 당연히 아직은 이 동문의 본문이 뭘로 깨닫는다는 이 본문이 들려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얘기 해봐야 안 들리거든요 안 들리는 사람에게는 이 전문의 닦아가는 닦아가는 수상문의 선정과 지혜 이것도 무방하다 이런 전문의 수행을 이야기하시는 뭐 선생님들도 많으실 것이고 공부처도 많을 것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탓하고 잘못됐다고 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뭐 한참 불교계 불교 공부하는 동안은 늘 이런 입장에서 공부를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저를 돌아보건데 제가 그렇게 공부하는 동안에 저는 그것만 보였어요 이 전문의 근기가 열등하다 이런 생각 못했어요 이게 진짜라고 느껴지고 돈문에 뭘로 깨닫는 법문을 하는 큰 선생님들을 보고는 욕했어요 불교계는 큰 문제다 말이지 이해도 안 되는 말을 자기 혼자 아는 말을 저렇게 딸앞에 잔나무라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 어떻게 국민들이 불교를 의지할 수 있겠느냐 하고 욕을 했단 말이죠 제가 어리석으니까 어리석을 때는 자기가 모르면서 그거를 욕한다니까요 그건 제가 어리석어서 욕했던 것이고 근데 또 거꾸로 본인이 이제 이 돈문의 직원을 딱 함이 없는 공부를 하는 입장에 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문의 입장을 보면 옛날에 내가 그렇게 했구나 그때는 내가 아무리 이 얘기를 해줘도 이 얘기를 고지곳대로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직 마음이 덜 열려있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좀 더 거기서 그 전문의 수행을 통해서 근기를 조금 더 상승시키고 석가문의 부처님께서 근기에 따라서 시론, 개론, 생천론 아주 낮은 수준의 중생들에게는 보시해라 계율을 지켜서 착하게 살아라 좋은 일 하면 좋은 곳에 가고 나쁜 일 하면 나쁜 곳에 가니까 좋은 일 많이 하세요 이렇게 쉬운 단계의 법문을 주로 설했단 말이죠 전문의 근기들에게는 점차적으로 법을 설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수행자에게는 이제 그 윗단계에 그 허망한 욕망 이런 것은 다 제육에 과한 욕심, 집착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삿된 것이다 환이다 어떤 문제를 가져온다 출리의 공덕 출리심을 일으켜서 출세간의 마음을 일으켜서 이 깨달음의 마음을 내고 그래서 고진멸도 사성제를 닦아가는 이런 식으로 단계별 가르침을 설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완전히 괴롭혀서 소멸하는 가르침은 맨 마지막에 딱 설하셨단 말이에요 사성제는 그런 것처럼 이런 전문의 근기의 수행자의 방식은 무방하다 하겠다 석광훈이 부처님도 무방하다고 하셨고 석광훈이 부처님도 제가 신도님들에게는 처음 절에 와서 아무것도 잘 모르는 제가 신도님들에게는 쉬운 것부터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석광훈이 부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사성제만 설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괴로움 이 얘기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자상하게 남편에게는 아내한테 어떻게 해라 아내한테 남편에게 어떻게 하세요 경영자에게는 밑에 부하직원들한테 어떻게 하시고 부하직원은 윗사람을 어떻게 모시고 하면서 일을 하십시오 이런 것까지 임금은 나라 어떻게 다스리고 장자들은 회사 경영을 어떻게 하고 이런 쉬운 이야기까지 윤리도덕적인 계율에 이르기까지 그런 쉬운 근기에 따라서 다양한 설법을 종행무진 설하셨단 말이죠 그런 걸 통해서 일치의 중생들이 조금 조금씩 단계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근기가 무르익었을 때 이제 사성제법문을 딱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법문을 적재적소에 쓰실 수가 있으셨죠 그러니까 불법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을 수 있었고 지금까지 우리가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가 이 공부를 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게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라고 할 수 없어요 아다못해 이제 선의 아주 조사 스님들 같으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잡스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법만 드러내는 직진신망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직진신망 가르치는 스승들도 있을 것이고 뭐 어떤 스승은 누가 오든 누가 제자가 오든 그냥 손가락 하나만 드는 거를 그냥 평생의 법문으로 쓰는 분도 계셨고 그러나 구구절절 구구절절 떡물을 끼얹어 까면서 구구절절 전문의 수행자들까지 또 부처님처럼 저 낮은 근기의 중생들에게 이르기까지 부처님께서는 심지어 저 낮은 중생들에게는 추건도 해주시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내주기도 하시고 자비관을 연습하기도 해주시고 아주 쉬운 거에서부터 이렇게 하기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쓰임이 다른 것이지 법이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보세요 깨달은 도인들이라고 해서 많이 우리 역사 속에서도 들여다보면 희한하네 또 유튜브 속에 나오는 도인이라고 자칭타칭하는 사람들도 보면 도인이란 말이 옆에 가 있지만 하여간 저부터 그렇고 모두가 도인 코스프레 하는 사람들 가만히 들다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가만히 보면 다 하나의 같은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방향이 다 달라요 색깔이 다 다르고 어떤 분은 어떤 얘기를 주로 하고 어떤 분은 저런 얘기를 주로 하고 어떤 분은 또 이 직진신만 주구장창하고 어떤 분들은 또 방편을 쓰기도 하고 또 방편도 이런 방편을 쓰는 사람 저런 방편을 쓰는 사람 다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 이 근기에 있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저 근기에 있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공부도 그냥 공부 쇼핑하듯이 도공부 쇼핑하듯이 여기저기 네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건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지만 너무 왔다 갔다만 하면 바깥으로 자꾸 추구하고 구하는 마음이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 공부 해보다가 이건 도저히 이분한테는 안 되는구나 싶은 마음이 들면 좀 다른 나한테 딱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때로는 또 스승을 좀 바꿀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선에서 스승들도 내 밑에서 도저히 안 된다 싶은 스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몇 년을 했는데도 얘가 도저히 내가 하는 걸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 나하고 인연이 없나 보다 싶어서 딴 데 가도록 허락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곳저곳을 다니다 보면 여기서는 안 됐는데 오히려 이 훌륭한 스승 밑에서 안 됐는데 저기 혼자 조용히 공부하는 스승 밑에 가가지고 거기서 공부가 되는 스승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이 불교는 어느 하나만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전문의 수행을 하는 사람도 그 또한 세를 금으로 이루는 것이니 무방하다 하겠다 무방하다 그러나 그것도 전적으로 그 마이마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근기를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그것도 한 무방하죠 근기가 딱 성숙돼 나오면은 자기가 보는 안목이 달라지니까 스승을 보는 안목도 달라지죠 이제 아 내가 옛날에는 그게 막 진짜인 줄 알고 확 빠졌다가 나중에 이제 본인이 안목이 딱 쓰고 나니까 야 그때 거기가 아주 전문의 열등한 근기였네 혹은 거기가 사이비였네 이런 거를 보는 안목이 생긴단 말이죠 만약 이렇게 안다면 어찌 자성문과 수상문 이 두 문의 선정과 지혜가 선후의 차례가 있다는 두 가지 견해를 내어 의심하겠는가 어떻게 자성문과 수상문 자성문 본질적인 문과 수상문 방편의 문 이것을 어떻게 다르다고 할 수 있겠느냐 결국 하나의 하나의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바라건대 모든 도닥는 사람은 이 말을 깊이 연구하고 음미해서 다시는 의심으로 인해 스스로 물러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다음은 31번 근본에 개합하는 위없는 깨달음입니다 만약 장부의 뜻을 가지고 위없는 깨달음 무상보리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마음을 저버리고 어떻게 하겠는가 자기 마음을 저버린다면 어찌 무상보리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하겠느냐 결국 문자에 집착하지 말고 바른 참뜻을 깨달아서 낱낱이 자기에게 돌아가 근본 종지에 개합해야 한다 문자에만 집착하지 말고 문자가 가리키는 바에 낙처 낙처가 무엇인지 스승이 하는 말에 쫓아가지 말고 말을 쥐고 법문에 내용을 하나를 한 구절을 딱 따가지고 그 구절만은 취해서 써붙여 놓고 굳이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말에 내가 마음에 드는 말 하나를 취하는 거잖아요 문자에 취할 필요가 없다 그냥 법문은 그냥 이렇게 들을 때 듣고 그것이 말하는 낙처가 뭔지를 탁 소화시켰으면 그걸로 끝이지 그걸로 막 취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문자에도 집착하지 말고 바른 참뜻 그 법문의 참뜻이 뭔지를 깨달아서 낱낱이 자기에게 돌아가 늘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근본 종지에 개합해야 한다 근본 이 가르침 이 종교가 이 가르침이 가르치고 있는 그 종지 참된 종지가 무엇이냐 근본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여기에 개합해야 한다 그러면 스승이 필요 없는 지혜가 자연이 현전하고 천진한 이치가 분명하여 지혜의 몸을 성취하리니 다른 것을 말미암지 않고 깨닫는다 이제 그렇게 되면 스승이 필요 없는 지혜 스스로 알게 된단 말이죠 아 이제 나에게 더 이상 스승이 필요하지 않구나 하는 그런 지혜가 자연이 현전해서 천진한 이치가 분명하여 지혜의 몸을 성취하리니 법신의 몸을 성취하리니 육신이 내 몸이 아니라 이 지혜의 법신의 몸 이것을 성취하리니 다른 것을 말미암지 않고 깨닫는다 다른 걸 말미암지 않고 그냥 깨닫는다 이러한 묘한 뜻은 비록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기는 하나 일찍이 지혜의 종자를 심은 대승의 근기가 아니면 능이 한 생각에 바른 믿음을 내지 못할 것이다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방하여 무관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흔하게 있다 그러나 믿고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한 번 귀를 스쳐 잠시라도 인연을 맺으면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다 일찍이 지혜의 종자를 심은 대승의 근기가 아니면 오히려 비방에서 무관지역에 떨어지는 자가 흔하게 있다 그 말은 이 얘기를 아까 말한 것처럼 저 또한 그랬듯이 저 또한 20년 전에 큰 선생님들이 직진심 범문을 하는 범문을 안 들었겠어요 말 들었지만 그거는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내가 소화가 안 되니까 요구를 했단 말이죠 저도 무관적이 갈 업을 진 거예요 오히려 비방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 큰 선생님들의 직진심의 그 고구정령한 범문을 내가 이해 안 되니까 머리로 공부하는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걸 비방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어리석었던 거죠 내가 모르면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아직 근기가 안 돼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모를 뿐하고 언젠가 내가 소화돼서 저게 내 마음자리 되는 때가 있겠지 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내가 공부가 안 된다고 해서 저거는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무관적에 갈 업을 짓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 지혜의 종자를 심은 대승이 아니라면 오히려 비방에서 무관적에 떨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본문 처음 들었면서도 기독교 천주교 신자 중에도 종교의 지혜자도 모르는 사람도 문득 들었다가 갑자기 꽂히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처음에는 긴가민가 이게 뭔 얘기야 알뜸 모를 듯 모르겠다 조선이 저 얘기를 왜 듣지 사람들은 왜 듣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듣다가 어느 순간 딱 내 근기가 뭔가 이 그러면서 한 번씩 스쳐 지나가면서 들었던 것들이 나도 모르게 지혜의 종자가 되어서 이렇게 쌓여있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것이 어느 순간 딱 믿음을 내게 돼서 한생각 믿음을 내서 공부를 하게 되기도 한다 그래서 믿고 이게 지금 이 본문을 듣고 믿어지지도 않고 이 공부를 하겠다는 발심도 안 된다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저 믿고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한 번 스쳐 잠시라도 인연을 맺으면 이 본문과 잠시라도 인연을 맺기만 해도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해도 안 되고 저스님 하는 말은 난 모르겠다 깨달으면 나에게는 뭔 얘기인 것 같다 이 공부를 왜 하는지도 모르겠다 하더라도 그냥 비방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내가 아직 모르는 것 같구나 내 근기를 조금 더 성숙시키면 내가 이 공부에 발심하는 때가 있겠지 그런 좋은 마음으로 그냥 귀를 한 번 스쳐 지나가는 인연만 쌓아두지 하는 마음으로라도 공부해도 좋다 이 소리예요 그러므로 유심결에서는 듣고서 믿지 않더라도 부처가 될 인연을 맺고 배우고서 그 배운 걸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인간과 천상의 복보다 뛰어나며 나아가 성불할 바른 인을 잃지 않는다고 하였다 듣고서 믿음이 안 가더라도 한 번 들은 게 그게 부처될 인연을 맺는 것이다 배우고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인간과 천상의 윤회의 복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 공부를 한 번 스쳐 듣기만 하더라도 나아가 성불할 바른 인은 잃지 않는 것이다 성불할 인연이다 성불인연을 짓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하물며 듣고 믿고 배워서 이루고 이를 잊지 않고 수호하는 사람의 공덕이야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어찌 공덕을 말로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32번 법을 만난 기쁨입니다 과거에 윤회하던 업을 돌이켜 보면 몇천 법 동안 흑암지옥에 떨어지고 무간지옥에 들어가 온갖 고통을 받았을 것인가 과거에 우리의 업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윤회하면서 지옥에 떨어지고 고통을 받았겠느냐 분별의 고통 분별 속에서의 지옥 그런 이게 꼭 과거 현재 미래라는 윤회의 것도 될 수 있겠지만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사람에서 얼마나 생각 속에 지옥에 빠져가지고 허덕이며 살았겠어요 또 불똘을 또 불똘을 구하고자 해도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여 얼마나 오랜 겁을 어리석음에 빠지든 빠져든 채 깨닫지 못하여 많은 악업을 지었을 것인가 정말 불똘을 구하고자 했으나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여 얼마나 오랜 오랜 세월을 어리석음에 빠져든 채 깨닫지 못하면서 많은 악업을 지었을 것인가 얼마나 많이 그랬어요 참 저도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때때로 한 번씩 생각해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숨이 절로 나오는데 어찌 방해라여 지난 날의 재앙을 다시 받겠는가 이 진우스님 요 당시 진우스님 이 수신결을 쓸 때가 한 40대 중반 이쯤이 됐을 거라고 보통 예상을 해요 뭐 이게 좀 약간 외람된 말이겠지만 이 진우스님의 수신결을 읽어보면 아 참 진짜 야 이게 정말 내 말을 하는 것 같다 내 진은 정말 정말 그렇구나 하는 이 고개 끄덕여지는 진짜 야 이 당시 이 옛날에 지금같이 우리처럼 막 초현대식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닐 것이고 한데 그때는 막 경전도 별로 없을 것이고 이랬을 것이고 이때도 이때도 이렇게 이 공부를 이렇게 해서 이 참 이 같은 이 공부를 한 이렇게 공명할 수 있는 이런 공부를 한 스님이 계셨다라는 게 놀랍습니다 정말 너무 놀랍습니다 그 참 진우스님은 제가 너무나도 이렇게 존경심과 이렇게 애정이 가는 것이 이 진우스님 저도 어찌 보면 옛날에는 이게 약간의 어찌 보면 컴플렉스고 어찌 보면 이게 이제 오히려 저를 살렸던 것일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 쉽게 말해 정통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우스님도 혼자 공부했다고 그래요 혼자 혼자 이 책 저 책 보고 하면서 아둥버둥 막 스승 없이 홀로 공부하다가 깨쳤다 그래요 그런데 어찌 보면 어찌 보면 저도 전통강원을 나오지 않았어요 전통강원에서 나오지 않았고 그냥 뭐 해봐야 동국대 불교학과에서 현대식 교육 뭐 이런 정통 받았지만 전통강원은 나오지 않았고 그 시간에 어찌 보면 이제 아웃사이더처럼 군에 가서 군 장병들과 등글면서 이렇게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그 이제 중심부에 들어가서 있었던 게 아니라 한 발짝 떨어져서 그냥 내 공부를 이렇게 할 수 있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 공부 틀 속에 갇히지 않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런데 진우스님의 어떤 생애나 이런 것들을 짚어보다 보니까 아 이렇게 공부를 하셔도 또 이런 공부를 하실 수가 있는 게 아 정말 아 이심변심으로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이걸 증명해 준 분들이 이렇게 계셨구나 역사 속에서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참 이렇게 행복했달까 참 좋았던 든든했던 그리고 참 감사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진짜 때때로 한 번씩 생각해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긴 한숨이 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나 만물의 영장이 되어 진리의 길을 닦는데 어둡지 않게 되었으니 누가 다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해주겠는가 이야 누가 어떻게 다시 이렇게 이럴 수 있을까요 참 어떻게 이런 길을 갈 수가 있었을까요 진짜 어느 생에 어떻게 태어났들 이 공부를 이렇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인류 역사 속에 정말 스승을 제대로 만나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었던 인연은 쉽지 않았습니다 근 천년 이내에 바른 스승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그분을 볼 안목도 자기가 안목이 없으면 절대 못 만나요 지금 인터넷 상에 그야말로 뱀과 지렁이와 용이 막 뒤섞여 있고 사이비와 정법과 온갖 다양한 스승을 빙자하는 온갖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자기가 안목이 없으면 올바른 올바른 스승을 삿대다고 볼 수도 있고 자기가 안목이 없으면 아주 삿대는 스승을 최고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어떤 그 어찌 보면 올바른 스승은 되게 평범할 수 있거든요 이게 좀 뭔가 도인 기질 내지는 도인인 것 같은 뉘앙스를 안 풍길 수 있거든요 어찌 보면 그 옆에서 이렇게 보면 지나하나 똑같아 보이는 이럴 수도 있단 말이지 예를 들어 그냥 큰 스승들 옆에서 보면 그냥 할아버지가 딸이고 때로는 화도 내는다 이런 거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저 그 사람이 도인이 맞나 이럴 수도 있단 말이지 이를테면 오히려 그런데 오히려 이제 사이비들은 딱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니까 도인 흉내를 내야 되니까 도인 삐를 풍겨야 되니까 벌써 이게 그분을 친견하는 그 곤만도 벌써 들어가면 압도되거나 아니면 어떤 신비적인 어떤 분위기를 풍기도록 만들어 놔서 사람이 딱 이렇게 압도하게 만들어버리고 이러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딱 심리적으로 이렇게 굴복하거든요 그런 거에 중생들은 그러니까 법의 안목이 없으면 그런 모양에 모양에 사로잡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안목이 박지 않으면 바른 스승을 눈앞에 두고도 못 만나는 거예요 눈앞에 두고도 못 만난다 옛날에 옛날에 뭐 스님들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고 스님들 정말 공부하냐 스님들 산속에 혼자 공부하는 스님 이 절은 아무도 안 온다고 제일 많을 때가 한 세대명 너대명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스님도 계시고요 맨날 이 공부한 얘기하는데 누가 오겠나 내 이해에는 간다 이러면서 공부하는 스님도 계시고 또 옛날 제가 선지식들 중에도 보면 그냥 뭐 동네 할아버지 같이 그냥 옆집 사는 사람이 보면 그냥 옆집 아저씨인 그런 분들이 계셨단 말이죠 실로 눈먼 거북이 바다에서 구멍난 나무판자를 만난 것 같고 이 법을 만난 인연은 실로 눈먼 거북이가 바다에서 구멍난 나무판자를 만난 것 같다 이게 자방경 나오는 맹구우목 이라는 얘기죠 거대 망망대해 바다에서 판자 하나가 이렇게 떠다니는데 그 판자 이렇게 동그란 구멍이 나 있는 판자예요 근데 거북이 한 마리가 그것도 눈먼 거북이가 정말 오랜만에 가끔 한 번씩 바다 위로 이렇게 고개를 한 번씩 내밀어서 내민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망망대 그 넓은 바다에서 가끔 한 번씩 눈이 멀었으니까 그걸 그 판자의 목을 내밀어야지 의도도 못해요 그냥 우연히 고개를 내밀었는데 이게 나무판자의 목을 탁 맞게 들어갈 인연은 얼마나 힘든 인연이겠어요 정말 불가능한 인연에 가까운 인연이죠 그러니까 이 법을 만난 인연은 맹구우목이다 이거는 그 누구도 만나기 힘든 정말 만나기 어려운 불법 난득이라고 하죠 정말 만나기 어려운 인연이다 또 작은 겨자씨를 던져서 바늘에 꽂힌 것과 같으니 이건 이제 섬계 투침이라고 해요 작은 겨자씨가 던져서 바늘에 딱 꽂히는 것과 같은 하늘에서 뚝 던져가지고 그게 그 겨자씨가 작은 바늘에 꽂힌다는 게 가능이나 하겠어요 그런 인연처럼 쉽지 않은 인연이다 이 공부를 만나는 것은 그런데 그 다행스럽고 경사스러움을 어찌 말로 다 하겠는가 정말 이 다행스러움 이 경사스러움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을까 진짜 한숨을 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정말 감사한 인연이구나 이 부처님 법 만난 것은 이 진실을 만난 것은 정말 귀한 인연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제 스스로 퇴골심을 내거나 게으름을 뿌려 항상 뒤로 미루다가 잠깐 사이에 목숨을 이르면 이르면 악도에 떨어져 온갖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때 가서는 아무리 한 구절 불법을 들어서 믿고 이해하고 받아 지녀서 고통을 면하고자 해도 다시 회복할 수가 없다 위태로운 때에 임박해서는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 원컨대 모든 수도하는 사람들은 방일하지 않고 탐욕과 음욕에 집착하지 않고 머리에 불이 붙은 듯이 불 끄듯이 살피고 돌아보는 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이 진실을 진리를 만났으니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아서 스스로 퇴골심을 알아야 될 것인데 어찌 스스로 퇴골심을 내거나 게으른 마음을 내거나 자꾸 뒤로 미루거나 그럴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죽음이 내 눈앞에 올지 알 수 없는데 그러다가 그냥 죽어서 악도에 떨어져 고통을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이렇게 만난 게 귀한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었을까가 정말 신기할 정도로 고마운 지경인데 이때 기회를 놓치고 그냥 게으름을 피우면 되겠느냐 그러면 그냥 바로 또 지옥에 떨어질 텐데 그때 가서는 아무리 한 구절 불법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다 이러죠 그래서 경제에 그런 얘기 나와요 지옥에 가면 몇백 년을 구리 샘물에 두욱 빠졌다가 막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을 때쯤 오랫동안 빠져 있다가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을 때쯤 되면 잠깐 숨만 죽지만 않게 괜히 계속 고통을 받아야 되니까 잠깐 고개만 싹 내렸다가 또 숨만 하면 바로 또 잡아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지옥에 빠져 있는 이 중생이 그 괴로운 와중에도 내가 부처님 법문을 더 들을 걸 부처님 법문 한 글자라도 내가 더 내가 되새길 걸 하는 마음으로 그 고통을 받다가 잠깐 올라가서 숨을 쉬는 그 한숨 돌리는 그 쉬는 시간 잠깐 그 사이에 부처님 경전 한 구절이라도 더 외우고 싶어서 반야바람일 한마디라도 하고 싶어서 반야바람일 하고 싶은데 반하면 한 글자도 못해가지고 반하는데 또 끌려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문 한 글자도 못 듣고 또 끌려 내려간다 그런데 지금은 맛만 먹으면 한 글자가 뭐예요 한 시간 두 시간이고 마음껏 법문 속에 빠져들 수 있는 이 귀한 인연이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나 귀한 인연이겠어요 그런 식으로 경전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죠 이 귀하다는 것을 그러니 수도하는 사람은 방일하지 않고 탐욕과 음욕에 집착하지 말고 머리에 불 끄듯이 급하고 급한 줄 알고 이게 제일 머리에 불이 붙었으면 일단 내가 회사에서 돈 버는 게 중요하거나 뭐 매개 살리는 게 중요하거나 이게 아니잖아요 일단 불 먼저 끄고 나서 나머지 딴 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불이 붙었으면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뭐 천억이 달린 일이 있어요 그럼 그 일 먼저 하겠어요? 불부터 끄겠어요? 불부터 꺼야죠 그러니까 이 불 끄는 심정으로 즉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다 이게 일본 가는 일이잖아요 일단 불 끄고 나서 딴 일 해야죠 배고파도 배고픈 게 없어요 불이 붙었을 때는 일단 불부터 끄고 나서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중차대한 가장 급한 첫 번째 중요한 공부인 줄 알아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이 공부가 익어가는 거죠 그래서 불 끄는 심정으로 마음을 살피고 돌아보는 것을 잊지 말라 덧없는 세월은 신속하여 몸은 덧없는 세월은 신속하게 지나간다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몸은 아침 이슬 같고 목숨은 지는 해와 같으니 비록 오늘 살아있다 해도 내일을 보장하기 어렵다 간절히 마음에 새기고 간절히 마음에 새겨라 33번 최상승 법문 만났을 때 깨달으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결론 삼아 말씀하는지 어떤 결론하는 부분이에요 세상에 유의선에 의지하더라도 즉 유의조작 만들어내는 선 선은 이제 선불교할 때 선이 아니라 선악할 때 선이죠 유의선 즉 선을 갈고 닦고 갈고 닦아서 선행을 많이 하고 막 복짓는 걸 막 쌓고 쌓아서 열심히 복을 지어야지 하고 막 선을 쌓고 쌓더라도 세상에서는 유의선에 의지하더라도 사막도의 고통을 면해요 복 많이 지으면 착한 데 갑니다 좋은 결과를 받아요 많이 보시하고 베풀면 복을 받아요 또 천상과 인간에 태어납니다 천상과 인간에 태어나는 과보를 얻어서 온갖 즐거움을 누립니다 유의선에 의지해도 즉 유의조작해서 만들어내는 선을 닦고 착한 일하고 보시하고 이런 행을 많이 해도 사막도의 고통은 면하고 선악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서 즐거움을 누린다 그런데 하물며 이 최상승의 깊은 본문이겠느냐 잠시만 믿더라도 이 본문은 잠시만 믿더라도 그 공덕은 어떤 비유로도 다 말하기 어렵다 경에 이르기를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찬 칠보로서 모든 중생들에게 보시하고 공량하여 다 만족하게 하고 또 그 세계의 모든 중생을 교화하여 사과를 얻게 한다면 그 공덕은 한량없고 끝없을 것이다 그러나 밥 한 그릇 먹는 잠깐 동안만이라도 이 법을 바르게 사유하여 얻는 공덕만은 못하다 하였다 아무리 삼천대천세계를 거룩한 칠보로 금은 보아 칠보로서 일체 중생들에게 보시하고 그들에게 공량하고 한량은 하더라도 그들을 만족하게 하고 하더라도 또 일체 모든 중생들을 사과를 얻어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라는 사과를 얻게 한다면 그 공덕은 한량없고 끝없을 것이다 그런데 밥 한 그릇 먹는 동안 잠깐만이라도 이 법을 바르게 사유하여 얻는 공덕만은 못하다 하였다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이런 비유가 나올 때는 이제 우리가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 이상하다? 이 법을 바르게 사유하는 공덕? 이 법을 바르게 사유해가지고 우리가 깨닫는 게 사과인데 사과를 얻는 것보다 이게 낫다라고 왜 얘기를 했지? 이런 식의 비유들이 금강경에도 여러 번 나와요 또 육조당경에도 나와요 이래요 이제 육조당경에도 나는 그 견성을 말할 뿐 그 뭐라더라 뭐와 뭐 해탈을 얘기하지 않는다 이래요 어? 이상하다? 불교는 해탈하는 종교인데 왜 견성은 말하는데 해탈은 말 안하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해탈보다 견성이 더 위이라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사과 육조당경에서 해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해탈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유의 조작의 방식으로 어떤 원인을 조작해서 이러한 결과를 얻어야지 하는 방식으로 얻고 얻지 못하는 법이 있을 때 그런 어떤 둘로 나눠서 이법으로 나눠놓고 내가 여기서 저쪽에 열심히 노력해서 저쪽에 적어서 얻을 거야 하는 그런 식의 사과를 얻겠어 하는 마음으로 그런 식의 어떤 얻고 잃고 하는 게 있다면 법을 얻었더라도 법상에 빠져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참된 법이라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방편으로 돌려서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진정한 여기서 말하는 법은 참된 불의법 완전한 불의법에 온전히 깨닫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정한 법을 한 번 사유 없는 것만 갖지 못하다라는 말은 그만큼 이 법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지 그 사과라는 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얘기라든가 그런 게 아닙니다 육조당경도 그 해탈을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만큼 불의법인 이 성품과 완전 하나가 되는 이 법을 드러내는 것 그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고 또 그 해탈이든지 사과라든지 하는 그 법에 그 법에 사로잡혀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방편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과는 나쁜 것이고 이것만 좋은 것이란 말인가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만큼 아주 바르게 이 한 법을 사유하는 것이 큰 공덕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이 법문이 가장 높고 귀하여 다른 어떤 공덕에도 견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경에 말하기를 한 생각 깨끗한 마음이 바로 도량이니 겐지스강의 모래수와 같은 칠보탑을 만드는 것보다 훌륭하다 칠보탑은 마침내 부서져 티끌이 되지만 한 생각 깨끗한 마음은 정각을 이룬다 하였다 한 생각 일으켜 마음을 일으켜서 발심하는 그 공덕이 가장 귀하다 원컨대 수도하는 모든 사람은 이 말을 깊이 연구하고 음미하여 간절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다 이 몸을 금생에 제도하지 못하면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 이 몸을 제도할 것인가 금생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법을 만났을 때 이 법의 귀가 열렸을 때 이때 이 몸을 제도하지 못하면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서 이 몸을 제도할 수 있을까요 아 가능할까요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지금 같은 이 좋은 기회 이거를 놓치는 건 너무 안타까운 너무 아쉬운 일이죠 인류 역사 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이 기나긴 역사가 있잖아 인류 역사가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낙어죽고 낙어죽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땅 위에 왔다 갔겠어요 인류 역사 속에 그러니까 경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복이 없으니 중생들이 복이 없으니 태어나 보니까 부처님이 떠나신 부처님 없는 때고 또 태어나 보니까 또 진리가 없는 곳이고 선지식이 없는 곳이었더라 죽던 죽던 살던 백번이고 나고 죽고 반복해 보니 부처님이 이미 떠나간 시대거나 아직 오지 않은 시대였더라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의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가장 인류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유일무이한 시대입니다 전 세계에 누구라도 자기 인연만 있으면 자기 인연만 있으면 어디서든 법을 만날 수 있는 시대 스마트폰이 아프리카에서도 스마트폰 검색해서 아프리카를 다 다닐 수 있고요 스마트폰으로 히말라야 정상에 올라가서도 카톡을 보낼 수 있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가지고 이 법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언어의 장벽 있잖아요 이 언어의 장벽 이거 몇 년 갈까요 지금도 이미 상당수 언어의 장벽 깨졌지만 앞으로 몇 년 안에 더욱 더 확실하게 언어의 장벽은 깨져버릴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스마트폰 가지고 말을 하면 거의 제가 몇 년 전에만 해도 말을 해서 이걸 받아 적기가 그렇게까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약간만 의식을 해서 또박또박 말하면 상당히 뚜렷하게 한글로 딱 나와요 근데 그걸 버튼 하나 딱 누르면 영어로 짠하고 해석이 되어버리고요 그리고 또 버튼 하나 누르면 그 영어로 원어로 발음이 탁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도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 외국인들하고 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내가 우리나라 말 이렇게 해서 영어 버튼 눌러서 그 사람 주면 그 사람에게 바로 영어로 가니까 근데 이제 유튜브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전 세계 모든 언어로 버튼만 하나 누르면 제가 하는 한글로 하는 이야기가 그냥 그 나라 언어로 점점 더 정교하게 이게 이제 AI 같은 것들이 막 발전하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나 어투나 이런 것까지 막 이렇게 조합을 해서 더 완벽함에 가까운 식으로 언어로 변환해 질 수도 있어요 언어로 장벽이 깨지는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머지않아 그렇게 되어버리면 정말 아프리카에 있는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 깨달은다니까요 불교를 믿고 안 믿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저는 편의상 부처님 불성 불법 만난 공덕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뭔 불법이에요 부처님 부처님이 먼저 가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붙이는 거지 이건 불교라는 종교에 가둘 수 있는 뭔가가 아니죠 삶의 진실이죠 누구나 누구나 이걸 알고 가야 되는 진실이죠 그럼 이 진실을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사람도 깨달을 수 있다니까요 아프리카 오지에도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 언어가 이제 장벽이 무너지면 금방 보급되지 않을까요 그러니 이 금생에 이 법을 만난 게 인류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기회에요 기회 근데 앞으로 저는 이제 앞으로 5년 10년 스마트폰이 10년 안에 이렇게까지 확 퍼진 거거든요 인터넷은 20년 안에 퍼진 겁니다 제가 엊그제 인터뷰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홈페이지 만들다가 생각해 보니까 불과 제가 목탁수리 홈페이지 처음 만든 게 20년 전이에요 근데 그때만 해도 불교계에 홈페이지를 만든 적이 없었어요 본사급들이 서서히 홈페이지를 하나씩 만들기 시작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20년 전만 해도 홈페이지가 거의 없었을 때잖아요 10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이 없었고 이게 10년에 한 번씩 막 확확 바뀌잖아요 앞으로의 10년 후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말한 게 그대로 구현되어 있지 않을까요 언어 장벽 다 무너지고 이 법이 전 세계 누구에게라도 금방 열려있는 그러니까 이제 인연만 있으면 누구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시대 이미 지금 그 놀라운 시대가 와있고 앞으로는 점점 더 가파르게 오게 될 이 놀라운 시대 이 시대에 이 몸을 제도하지 않으면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 이런 시대를 어떻게 기다려야 이 몸을 제도할 거예요 이것도 방편의 얘기지만 시간이 따로 없다라는 그런 얘기지만 옛날에 어떤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유네 유네는 지금 죽고 나면 2021년에 죽고 나면 2022년에 유네하는 게 아니다 예를 들면 방편으로 말하면 2021년에 죽었는데 1900년도에 유네할 수도 태어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스님이 계셨어요 그게 이제 시간이 따로 없다라는 그런 식의 어떤 방편인 거예요 그런 방편으로 들어보더라도 지금 이 귀한 내가 법을 만난 이 귀한 이 인연을 놓친다는 거는 인류 역사 속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놀라운 시대를 놓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2022년에 다시 태어나서 더 좋은 시대에서 더 공부 많이 하겠죠 그 자기 생각이죠 내가 죽으면 이 시대도 다 사라져버리는데 이 시대가 2021년 지금 이런 놀라운 시대가 다 자기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시대거든요 이런 객관적인 시대가 따로 없어요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까 에이 죽고 나도 다음 생 윤회해가지고 또 더 좋은 시대에 더 좋은 스승 만나 더 좋은 공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복만 지어놔도 나중에 깨닫겠죠 그런 그런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유 부리는 거예요 여유 부릴 때가 아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인연을 만났을 때 이때 공부를 해야죠 지금 만약 닦지 않으면 만겁에 어긋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만겁에 어긋나고 지금 만약 억지로라도 닦으면 닦기 어려운 수행도 점점 어렵지 않게 되어 공부가 저절로 나아질 것이다 아 조금 힘들어도 조금 유의조작이 들어가더라도 조금은 억지로라도 닦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어느 정도는 있다 이 소리예요 이 말이 본질에서는 유의조작하는 공부가 아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는 좀 노력도 해야 된다 노력 아닌 노력도 어느 정도는 해서라도 이 귀한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 이 소리죠 슬프다 지금 사람들은 배가 고프면서도 맛있는 음식을 보고 먹을 줄을 모르고 병이 들어 이 일을 어찌할까 어찌할까 하며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나로서도 어찌할 수가 없다 배가 고프면서도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먹을 줄 모르고 병이 들어도 이 일을 어찌할까 약을 먹을 줄도 모른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리 어쩌나 이리 어쩌나 하고 고민하지 않는 사람 걱정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정말 이 공부를 귀하게 여겨서 하려고 하는 발심하지 않은 사람은 부처님이 와도 구제할 수 없다 부처님이 와도 구제할 수 없어요 자신이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 스스로 발심하지 않은 사람은 34번 희유한 공부 용맹스럽게 정진하라 하는 부분입니다 34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유의의 일은 그 형상을 볼 수도 없고 그 효험도 경험할 수 있으므로 유의의 일은 그 형상을 볼 수도 있고 효험도 경험할 수 있으므로 사람들은 한 가지 일만 얻어도 그 희유함에 감탄한다 그러나 이 마음은 그 형상이 없어 볼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으며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천마와 외도들이 회방하려 해도 길이 없고 제석천과 범천 등 모든 신들이 칭찬하려 해도 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얄팍한 범부들이 어찌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는가 이 세상 유의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모든 일들 유의 행 유의 행을 통해 생기는 유의의 과보들 현실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과보들 그런 것들은 형상을 볼 수도 있죠 열심히 노력하면 돈도 벌고 열심히 노력하면 어떤 물질도 얻을 수 있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좋은 몸을 만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인과의 어떤 공덕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형상을 볼 수도 있고 효험도 경험할 수 있으므로 사람들은 어떤 한 가지 일만 얻어도 좋은 일만 생겨도 희유함에 감탄하죠 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바뀌었어 감탄하잖아요 그러나 이 마음은 마음은 형상이 없어요 볼 수도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어요 표현했다면 어긋나요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렇게 뚜렷하면서도 명백하면서도 생각할 수조차 없다 머리로 명백하게 생각하려고 하면 그거는 어긋나 버린다 그럼 머리로 생각하면 전혀 아 나는 선명해요 생각으로 선명하다 그래서 말로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이렇게 선명한 거지 생각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서 선명한 건 진짜 선명한 게 아닙니다 그럼 생각으로 자기가 분별해서 만들어서 조작해내는 거죠 법이 뭐냐 법을 아무리 잘 설명해도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그거는 법상스님의 장점이자 단점이 법을 자꾸 말로 설명을 잘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지만 단점인 줄 알아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즉 그 말은 뭐냐면 이 말에도 끌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을 이 말을 믿어서는 안 돼 아까 말하듯이 문자를 따라가면 안 된다고 하듯이 이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제가 하는 말에 빠져서는 안 된다 저는 그냥 이 말이 낙처를 가리키려고 하는 것일 뿐이지 말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말은 버려야 됩니다 제가 하는 비유 하나를 보고서 적어놓고 야 이렇게 해서 이걸 사유하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생각으로 사유해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건 공부가 아니다 제가 하는 말은 듣자마자 내려놔야 돼요 필기 절대 하면 안 된다 줄자 끄고 그것만 이렇게 빨간 글씨 쳐가지고 계속 그거 되새기려고 할 필요가 없다 듣고 그냥 흘려버리면 돼요 물론 이렇게 줄 긁고 막 쓰고 하더라도 제가 뭐라 그러진 않아요 그것도 자신의 인연이니까 그거 하는 건 하는 건데 공부의 본질은 그러하다 그래서 말에 끌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말은 법이 아니에요 말은 그러나 이제 전혀 그냥 그냥 주구장장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법입니다 이게 법입니다 그냥 이게 법인데 이게 법인데 더 이상 뭔 법을 또 더 이상 얘기합니까 하면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법이다 얘기만 하버리면 가장 좋죠 어떤 측면에서는 가장 좋아요 이 근기가 맞는 사람에게는 이 법이 좋습니다 꽉 막힐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접근성이 좀 어렵단 말이에요 친절하지 않으니까 그냥 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몰라야 되는 게 맞는데 뭔 말인지 모르는 게 더 답답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방편을 써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는 것 뿐이지 그 설명을 하면서도 그 설명은 그냥 말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했지만 한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지 바르게 공부하는 자세인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붙잡아서 어떤 뭔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마음은 형상이 없어 볼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다 그러니 이 법은요 천마와 외도들이 회방하려고 해도 천마와 외도가 와서 회방할 수 없어요 이 법을 어떻게 회방해요 보이는 것도 아니고 들리는 것도 아니고 만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없앨 수도 없어요 1%라도 오염시킬 수조차 없어요 그 누구도 법을 오염시킬 수가 없어요 제석천과 범천 등 모든 신들이 칭찬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헐뜯고 해방할 수 없는 것처럼 이걸 아무리 더더 보이게 하려고 하고 더 치장하려고 하고 더 칭찬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더 칭찬되는 게 아니다 물론 우리 중생심은 중생심을 가지고 우리 부처님 전을 장엄하듯이 닷집으로 장엄하고 단청으로 장엄하고 아주 세간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사한 것으로 장엄을 하고 있지만 그게 중생심에 장엄하는 거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법이 장엄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장엄하는 거는 이것도 방편문이라서 요즘 절 지을 때 보면 이렇게 막 단청하면서 화라하게 장엄하는 절도 있지만 그런 거 일치 없이 그냥 심플하게 부처님만 모신 절도 요즘엔 자꾸 늘어나죠 근데 그걸 또 틀렸다고 안 하잖아요 불교에서는 그게 전통을 인정을 하면서도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장엄문이 장엄문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니까 닷집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단청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부처님 뒤에 탱화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있어서 좋고 없으면 없어서 좋고 부처님이 계셔도 좋고 안 계셔도 좋고 그게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다 허용이 되는 거예요 틱나탄 스님처럼 법당에 부처님 옆에 예수님을 같이 모셔도 좋고 같이 안 모셔도 좋고 모든 게 다 허용이 되고 용납이 되는 거예요 법당에서 성경을 강의를 해도 좋고 코란을 강의해도 좋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슬프다 우물한 개구리가 어찌 바다의 넓음을 알며 여우가 어찌 사자의 소리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말법 세상에 이 법문을 듣고 희유한 생각을 내어 믿고 이해하여 받아 지니는 사람은 이미 한량 없는 겁동안 모든 성인을 받들어 섬겨서 모든 선근을 심고 지혜의 바른 인연을 깊이 맺은 최상의 근기임을 알 수 있다 우물한 개구리가 어찌 이 바다의 넓음을 알 수가 있겠느냐 여우가 어찌 사자 소리를 할 수가 있겠는가 이 말법 세상에 지금 이 세상이 그야말로 어찌 보면 말법 세상이고 이 최악의 상황은 동시에 최상의 상황과 연결되어 있어요 연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최악은 최상과 둘이 아닌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깊은 괴로움은 큰 깨달음과 완전히 동면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어야만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듯이 그래서 말법 세상은 동시에 극락세계와 연결되어 있어요 말법 세상에 가장 붙여들기가 쉬운 세계의 세상이고 괴로움이 큰 사람일수록 깨달음의 가능성은 동시에 같이 커지는 거예요 왼쪽으로 저울추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왼쪽으로 많이 올라갈수록 오른쪽으로도 같이 많이 올라가듯이 그래서 이 말법 세상에 이 법문을 듣고 희유한 생각을 내어 믿고 이해하여 받아 지니는 사람은 이미 한량없는 것 동안 성인을 섬겨서 모든 성근을 심고 지혜에 바른 인연을 맺어 깊은 최상의 근김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전생의 비유를 드는 거죠 방편으로 이런 방편도 참 틀린 말이 아닌 것이 신기하잖아요 법문을 심지어 타종교인들조차 불교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조차 어느 날 갑자기 유튜브에서 그냥 한 번 들었을 뿐인데 갑자기 한 번의 단박에 꽂히는 사람도 있고 10년 20년을 불교 안에서 공부 수행 유의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던 사람도 이 법문을 듣고 에이 저건 아니야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인연인 거죠 인연 인연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뭔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절대 알 수 없다 그래요 그런데 인연이 있는 사람은 인연이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한량 없는 겁동안 부처님과 선근을 심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금강경에 이 글귀에 능의 신심을 내는 사람은 이미 한량 없는 부처님의 처소에서 모든 선근을 심은 것이다 여기에 신심을 내는 사람은 한량 없는 부처님 처소에 이미 선근을 심어놓은 사람들이다 이 법문을 듣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이 법문을 한 번 듣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한 사람을 쓰기만 해도 500생의 인연이라고 하듯이 이 법문을 듣고 환희심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수없이 많은 생동한 부처님과 인연을 심어놓은 사람이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대견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얼마나 다행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대견하고 이 다행스러움을 조금 공부하다가 금방 내껀 지고 깨름을 피우면서 다시 이제 세상사 재미난 것들 너무 많으니까 그걸로 이제 또 마음이 간단 말이에요 일로 마음이 돌아오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사에 잠깐 잠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으나 그건 그것도 열심히 하긴 해야 되겠으나 2번인 줄 알고 그럼 그거대로 내가 죽지 않을 만큼 하는 거죠 쉽게 말해 돈 버는 일 이런 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되 내가 진짜 중요한 문제는 이 문제잖아요 이거는 불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일이잖아요 내가 괴로움을 안고 살 거냐 괴로움을 해결하고 살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 문제를 풀고 가야 되겠다라는 발심을 해야 한다 또 이 법은 대승의 마음을 낸 사람과 최상승의 마음을 낸 사람을 위해서 살한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 공부는 이건 아무에게나 살 수 있는 공부가 아니다 대승 혼자만 어떻게 깨닫겠다 이런 나란 아상 애고에 잠겨있는 사람에게 이 법문은 들어가지 않는다 또 최상승의 내가 정말 생사와 대적해서 내가 이 괴로움의 문제를 완전히 끝나버리겠다 하는 최상승의 마음을 낸 사람 그런 사람에게 서라는 것이다 원컨대 도를 구하는 사람은 겁내거나 약한 마음을 내지 말고 부디 용맹스러운 마음을 내어야 한다 도를 구하는 사람은 겁낼 필요가 없다 뭘 겁내겠어요 내가 이 공부를 하는 이 지중한 이현을 만나서 이 공부를 하면 됐지 나머지 내가 죽거나 어떻게 되겠느냐 늙고 병들면 어떻게 되겠느냐 나중에 경제적으로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몸에 병이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뭐 이런 것들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분별된 것들에 대한 분별되는 대상에 대한 것들 즉 바다와 파도의 비유처럼 파도에 대해서야 겁낼 게 없단 말이에요 파도가 크게 치든 작게 치든 늘 크게 친다고 바다고 작게 쳐도 바다이듯이 늘 한계같은 이 법 하나뿐이라는 사실에 딱 마음이 뿌리 내리고 있다면 뭘 겁낼 게 있겠어요 이 세상에 내가 이 바다가 분별로 따라가면 나는 인생이 좋을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잖아요 몸은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어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인생을 잘 풀릴 수도 있고 나쁨이 풀릴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욕먹을 수도 있고 칭찬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모양이잖아요 모양 왔다 가는 거잖아요 왔다 가는 모양 왔다 가는 모양에 끌려다니면서 살 필요가 있느냐 이 모양은 그냥 왔다 가는 거지 모양이 어떤 것이 오더라도 그게 올 때 온 줄 알고 갈 때 가는 줄 아는 여기서 늘 그것을 보고 있는 이것이 진짜 진정한 어떤 나의 본래 면목이지 이 본래 면목 자리에 있으면 모든 것은 그냥 이 본래 면목이라는 바다 위에 왔다 가는 파도와 같은 것들이란 말이죠 영화의 스크린 위에 아니면 TV 불안간 위에 뉴스도 나오고 나쁜 뉴스 좋은 뉴스 다 나오고 멜로드라마도 나오고 폭력 영화도 나오고 그 모든 삶의 스토리가 좋았다 나빴다 펼쳐지지만 그 불안간은 그냥 늘 한결같은 불안간이듯이 이 마음 바탕 위에 생멸법이라고 하는 세상에 온갖 잡다한 일들이 왔다 갈 뿐이잖아요 왔다 가는 세상 사 인연에 뭐하러 우리가 이리 일비하면서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절대 거기에 오염되지 않는 이 불안간이라고 하는 바탕 마음의 본바탕 심지 자기 마음 땅이라는 이 마음의 본래의 본바탕의 마음이 늘 한결같이 화면에서 전쟁이 나도 폭탄이 터져도 절대 1%도 오염되지 않는 이 본바탕 그게 진정한 난데 그 현생에 드러난 껍데기에 쫓아다닐 필요가 있겠느냐 그건 허망한 것이다 도를 구하는 사람은 겁내거나 약한 마음을 내지 말고 부디 용맹스러운 마음을 내어야 한다 아주 용맹스러운 마음으로 내가 이 법 하나 이것이 진실이니까 그냥 이 하나의 정말 용맹스러운 마음으로 강한 발심으로 그리고 공부를 해야 한다 오랜 겁동안 얼마나 선근 인연을 심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내가 얼만큼 선근 인연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내가 지금 당장 쉽게 말하면 지금 당장 공부하다가 딱 변화가 올 수도 있고 내가 부처될 인연을 금생에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쉽게 자기가 단정 지어서 나는 복이 없어서 나는 불법과 인연이 없어서 그럴 수 있는 인연이 없어 라고 왜 스스로 자기가 생각으로 그렇게 규정 짓는 걸 통해서 나를 제한해요 자기가 생각으로 제한해 버리면 자기가 그 제한에 갇혀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제한이라는 틀에 자기 스스로 갇히는 거예요 무승자박 자승자박으로 그런 생각이 없으면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도 생각일 뿐이에요 복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도 생각일 뿐이에요 불법 인연이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다 생각일 뿐이에요 내가 지금 단박에 깨칠 수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다 자기 생각이에요 왜 난 안되나 이것도 생각일 뿐이에요 안되나 하는 그 마음만 없으면 이미 돼 있어요 그러니 그 분별에 끄달려갈 것이 아니다 만약 수승한 법을 믿지 않고 스스로 못났다고 하면서 어렵다는 생각을 내어 금생에 닿지 않으면 이 수승한 법을 믿지 않고 이미 법이 딱 나에게도 드러나 있다라는 이 진실을 믿지 않고 스스로 못났다고 하면서 어렵다는 생각을 내어 금생에 닿지 않으면 비록 과거에 지은 선근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되므로 더욱 어려워지고 점점 멀어질 뿐이다 점점 멀어질 뿐이다 이 말 그대로죠 이미 법에 있는 곳에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법에 있는 곳에 이미 왔으니까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한 번 사람의 몸을 입으면 만겁에 회복하기 어려우니 부디 조심하도록 하라 한 번 사람의 몸을 잃어버리면 어렵게 이렇게 인신 난득 그렇게 사람 몸 받아 태어나기 어렵다고 하는데 아까 맹구 우목, 조갑상토, 섬계투침이라고 하듯이 그렇게 인간 몸 받아 태어나기 어려운데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막 수천년, 수만년을 기다려서 번호표를 뽑아 기다렸다가 어렵게 당첨돼서 인간계에 왔고 거기서도 불법을 만날 수 있는 그 어려운 관문을 뚫고 불법을 만났는데 한 번 사람의 몸을 잃으면 만겁에 회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만겁에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니 부디 조심하도록 해라 지금밖에 기회가 없다는 마음으로 해야지 되지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 또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공부 안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배수진을 치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배수진을 치고 하는 정도의 마음을 가지면 공부 안 될 수가 없다 이거 아니면 딴 것도 있지 이런 마음을 가져가면 안 된다 제가 아는 도반쌤 중에 쉽게 말해서 선빵을 오래 다니다가 절에서 주지로 오라라도 안 가고 선빵에서 뭘 맡아다니라도 안 하고 이제 선빵을 떠나면 쉽게 말해서 어찌 보면 선빵에 오래 다니는 게 거기서 또 나름의 공덕도 있고 이럴 수 있는데 그 선빵에 딱 나와버리니까 완전 쉽게 말해 해제비를 받을 수도 없고 예를 들면 또 뭐 며칠 안 가 났다라는 그런 경력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끊고 재정 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울 것인데도 불구하고 모르겠다 이제 나는 선빵도 딱 놔버리고 내가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분 그분이 뭐 출가자가 됐든 제가자가 됐든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분 밑에 가가지고 그냥 딱 그냥 10만원짜리 월 10만원짜리 아주 허름한 제일 싼 방 하나 쪼만한 거 얻어서 네 그분 옆에서 법문만 듣겠다 하고 다른 모든 연락이 모든 걸 다 끊어버렸다 그냥 최소한의 먹는 건 먹으면서 그냥 말 그대로 배수진을 치면서 이러다가 다시 나가면은 그 당시는 한참 막 여기저기 주지도 오라고 막 했는데 이렇게 내가 한 5년 10년 보내고 나면 나중에 가면은 쉽게 말해서 어디 주지로 가거나 이럴 수도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런 건 상관없다 하고 완전 배수진을 치고 그냥 난 공부밖에 없다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스님이 계신단 말이죠 그렇게 배수진을 치고 공부하면 안 될 수가 없단 말이죠 난 이때 아니면 안 된다 이제 이때 아니면 나는 이제 더 이상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러니 이미 보배 있는 곳에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또 망겁에 회복하기 어려우니 부디 조심하도록 해라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찌 보배가 있는 곳을 알고도 그것을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래도록 외롭고 가난함을 원망만 하겠는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 보배 있는 곳을 알고도 그것을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자기 외롭다고 가난하다고 마음이 가난하다고 원망만 하면서 평생을 살겠느냐 만약 보배를 얻으려거든 그 가죽 주머니를 놓아버려라 이 몸뚱이 살리려는 마음 나를 살리려는 애고 아상을 매겨 살리려는 마음 그 애고 그걸 살리려는 마음 그걸 놓아버려라 그걸 놓아버릴 때 법신이 드러난다 아상을 놓아버릴 때 법신이 드러난다 육신을 놓아버릴 때 오원을 놓아버릴 때 오치오는 진짜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완전 탁 놓아버릴 때 그때 그러니까 몸도 돌보지 말고 공부해라 이 소리죠 절집안에 있는 말처럼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 몸 돌보지 않고 해야 한다 이런 말도 있듯이 그래서 그 가죽 주머니를 놓아버려라 나라는 상 내 한 몸 매겨 살리고 내 한 몸 어떻게 살고 이번 생 어떻게 살고 그런 것을 놓아버리려는 그런 어떤 철저한 철도철미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주 진실되고 진지하고 어떤 좀 진중함 이런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안 될 리가 없다 하는 마음으로 수심결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개월 동안 진울수님의 수심결을 봤는데요 저도 이렇게 제가 혼자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가 강의한 것은 또 이번에 처음이었는데 강의를 하면서 다시금 또 한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 참 정말 너무나 이게 참 좋은 책이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진울수님의 또 안목도 우리가 좀 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공부인들이 또 이게 계속 인터넷에 올라가 있으니까 또 한번 꾸준히 보시면서 공부에 또 작은 도움이 되실 수 있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빨간 날이지 월요일이 한 주 좀 쉬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6주 단경을 다시 강의를 하게 되겠고요 지금 아마 거리두기가 계속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아직 확정을 안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오셔서 들으실 분들을 접수를 받을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안 받고 왜냐하면 또 괜히 접수 받았다가 와서 듣다가 또 나중에 또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돼서 또 못 오거나 이러면 또 다시 환불해 드리고 이런 번잡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건 이제 여기 제 측에서 알아서 하실 것 같고 뭐 어떻게 되든 어떻게 되든 어쨌든 다 다음 주부터 이제 6주 단경을 강의를 하면서 인터넷에 계속 유튜브로 또 헬로티비를 통해서 올라가고 또 제 목탁소리를 통해서도 올라가 예정이니까 또 꾸준히 공부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3개월 동안 이렇게 함께 공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선물하십시오